안녕하세요. 2022년 한국국제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시리즈 네 번째 미래 국가인터넷 전략의 방향 모색 학술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는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후원하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사회 토론이 이루어지고 유튜브로 동시 송출됩니다. 우선 개회 행사가 있겠습니다. 저희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님이신 김상배 회장님을 모시고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한국국제정치학회를 맡고 있는 김상배입니다. 오늘 한국국제정치학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으로 미래 국가인터넷 전략의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술회의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무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이원태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밖에 회의를 준비해 주신 학회와 기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제일 큰 감사의 말씀은 이런 종류의 학술회의에서의 주인공은 발표자 선생님이시고 사회자 토론자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 대한 감사의 말씀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은 개회사는 좀 짧게 말씀드리는 편인데요. 오늘은 시간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오늘 회의가 또 좀 각별한 의미를 갖는 그런 회의여서 그 배경 설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겸 해서 조금 더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국국제정치학회가 3월과 4월에 걸쳐서 춘기 학술회의를 시리즈로 특별학술회의 시리즈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과 경제외교 그리고 인터넷 관리는 4개의 시리즈를 좀 진행하고 있고 오늘이 이제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3월 17일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미래국방의 국제정치학과 한국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고 그다음에 미중전략경쟁시대의 경제안보 또 미래 중장기 외교전략에 대한 주제로 해서 지난주까지 진행하고 오늘 인터넷 전략 또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디지털 전략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주제로 학술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차례의 모든 학술회의들이 급히 이렇게 조치된 거라기보다는 사실 작년 여름부터 기획이 되고 또 연구팀들이 구성되어서 작년 하반기에 계속 연구들을 진행해 오셨고 특히 오늘 발표되는 주제들도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12개 주제를 선정하고 3개의 연구 반으로 좀 나누어서 각각의 연구 반장님들 주도하에 주제에 관련된 토론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발전해 왔고 또 나름대로 관련된 보고서 작업들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같이 진행을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오늘 대외적으로 공개해서 발표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 분야별로 인터넷 한국의 현주소가 지금 어디냐 또 급변하는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올해 2022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 정부가 저희가 출범하게 될 텐데요. 새 정부가 당면해야 될 이 분야에서의 어떤 중장기적인 과제에 대한 재현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게 되고 또 발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희망컨대는 미래 국가인터넷 전략의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제가 좌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설정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일적인 프로젝트와 이 회의를 기획하게 된 기재에는 2019년에 저희가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이라고 하는 전략서가 나왔었는데 그 전략서를 한번 업그레이드해서 새로 내야 될 필요성이 새 정부에서 제기되어지지 않겠냐라는 문제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2019년에 나와서 우리가 중견국으로서 이런 관련된 전략서를 냈다고 기뻐하고 축하하기도 했지만 사실 글로벌한 트렌드로 놓고 봤을 때는 좀 늦었거든요. 좀 늦었던 부분이어서 2019년에 전략서가 나오고 3년밖에 안 지나긴 했지만 아마도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이 전략서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야 될 필요성이 아마 급박하게 제기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마련되어지는 전략서는 좁은 의미의 사이버 안보 전략서는 아닐 것 같다. 좀 더 큰 의미에서 인터넷 전략일 수도 있고 디지털 전략일 수도 있는 이런 전략서가 좀 되어질 것이고 국가사이버 안보 전략서 2.0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의 내용들을 어떻게 채워갈 것이냐. 뭐 그런 거 관련된 본격적인 그 연구와 학계 차원에서의 문제제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 학술회의의 전반적인 그 진행 과정에서 배경에 깔려있던 문제의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학술회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일부가 안보와 외교 분야인데요. 아마 먼저 이렇게 알아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보통 저희가 인터넷 관련된 어떤 전략서나 이런 회의를 할 때 보면 앞에 부분에 뭐 기술 경제 산업 제도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제일 뒤쪽에 이제 국제 파트가 부록처럼 붙는 이런 분위기로 여태까지 달아와줬던 것인데 현재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그 국내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이 국제 변수 그리고 또 이게 안보와 외교 변수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히려 앞으로 끌어와서 강조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제기된 것이지 않나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일부러 가져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미국하고 중국이 벌이고 있는 소위 디지털 패권 경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어떤 가속화가 이런 문제의식을 우리부러 하여금 갖게 만들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부쩍 기술이 그냥 산업과 경제 이슈가 아니라 이제 안보 이슈 또는 지정학적인 이슈하고 연결되어지는 과정들을 받고 있고 세계 기술 지정학 또는 디지털 지정학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변화들 그런 과정 속에서 점점 더 이 두 패권을 다투고 있는 국가가 경쟁이 심해지게 되다 보면 이게 인터넷 세상 사이버 스페이스도 반쪽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반쪽 인터넷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현실들 속에 우리가 글로벌한 전략에 대한 마인드라고 할까요 또는 외교안보 마인드들이 좀 더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들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동맹의 이슈와 연대의 이슈라고도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경국으로서 우리가 전략적인 어떤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 이슈가 오프라인의 국제정치에서 뿐만 아니라 이런 온라인 인터넷과 디지털 전략에서 제기되어지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우리가 저희 학술에 의해서 일부의 강조점을 두고 있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2부에서는 저희가 기술과 제도와 관련된 분야에서 미래 인터넷을 저희가 구상하고 추구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걸 지원하는 물적이거나 인적 또는 법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문제에 대한 토론들을 하게 되겠고요. 우리가 5G를 넘어서 6G가 어떻다든지 또는 무주에서의 인공위성 이슈라든지 또는 이런 해양 해저 테이블과 관련된 논의들이 새로운 미래의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슈들 또는 더 나아가서는 기술 경쟁력 그 자체를 강화하는 문제나 인력을 양성하는 문제 또는 법적인 기반 강화나 또는 이런 다양한 민관군의 협력 체계 또는 이런 위협 정보를 공유하는 거버넌스의 문제 같은 것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제 3부에서는 저희가 아마도 경제와 환경 이슈를 다루게 될 텐데요. 뭐니뭐니 해도 인터넷 세상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번영되게 만드는 공간으로써 활용되어야만 하는 것이 궁극적인 어떤 목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최근에 플랫폼 경제의 부상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제기되어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다루려고 하는 새로운 법 제도와 규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들이 한참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소위 디지털 전환이라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어떤 정책과 규범 또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것들이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이슈들은 환경과 관련돼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래서 이런 그린 전환과 관련된 것과 연동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어떤 구조의 변동들을 양해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에 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이슈라든지 핀테크 이슈라든지 또는 다양한 정보통신 분야의 산업들 사이버 보안 산업이라든지 또는 그 과정에서 제기되어지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또는 데이터 안보 문제 또는 이 정부의 기본권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인권에 해당되는 문제들에 대한 토론들이 진행되어지고 이런 이슈들을 디지털 그 자체뿐만 아니라 새롭게 지금 형성되어지고 있는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에 관련된 국제적인 프레임워크 속에서 문제를 보는 고민들을 해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오도한 환경의 변화가 소위 이 분야를 앞서간다고 지금 자처하고 있는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한국에게는 새로운 과제와 숙제를 또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차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또는 서방과 비서방 사이에서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딜레마가 아니냐 위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제기되어지고 있고요. 또는 기존에 우리의 성장과 성공을 이끌어온 기술이나 제도 인프라 자체가 최근에 오히려 권림돌이 되는 것이지 않나라고 하는 얘기들 소위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나라로서 인지되어 있는 상황도 있고 또는 규제 국가로서의 어떤 멍해 같은 것들도 저희가 안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플랫폼 경쟁 시대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과 관련된 규제의 문제가 또 하나의 쟁점으로 제기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디지털 전략에 대한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것이 오늘 발표하시는 선생님들의 문제의식이겠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견국으로서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의 필요성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사실 창출하는 것 중에 사이버 안보나 인터넷이 대표적인 분야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분야인 분야여서 제도라고 하는 것도 계속 정책이 민간 영역에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디딤돌 국가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더 나아가서는 기술문명의 미래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계속 우리만 성장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세상에서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것들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제기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총간에 보면 이게 디지털 기술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21세기 초반에 우리에게 제기되어지고 있는 전체적인 환경의 변화이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환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의 국가, 우리의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디지털 전략과 관련돼서 해보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전환 시대에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들은 한국국제정치학교가 올 6월 말에 진행하게 될 하계학술회의의 메인 테마이기도 합니다. 대전환 시대에 위기를 극복하는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이냐 국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국제정치학의 오랜 주제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주제를 발전시키게 되겠고 저희가 3월에 네 차례의 특별학술회의를 통해서 제기한 문제제기들을 받아서 하계학회에는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권역별 지역 학회들이 참여하는 전국국제정치학 대회라고 하는 포맷을 빌려서 대전환 시대의 국가의 어떤 역할에 대한 논의들을 좀 펼쳐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 제4부가 저희가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라운드 테이블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디지털 전략, 인터넷 전략과 관련돼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이 변화의 시기에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들을 활발하게 나누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3월에 처음 학회가 시작하고 난 다음에 네 번에 걸쳐서 특별학술회를 진행하는 게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새 정부가 출범하고 있는 어떤 변화의 시기 속에 학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단기적인 정책도 정책이지만 중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우리의 비전 학계가 연구해왔던 비전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갖게 되었던 행사들이고요. 어떤 이 행사들이 오늘 회의로 해서 한번 마무리 되어지게 되고 올 여름과 또 가을 겨울로 학회 행사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대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또 오늘 회의는 저희가 하이브리드로 발표자와 사회자 토론자께서는 현장에 오시지만 청중들께서는 유튜브로 아마 시청하시게 될 것 같은데 계속 관심을 갖고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그 논의 내용이 우리가 한국의 미래 국가 인터넷 전략을 고민하는데 큰 어떤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개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곧 자리를 정비하고 패널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인터넷 방송을 다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널1 한국 안보 외교 분야 미래 국가 인터넷 전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의 사회자이신 국립외교원의 유중구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외교원의 유중구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후원해 주신 인터넷 진행원의 이원태 원장님 그리고 이 행사를 기획해 주신 한국국제정치학회 김상배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김상배 회장님께서 개회사에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신정부 들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이버 관련된 보안, 법제, 인프라, 법제도 등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많은 현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1세션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각 연구기관 ThinkTech나 학계의 실제 실무나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신 다섯 분의 발제자를 모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각 발제자 하시는 분들께서 한 12, 13분 정도 내외에서 발제를 진행해 주시고 또 두 분 지정토론자분께서 한 7, 8분 정도에 토론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남게 되면 자유플로우를 오픈하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미진한 말씀이 있으면 더 추가 보완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발제자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원 위원으로 계시는 김한균 연구원님께서 사이버 안보 및 범죄 분야에 대한 미래 국가 인터넷 전략에 대해서 발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뒤에 이어질 발표들이 구체적으로 또 있기 때문에 이 사이버 안보와 범죄와 관련된 문제 상황을 일별을 하고 그것에 따른 국가적 대응 과제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앞서 회장님께서도 기회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이버 공간이 국가 간의 어떤 패권 경쟁에 새로운 어떤 대결장으로 펼쳐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어떤 정부의 전문성이 좀 더 체계적으로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다른 국가에 의해 견주어 볼 때 새롭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과 같은 주요 국가들이 이 사이버 안보 분야의 어떤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제도 개편과 정책 개혁의 노력들을 크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가장 최근 지난달에는 영국 정부가 2022년부터 2030년까지의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이버 안보와 범죄 분야의 문제 상황을 국내와 국제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범죄 통계상 경찰청에서 생산하는 사이버 범죄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오히려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식적인 통계상 사이버 범죄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침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악용하거나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불법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범죄를 말합니다. 특히 사이버 범죄 발생률 증가 상황은 이 팬데믹 지속 상황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지속 상황 속에서 사이버 보안 위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 보안 위험을 심화시키는 팬데믹의 상황은 이 비대면 상황 그 다음에 개인 휴대 디지털 기기의 취약성 문제라고 정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북한 요인이 있습니다. 이 북한의 국가 인프라 사이버 공격 위협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또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억 달러에 달하는 어떤 범죄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서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사이버 보안 분야에 있어서 북한의 위협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팬데믹 부분입니다. 인터폴 2020년도 자료를 보면 COVID-19 이후에 사이버 범죄 증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가장 취약 지점인 의료기관 의료보건기관 시설에 대한 공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또 가짜 뉴스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커다란 문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적인 상황에서 살펴보면 사이버 시큐리티 벤처스의 보고서를 따르면 2022년도 사이버 범죄에 의한 범죄 피해 규모가 7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게 2025년에는 10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2020년도 FBI 자료에 봐도 사이버 범죄 피해 규모가 역대 최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 안보와 범죄 문제는 국가 안보의 문제로 전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육해공 우주 공간에 이어서 다섯 번째 어떤 군사 지역으로 사이버 공간이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 또 미국과 중국 간에 사이버 안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또 작년 미국 정부의 경우에는 사이버 공격 대응 태세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또 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사이버 안보 내지 사이버 범죄 부분을 테러 수준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이버 안보와 범죄 문제 상황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입법적인 기반을 단단히 갖춰야 되고 두 번째는 국제적인 공조 협력 체계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도 2019년에 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 계획과 사이버 범죄 대응 기반을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그 기본 계획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 대응 기반 구축의 3대 과제는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민관군 합동 대응 체계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고도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 국민 전체 차원의 사이버 보안 문화를 높이는 것 그리고 국제 협력을 내실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 법제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 국가 기본 계획 상에도 국가 사이버 안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또 급변하는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법적 기반으로서 이미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앞서 일본이나 중국도 사이버 안보 기본 법제를 다 갖추고 있는데 한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 위기 상황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 상황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기반이 사이버 공간이기 때문에 이 사이버 보안 안보 문제는 국가 안보의 문제이고 그런 점에서는 국가 기본 법제를 시급히 갖춰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이버 공간의 법제 국가적인 규율이라는 부분 또 국민 안전 확보라는 부분 점에서는 국가의 일체적 책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에 결실을 맺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새 정부가 새로운 정당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기본 법제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현재 기본 법제 추진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관련돼서 논란이 있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실이긴 합니다만 권력기관의 통제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 국회와 정부가 법과 시스템을 충분히 갖춰왔고 또 국가정보원의 역할에 관해서도 충분한 역할 부여와 또 그에 따른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제공조체제의 문제입니다. 2011년 유럽평의회의 사이버 범죄 협약과 옵셔널 프로토콜 두 가지가 이제 현재로서는 사이버 안보 사이버 범죄 분야의 국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이버 범죄 협약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도 계속해서 가입 권유를 받아왔습니다만 어떤 기업의 이해 문제라든가 또 소관 정부 부처 간의 어떤 조정 문제라든가 또 시민사회의 우려 부분이라든가 이런 점 때문에 적극적인 가입 검토가 계속해서 유보되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형의 사이버 범죄 협약은 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하게 되는 데이터가 이 사이버 범죄 수사에 한정되기 때문에 정보주권이나 개인 정보 보호에 그 침해 가능성이 크지 않고 또 현재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국제공조 수사가 필수적이고 그런 점에서는 현재 양자 간의 형사사법 공조 체계로써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사이버 범죄 국제공조 협약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역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 이 클라우드 소재 증거 선택의 정서 이걸 제2 선택의 정서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 2019년 말에 유엔 차원에서 사이버 보안 범죄 관련된 국제조약 논의가 시작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유럽형의 사이버 범죄 협약을 중심으로 사이버 보안 분야의 국제 규범체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입장과 그것에 반해서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개발도상국가의 입장을 반영한 유엔 차원의 새로운 사이버 보안 국제 규범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 이 두 가지가 지난 10여 년간 계속해서 맞서오다가 2019년 12월에 드디어 유엔 차원에서도 사이버 보안 분야의 국제협약체계를 논의해보자는 워킹그룹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에서 이런 규범 논의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균 의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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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어커스, 파이브아이스, 쿼드와 같이 전통 안보의 틀에 기반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 연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커스는 핵추진 잔수함 기술 공유를 시작으로 사이버, 양자기술, 인공지능에 관한 기술 공위로 확대되었으며 파이브아이스 국가들은 화웨이에 대한 보이콧을 시작으로 사이버 정보 공유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안보화와 군사와 동향은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군 조직 보유 여부와 사이버 자위권 개념의 도입 여부, 선지적 대응 개념의 보유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와 동향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들이 추구하는 컨트롤타워나 법 제도들은 하지만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각 국가의 안보 전략에서 사이버 국가 안보 전략의 위상이 어떠하며 각 국가가 사이버 안보에서의 주권의 개념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방 전략 안에서도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며 대응 전략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와 같은 대뇌 정책의 방향성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핵심 기반 시설과 방위산업체 등 국가 안보와 직결하고 사이버 공격 수준이 지능화, 고도화됨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와 군의 역할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안보의 공간과 달리 민간 행위자의 역량과 역할의 비중이 높은 사이버 공간은 민과 국가의 협력의 핵심 역량으로 기존의 거버넌스가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의 특수형에 부합하는 거버넌스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이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데이터를 삭제하는 파괴업 월웨어인 폭스플레이드를 먼저 발견하여 이를 차단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미국 정부에 알리고 대응했습니다. 메타는 러시아의 심리전을 필터링하고 구글은 우크라이나의 구글 맵을 차단하는 등의 민간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은 물리전에서 사이버 공간의 민간 행위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현재 우리는 국가 안보 전략,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이 있고 국방 분야에는 국방 사이버 안보 정책서와 합참의 사이버 작전 교범이 있습니다. 2020년 4월에 수립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은 6대 전략과제와 16개의 중점과제 그리고 100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올해까지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과제는 국가 인프라 안정성 제고, 사이버 공격의 대응 고도화,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 사이버 보안 산업 성장, 사이버 보안 문화 정착, 국제 협력의 선도로 구성되어 그 중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억지력 확보를 포함한 4가지 세부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로서는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방 사이버 안보 정책서와 합참의 사이버 작전 교범은 외부에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이버 위기 관리는 국가 안보실에서 총괄하며 공공 분야는 국가정보원, 민간 분야는 과기정통부, 국방 분야는 국방부와 합참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국방 사이버 공간은 지상, 해상, 공중으로 구분되던 전통의 국방 공간을 확장시킨 것에서 나아가 현재는 교차 영역에서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으로 사이버 공간이 모든 물리 공간에 기반이 된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이버 공간이 물리적 우위를 상쇄시키거나 약세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이와 같은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사이버 위협 대응에서 국가와 군의 역할, 민간과의 협력관계 정립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국가사이버 안보 전략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사이버 안보 거버넌스는 각 국가가 중시하는 가치에 따라 민간 주도, 정부 주도, 그리고 국가 주권의 논리 강조 등으로 차별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또 다른 논의이고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 대해서 보다 집중해보면 1993년에 Cyber is Coming을 발표한 미 해대원의 전 알킬라 교수의 말을 인용해보면 사이버 공간에서는 노드로 표현되는 개별 행위자의 행동력을 높이고 목표 달성에 가장 효율적인 조직의 형태는 소규모 다수입니다. 앞서 말한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기술 영향이 뛰어난 개인 또한 국가 사이버 안보의 영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사이버 공간의 거버넌스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 공유와 권한의 분산에 중심을 두고 고민해야 합니다.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통되는 정보와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가 선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보 공유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민감 정보의 유출과 기밀 정보의 보호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정보 공유에 대한 기여가 보호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인지하고 또 대응하는 데 있어 개인 혹은 조직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기반의 서비스로 구축되어 공공제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합니다. 다음은 법과 제도의 정비입니다. 미국 역시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를 위해 2001년부터 국토안보부를 중심으로 국토안보법 제정, 2013년과 2015년의 행정명령, 그리고 2021년의 국가 사이버 보안 향상에 관한 행정명령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현재 논의하는 대부분이 사실은 법과 제도의 뒷받침 없이는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지침과 법액 제정, 사이버 전략과 정책을 전담하는 직속기구의 마련이 없이는 기존 시스템의 관성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에 있어 표준화, 그리고 법과 제도의 구축과 더불어 국제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협력의 핵심은 위협 정보 공유와 상호 운영성의 재고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에는 신뢰 구축이라는 대전제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난 2021년 5월에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랜섬웨어 워킹그룹을 창설하고 9월에 첫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미국 백악관 주간으로 우리나라 등 35개국이 참여한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가 개최되어 사이버 범죄 협약으로 불리는 부다페스트 조약 등 정보 공유에 관한 의견들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한 전략적, 작전적 상호 운영성을 높이며 신뢰를 쌓는 방안으로는 사이버 플렉, 럭쉴드와 같은 사이버 연합 훈련의 참여가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솔라윈즈 해킹으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중단된 이후 미국은 국가 사이버 보안 향상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주 내용은 위협 정보 공유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부품표로 불리는 SBOM의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주요 기반 시설과 시스템 공급망 보안이 국가 안보의 영역이 되면서 이에 대한 국제협력 또한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동력을 제고하는 부분을 눈여겨볼 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회복력, 회복 탁력성이라고도 하는 사이버 리질리언스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의 억지력 확보를 위해 제시된 개념은 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탐지와 대응 위주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이버 위협의 진화 속도가 위협에 대한 대응과 보안기술의 발전 속도보다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는 탐지와 사후대책 중심의 대응 전략이 공격자의 의도에 따르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듭니다. 이에 사이버 공격에 대해 예측하고 또 공격 이후에는 핵심 기능의 연속성 유지에 초점을 맞추며 이후 유사한 공격에 대한 면역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회복력 체계의 개념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마이터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는 이 개념은 이제 많은 국가들이 전략과 정책에서 채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측정 기준에 대한 적립과 정량화 지수, 역량평가 등을 포함해서 아직 많이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이버 위협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패러다임에서 사이버 레질리언스에 대한 검토는 기념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문화 개선과 인재 양성 시스템은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징표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의 물리적 융합과 협력이 아닌 민군의 화학적 결합과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탈피오트와 같이 인재들이 민과 군의 영역을 두루 경험하고 또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적 인재 교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뛰어난 역량이 국가의 핵심 기능을 멈출 수도 있을 만큼 인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분야이고 또 민간의 능력과 정부의 역할 및 권한이 조합되어야 대응이 가능한 분야인 만큼 인재 양성 시스템의 질적 강화와 저변 확대를 위한 양적 확대를 병행하여 국가의 핵심 경쟁력을 키워내야 합니다. 이는 사이버 기술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연계된 이스라엘과 대만처럼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국가의 성장 동력이자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 감사드립니다. 앞서 두 분이 발제하신 내용이 기본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재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다 공의 사이버의 특성상 민군의 영역이 분리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전시 평시를 나눠서 오프레이션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에 대한 국내적 차원의 법제 정비나 포괄적인 사이버 이행 전략 이행 계획 역시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발제를 마쳐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발제제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사이버대응본부의 선임연구원으로 계신 김규동 선임연구원께서 외교 분야의 미래 국가 인터넷 전략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김규동입니다. 저는 오늘 사이버 안보 외교 분야에서의 미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외교적인 고려가 필요한 환경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최근 몇 년간 한국이 추진해온 외교 활동들의 현황을 살펴본 후에 몇 가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의견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외교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이버 환경 동향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꼽고 왔습니다. 첫째로는 국가가 직접 관여되거나 국가가 배우로 하고 있는 국가 간의 사이버 위협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 그래서 위험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국가들이 단독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대응을 강화하고 대응을 좀 더 활발하게 하면서 국제 정세 자체가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국제 규범이라든지 체제 국제적인 사이버 안보 체제의 논의가 최근 20년 동안 굉장히 확대되어 왔지만 확대되어 온 만큼 이제는 너무나 분산이 돼서 그런 점에 대해서 한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이것을 추적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역량의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씩 자세히 보면 첫 번째는 국가 간의 정치 경제적 경쟁 수단으로서 사이버 위협 자체가 양적으로도 증가하였고 그 목적 자체도 목적이나 수단도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은 물론 우리가 대외적인 정책으로서 대응해야 할 문제이지만 범죄라든지 국방이라든지 다른 정보라든지 대단히 각각의 사안마다 다른 방식의 다른 주체에 의한 대응들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공격 행위자나 배우 지원국을 대상으로 한 대응이 강화됨으로써 국제적인 안정성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간 보면 미국이라든지 EU를 중심으로 해서 일방적인 제재를 집행 사례도 증가하고 있고 집행의 수준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이버 안보 유사 입장국 중심으로 러시아라든지 중국을 대상으로 한 공동의 귀속 공개, 비난, 지지 성명과 같은 외교적인 대응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기술 경쟁, 기술 패권 경쟁에 따라서 블록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특히 최근에 집중을 받는 것이 호주와 중국 간의 계속 고조되고 있는 기술 패권에 대한 경쟁들과 같이 한 분야에서의 긴장관계가 다른 경제적 아니면 정치적인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제기구나 지역기구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 논의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굉장히 분절화되고 있는 부분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UN만 하더라도 보시듯이 대테러위원회, 제1위원회에서 범죄 대응, 테러 대응, 사이버 안보 문제, 사이버 정보 인권의 문제, ITU에서의 기술 거버넌스나 표준 문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고 이들 각각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어떻게 차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같은 경우에 정책을 봤을 때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백악관 내의 ONCD를 만들어서 국가 전체적인 전략이나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을 주기도 했지만 며칠 전에 국무부 내에서도 사이버 외교 부서를 신설을 해서 거의 100여 명에 가까운 스태프를 두고서 이런 문제들을 다 조율하기 위한 부서를 확장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지역안보 협력체계 차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도 사실 OSC나 나토와 양자협력체계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고 미네남보대화라든지 파리스콜 같은 것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플러스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지만 아세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의 신뢰 구축 조치라든지 협력 조치가 아직은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우리의 활동들을 좀 살펴보면 2019년에 우리가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내고 그 중에서 사이버 안보 국제협력 선도라는 것을 여섯 가지 전략 과제 중에 하나로 제시를 했습니다. 과제 안에서는 양다자 협력체계 내실화, 국제협력의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라는 뭔가 수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기본계획, 시행계획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을 하긴 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최근에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우선은 우리가 우방국 중심으로 양자나 소다자 협력체계, 협력관계에는 상당한 발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대화의 상대가 우방국으로 조금 한정되지 않았나 그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비우방국과의 대화로 좀 더 확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다자체계라든지 지역 안보 협력체계의 참여와 교류 자체도 증가를 하였고 UNGGE와 OEWG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GGE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OEWG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OEWG 안에서도 굉장히 진영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 내에서의 사이버 신뢰 구축 조치가 발전이 더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떤 역할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국내적인 입장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해외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보다 전략적인 참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퀴사나 아니면 과기부 아니면 다른 많은 기관들이 해외 사이버 안보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 강화에 참여를 많이 해왔는데 주로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정책적인 체계 구축이나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원을 좀 더 확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유관부처 간의 협업 체계 자체가 발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계획, 사이버 안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사이버 안보 이슈가 있을 때 국제적인 이슈가 있을 때 유관부처의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겠다고 해왔고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안보 대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또 이것도 역시 외교부가 연희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보다 이런 수시회의보다는 세이체보다는 상설적인 조직체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사이버 안보 외교의 추진 방향을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사이버 외교의 구체적인 원칙과 전략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그러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조율체계가 국내에서 좀 더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첫째는 구체적인 원칙과 전략 목표입니다. 19년 전략에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리더십 확보를 통해 국가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확보하겠는지에 대해서는 옛따란과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아마도 올해나 내년에 새로 사이버 안보 전략이 수립된다면 보다 포괄적인 국가 전략으로서 원칙과 목표를 제시를 해줘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UN이라든지 아니면 ITU 그런 데서 진영 간의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치중심적인 접근법 그리고 규범 중심적인 접근법을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원칙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로는 첫째로는 지역 내 실력구축 조치를 조금 주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기술 안보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로드맵을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디지털 보안 그런 국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외교 안보적 고려가 좀 더 반영된 그런 장기적 참여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적인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서 보다 우호적인 외교 환경 조성에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많은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 확산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대응 원칙이나 기준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가 실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외교적인 지지 그리고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위험을 관리하는 그런 접근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추진 체계의 문제인데요. 우리나라가 외교 안보적인 고려를 반영해서 각 부처들의 활동들을 상시 추적하고 그 안에서 조율할 수 있는 상설적인 조직체가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가 안보실 중심으로 국가 안보실에 개편이 되었지만 지금 상시적인 상설 조직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외교 안보 부처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 부처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상설 부처를 부서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공약에 나와 있는 신흥안보 위원회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정부 부처 내에 이런 조직을 세워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과학기술 정책상의 외교 안보적 접근법을 반영해서 과학기술 정책과 과학기술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몇 가지 제안을 드려봤고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 이슈가 굉장히 좀 복잡하고 범위가 넓은 이슈인데 간략하게 발제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사이버 관련된 글로벌 거버넌스의 경우는 이슈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융합적인 특성이 있어서 평소에 경제나 안보나 과학기술이 이렇게 분리된 논의 의제를 한 게 아니라 요즘은 다 섞어서 각각의 이슈가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 협력을 할 수 있는 사이버 분야의 민간 협력 플랫폼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과 관련해서도 또 국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 학계 이런 협업체계가 더 필요하지는 않을까라는 점들을 좀 시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로써 이러한 앞서 발제를 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사이버 안보, 디지털 안보 관련된 국제규범은 어떠한 논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고려대 사이버법센터의 정명현 교수께서 국제규범 논의 동향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정명현입니다. 우선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해 주시고 또 논의에 참여하게 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디지털 안보 분야의 국제규범의 발전 동향과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아마 발표한 외교 안보 분야와는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떨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좀 감안하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단 다자 및 지역 차원에서 국제규범이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국제규범 논의에서 주된 쟁점 사항이 어떤 것이 있고 이러한 쟁점에 있어서 한국은 어떠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국제규범 형성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 부분을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우선 다칭적 노력의 전개가 주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유엔 차원, 다자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각 지역 차원에서의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담론은 사실 국제법이 기존의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입장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어떠한 방식으로 또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어떠한 쟁점들이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고 어찌 보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정부기구나 기업이나 또 연구기관들, 다중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그리고 이런 참여 활성화들이 이런 규범의 동향들을 또 어느 정도 많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자 차원에서의 국제규범 논의는 대표적으로 유엔을 비롯해서 여러 기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엔에서는 개방형 워킹그룹으로 불리는 OEWG에서는 유엔 회원국 전체가 참여하는 포럼을 진행하고 있고 국제법, 국제규범 그리고 신뢰구축 조치 등을 포함한 6개의 대외과제들을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UNGG는 2004년 이후에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위한 국제규범 도출을 위해서 논의를 지속해왔고 기공한 세 차례 최종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국제법의 적용을 사이버 공간에도 인정한다라는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이버 범죄 등 국제조약을 위한 유엔 논의의 개시 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김한균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역 차원의 국제규범 논의 현황을 보시면 일단 아세안 지역 보름이라든지 유럽 안보협력기구, G20, 아프리카 연합 등 지역 차원에서의 규범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RF 같은 경우에서는 그것이 합의된 최종적인 결과물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 있는 국가 행동에 대한 자발적인 규범에 대한 논의가 촉구되고 있고 또 EU 차원에서는 또 EU의 공동 외교대응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채택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사이버, 악의적인 사이버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들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OSCE는 또한 ICT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분쟁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규범 개발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신뢰 구축 조치를 다각도로 개발을 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입장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의 독자적인 다자 규범으로서 합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민간, 기업 차원에서의 규범 프레임워크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연합에서는 사이버 만보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협약을 2020년도에 합의를 한 바 있고요. 또 아랍국가연망에서도 정보통신 범죄 대응을 위한 아랍 협약들이 합의가 되었고 나스토 CCDCOE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그룹이 발간한 탈릭 매뉴얼이 이 분야에서의 중요한 문서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국제 사이버 안전 규범 및 디지털 제너바 협약 제안이 있었고 지멘스의 디지털 세계를 위한 신뢰 현장 등이 민간 차원에서의 프레임워크들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한 주요 쟁점을 보시면 합의되지 않은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이버 공간에서의 주권의 지위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기도 하고 이러한 주권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적용되느냐 국제법에서의 주권은 당연히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중요하게 작용이 되지만 이러한 주권의 역할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아니다. 단순한 일단 원칙으로서만 작용이 될 뿐이고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제공한다라는 주장도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국가들에서는 국가 책임 문제가 제기되는 국가 주권을 위반하면 국가 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중요한 규범이다라는 것들을 원칙으로서 선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긴 하지만 다수와 일부 소수 국가의 견해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상당한 주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결국에 자국 내 영토 안에서 발생한 사이버 활동이나 사이버 기반 시설의 어떤 활동들이 타국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그러한 사이버 활동들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느냐 즉 경유국의 책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타 국가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악의적인 활동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국제법적 의무다라는 부분들을 근거로서 들고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관행이 축적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국가 간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제도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작년에 그 클로니얼 파이프라인 사건을 통해서 미국이 다크사이드의 어떤 존재를 러시아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라는 언급을 함으로써 러시아의 책임을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놓음으로써 이런 상당주의 의무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미국은 상당주의 의무를 국제법적 의무로 인정하는 것을 반대해왔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여지를 두고 상당주의 의무 쪽으로 좀 더 이렇게 강화시키는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국가 책임법상 국제 위법 행위에 대한 귀속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대응 조치는 사전적인 악의적인 국가 사이버 활동이 있을 때 그런 사이버 활동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국가가 위법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그런 활동으로써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제 비국가 행위자 국가가 직접 하지 않고 다른 해커 그룹이나 악의적인 단체들이 활동을 했을 때 그것을 소재하는 해당 국가의 그 행위로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피해국이 위법한 행위로써 대응을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피해국 역시도 해당 활동이 위법성을 조각한다라는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그럼 집단적 대응 조치가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국가 또 인근 국가들이 IT 쪽의 디지털 분야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을 때 동맹 국가들이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조치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은 쟁점사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국제법 분야 부분에서의 주된 쟁점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규범 규칙 원칙으로서 논의되는 주된 쟁점사항들이 있고 신뢰구축 조치에서 논의되는 쟁점들이 있는데 그 부속역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신뢰구축 조치가 일반적으로 합의하기 가장 쉬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규범 규칙 원칙으로 올라갈수록 좀 더 구속력을 가지며 이제 최종적으로 국제법으로서 이제 합의가 되었을 때 구속력 있는 원칙으로서 국가들이 준수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해서 일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권 또 자위권 대응 조치 그 다음에 상당한 주의 의무 이런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도 합의가 좀 미흡한 상황이고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이제 상당한 주의 의무의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상 저희가 주변 국가로부터의 그 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주의 의무가 국제법상 의무로 인정이 되어서 해당 국가에게 사이버 침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응 조치와 관련해서는 사실 피해국의 입장에서 저희는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국가에 속하게 되는데 그런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방법으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국제법상 원칙이 있음에도 실제로 그것을 대응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피해국이 부담하는 부분들은 사실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러면 대응이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또 위법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행위 국가에게 부담을 줄 수 있거나 책임을 모를 수 있는 그러한 조금 피해국이 부담이 덜 되는 그런 방법들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방법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법상으로는 리토리존이라는 방법으로 대응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아까 피해 사례가 많은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그 피해국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이 사실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지정학적인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에서의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지에 대한 어떤 계획 사례들을 모범 사례들을 좀 발굴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희는 사실 딱히 대응을 한 것은 없다. 약간 굉장히 좀 미온적인 입장을 많이 보여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사례를 통해서 디지털 격차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저희가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국가 전략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관련해서 사이버 안보 기본법의 제정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국제 규범의 형성 과정에서 갖는 함이라고 하면 사실은 국제 규범이 아직은 형성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모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사이버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제기구 유니디르라든지 여러 연구기관에서도 이런 포털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각 국가들의 기본법이나 정책 전략들을 총괄해서 모아놓은 어떻게 보면 정보 공유를 위한 그런 포털인데 이러한 것들이 국가 간의 관행들을 형성해 나간다. 그리고 그런 관행을 통해서 법적 확신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제 규범의 형성 차원에서도 이런 기본법의 제정은 좀 시급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 쟁점에 대한 아까 견해들이 대립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우리나라의 견해를 좀 정립을 하고 참여와 대응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개념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필요한데 이 분야에서는 사실 전문가들을 풀을 통한 어떤 연구들이 좀 계속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에 관한 한국의 입장이 정립 이 부분은 사실 좀 시급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국이나 미국 또 네덜란드 같은 주요 서방 국가들이 일찌감치 이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입장을 정립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일본 역시도 작년에 이 부분을 외교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입장을 정립해서 발표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아까 다자적 또는 지역 차원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과정에서 또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결국에 아까 그 계획 말씀에서 하셨듯이 이 디지털 분야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 또 우리가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야에서는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대응 조치와 관련된 부분도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피해국의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정학적인 위치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유사 입장국과의 공조를 통한 대응 영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법 및 국제법 파트는 현재 주저하다시피 진영관 대립이 가장 참여한 이슈이기 때문에 현재의 발제자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의 입장 포지셔닝을 해야 될 시기고 해야 될 압력들이 있는 국제사회의 압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정부 들어서 이래거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포지셔닝에 대한 논의가 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원대의 정필윤 교수님께서 사이버보안 법적 기반 강화와의 미래 국가 전략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는데요. 정필윤 교수님의 발제 내용은 이 세션과 또 저희 세션과도 이렇게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션에서도 또 관련된 토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 또 저희 세션에서도 연관된 거는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이버보안법적 기반 강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43쪽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과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과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서서 발표자들께서 부분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을 짚어주시고 그리고 이미 해결책도 제한해 주신 것도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제외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제 말씀을 좀 보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크게 사이버보안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의 변화에 주목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 증가로 인해서 정보 사이버보안법제의 중요성이 증가했다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사이버 위협이 보안사고를 넘어서 안보 위협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측면을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술적인 발전을 보았을 때 인공지능을 통해서 제어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환경이 증가했다는 것도 주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 점만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정보통신에 대한 침해 사고가 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상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집에 또는 제 사무실의 컴퓨터가 해킹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바로 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관자나 사무실의 컴퓨터가 해킹을 당했다고 하면 그건 다른 문제이겠죠. 이런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사이버 보안 문제는 어떤 경우에는 전통적인 시큐리티의 문제로 해결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오늘 앞서서 많은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내셔널 시큐리티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양면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한 제어와 의사결정 환경 증가에 관해서는 자동화된 공격 또 자동화된 대응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이 가져오는 어떤 핵심적인 과제는 치매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 과거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또는 덜 인식했던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구분이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졌다는 측면입니다. 따라서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을 구분해서 법제를 만들 것이냐 또는 그것을 하나의 법제로 만들 것이냐 이런 논의와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좀 고려되어야 할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치매사고 발생 후에 사후적 대응보다 사전적 예방이 더욱 강조돼야 된다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필연적으로 사이버 위협 정보의 공유, 공동 대응을 위해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점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환경에 대해서 어떤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빠른 추격자에서 최초 행위자로 역할을 좀 변화해야 되는 그런 요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점차 우리나라한테 요구되는 어떤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개인정보 사용과 관련해서 그 일련의 대응 과정 같은 것들을 좀 복귀해 보면 이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최초 행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좀 답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초반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대응했다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스와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얻었던 경험을 이례적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그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갔고 그 감염병 예방법의 개정 내용들이 이번에 대응을 하는데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어떤 사이버 보안 또는 사이버 위협 측면에서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이례적 경험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노력까지 이어지게 한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과 제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술에 의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에서 최초에는 동전공개라고 하는 비기술적 방안을 통해서 우리가 대응을 했었는데요.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QR코드 같은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기술적인 대응을 했던 것이 대응을 하는 중간 과정이 굉장히 유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이버 보안 문제에 있어서도 기술에 의한 대응을 법과 제도보다 또는 법과 제도만큼 중요시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초 행위자 전략에서는 이 아이디어가 선진국 사례의 분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 집단의 아이디어에서 주로 나온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것을 이 분야에서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협력 강화와 이 과정에서 한국 역할 찾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과거 사이버 거버넌스를 주도했던 미국이 주춤하고 있고요. 유럽연합 중국 등의 국가 간 경쟁 양상이 심화됐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해주셨고요. 거기에서 한국이 사이버 보안을 세계 당면 문제로 설정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해서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역할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은 김상배 회장님께서도 그리고 다른 발표자들께서도 충분히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이버 보안을 통한 공익 실현과 시민의 기본권 보호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아까 김한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영역에서 국가사이버안보법이 지난 국회에서도 정부입법으로 제한이 됐고 여러 가지 논란으로 폐기가 되고 다시 현재 국회에서도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공익 증진과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균형을 맞추는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균형을 맞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버보안관련법과 사이버안보법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것이 늘 사이버안보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안보법이 기존의 사이버보안법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버안보기본법이라는 것이 통과되더라도 현재 사이버보안을 위해서 우리가 구축해놓은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이런 법들과의 관계를 적절히 잘 고려해서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서 어떤 논의를 하는 와중에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논의를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그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사이버안보법과 관련해서 현행 제출되어 있는 여러 안들에 관해서 간단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사이버안보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법안 중에 사이버안보를 대체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사이버공간을 보호함으로써 사이버공간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거나 정보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법적 개념이 갖춰야 될 언밀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이버안보가 사이버 보안과 구별돼서 개념 정의가 돼야 어떤 그 활동이 사이버 보안 활동과 겹치지 않을 텐데 그것을 너무 포괄해버리는 그런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보안법제를 무력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주도를 하냐, 다른 데가 주도를 하냐 이것은 이 자리에서 그냥 단순하게 금방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다른 기회가 생기면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협력의 강화와 국제규범의 국내적 수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앞서 회장님이나 김한균 실장님 또 정명현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기본권 강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익과 사이버 보안이라고 하는 공익과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 보호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런 균형을 잡는 것이 너무 일방적으로 사이버 보안 또는 사이버 안보를 강조한 나머지 균형점을 깨트리는 그런 논의를 하지 않도록 그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이버 안보 또는 사이버 보안이라고 하는 것을 공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개인의 권리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를 잘 해주기 위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제 사이버 보안이라는 어떤 그런 이익을 국민한테 보호해 주기 위해서 더 이상 국가의 의무 또는 공익 이런 것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기본권 정보 보안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의 형태로 그런 이익들을 보장해 줄 필요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점의 전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섯 분의 발표자께서 워낙 잘 시간을 맞춰주셔서요 또 나머지 지정토론 하시는 분들의 또 좋은 얘기들을 좀 여유 있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지정토론 하실 분으로 중앙대 정치국제학과의 조윤영 교수님하고요 세중연구소의 신서윤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조윤영 교수님께 지정토론을 한 7, 8부 정도 여유 있게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의 조윤영 교수입니다. 네 이번 그 회의를 주재하시고 그리고 이 위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우선 김상배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이 인터넷 그리고 사이버 안보에 관한 주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중요한 주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렇게 또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이 분야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 것이 좋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팬데믹 이후에 있어가지고 이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보다 더 중요하고 위협의 강도가 아마도 더 세워질 가능성이 높은데 아주 이번 회의를 통해서 보다 더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또 정책적인 어떤 발전 그다음에 어떤 제도화가 더 잘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몇 가지 이 분야에 대한 어떤 단상이랄까요. 그동안 제가 공부한 것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어떤 점을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제정치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정치는 이벤트 드리븐하다. 그래서 이 국제정치 학문이라는 것은 어떤 학문적인 순수성도 중요하지만 벌어지고 있는 이벤트 그리고 특히 이제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국제정치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위협과 갈등 평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배웠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전쟁과 평화와 녹아들어서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들었는데 특히 이 사이버 안보 분야가 사실은 이 위협으로서 시작을 한 지 꽤 됐고 그리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사이버 안보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도무지 기술적인 지식이 부족하니까 사실은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어떤 학문적인 축적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사이버 안보 연구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국제정치 학자 몇 명이서 군사 안보 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해봤자 이건 별로 발전이 없다. 따라서 좀 더 이제 기술하시는 분들 그런 테크놀로지에 대한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이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래서 좀 완벽한 어떠한 그 사이버 안보에 대한 학문적인 축적을 좀 시도해보자 하고 그 당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이제 기술적인 이해가 좀 부족하다. 인문사회를 하다 보니까 부족하고 그래서 여전히 많은 시간이 감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고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국제정치 이건 굉장히 쉬운 거니까 차라리 기술하시는 분들한테 우리의 국제정치에 대한 생각 안보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어떻게 보면 토론과 연구를 통해서 그분들과 이제 좀 발전을 도모해보자.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상당히 이제 국제정치적 중요성 학문적인 어떤 연관성 이런 것들을 설명했는데 이분들 또한 아 기술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저희는 참 어떻게 보면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분 또한 이 국제정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같이 이제 융복합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아 서로의 이 장벽이라는 게 이게 쉽게 깨어지지 않는구나.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는 걸 절실하게 한번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이버 안보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인터넷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어찌 보면은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어떤 융복합적 이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위협에 대한 대응과 앞으로의 제대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이러한 그 융복합적 이해를 위해서 사실은 서로가 서로 간에 있어서의 그 분야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융복합적인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국제정치나 안보를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분야에 대한 어떠한 이해를 내지는 정책 결정자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영역에 있어서의 그 개념의 엄밀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터넷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전에는 이제 사이버 얘기를 많이 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로 인터넷 진흥원에서 이제 후원을 하셔서 그런지 인터넷 전략이라는 걸 세웠는데 사이버 전략과 인터넷 전략은 어떻게 다른 건지 그 이전에 사이버와 인터넷 그리고 또 좀 더 달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AI 문제도 벌어지는 거고 요새는 또 이번 정부 들어서는 디지털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이라는 용어 그래서 물론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은 학문적인 어떠한 발전과 어떠한 내용의 엄밀성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요 영역 간에 있어가지고의 대념들 간에 있어서 차이와 이것들이 이제 어떠한 제도적인 정비나 법 대정을 위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선 발표에서도 보면은 어찌 보면은 이제 개념의 어떤 포괄성 때문에 그 다음에 엄밀성이 부족해가지고 이 제도화라든지 법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들 학자들 간에 있어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책과 제도화를 우리가 외치고 있지만 이러한 학문적인 어떠한 엄밀성과 개념의 정확성 그 다음에 위협에 대한 정확한 예측 이런 것들을 좀 더 제시하면서 정책 위반자라든지 결정자에 대한 관심을 끌 수 있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이러한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 속에서 리더십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조 바이든 대통령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에 있어서도 상당히 앞으로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중요성 특히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있어가지고의 사이버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국은 2018년부터 이 사이버 안보법을 우리보다 조금 빨리 시작했지만 이미 50개가 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각 분야마다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특히 물론 중국이랑 초강대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산악 간에 있어서의 협력을 중요시 여기면서 제가 알기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애플 이런 최고 경영자를 불러가지고 이 분야에 있어서의 보안이라든지 안보의 문제를 대해서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 분야의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볼 때 리더십에 있어서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앞서 우리 발표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영국에서도 불과 얼마 전이죠. 21년 말에 영국에서도 이제 기본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많은 투자가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산과학 그리고 전문가들 간에 있어서의 협력 이것이 어찌 보면은 과거에 있어서의 군사 정책과는 다르게 좀 더 각 분야별로에 있어서의 협력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많은 관심과 투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위협이지만 앞으로 가공할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신정부 들어와가지고 사이버 안보 전략을 새롭게 2.0으로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 김상배 회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 분야를 이제 보다 더 보완하는 데 있어가지고 두 선진 국가들에 있어서의 법과 제도에 대한 어떠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러한 사이버 분야가 신흥안보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리실에서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사이버 안보라든지 이 팬데믹과 같은 이런 이슈들은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급작스럽게 벌어지는 거고 불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걸 준비를 한다 그래서 적절하게 대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컨트롤타워가 중요한 거 아니라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어전트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된 제도가 만들어져야 됐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앞서 발표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개인정보에 관한 얘기하고 이제 국가 안보에 관한 얘기가 늘 충돌하면서 우리는 어찌 보면 상당히 법제화가 느리게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이제 인권에 관한 이슈인데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개인,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의 개인에 대한 보호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국가 안보나 경제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결국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돌하는 것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사이버나 인터넷에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정부의 발표를 하는 것이 규제 일변도의 것이었다. 한 번도 어떤 전향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것이 이제 여태까지의 사이버 인터넷에 대한 인식이 아니었나 생각해서 인식의 전환과 개인과 국가에 대한 어떤 안전과 안보에 대한 적절한 조합 이것을 만들어내는 구성해내는 정부의 정책이 보다 더 절실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신소연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세종연구소 신소연입니다. 그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발제자를 동시에 토론을 하게 돼서 굉장히 당황을 좀 했는데 최대한 한 분당 한 2분 정도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김상부 회장님과 유중구 사회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편의상 제가 명치 직위를 다 외울 수가 없어서 모두 박사님으로 그냥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균 박사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이버 범죄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한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것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특히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지금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안 돼서 우리가 빨리 의정서까지도 우리나라가 이거 체결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판데믹과 함께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짜뉴스와 결합된 범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의도된 허위 정보와 디스인포메이션과 단순히 그냥 민간에서 벌어지는 미스인포메이션의 문제를 좀 구분을 해야 되겠다. 특히 범죄적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그리고 페이크 뉴스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개념 정의를 좀 더 명확하게 한 후에 왜냐하면 이렇게 디스인포메이션과 미스인포메이션을 구분을 잘 하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인터넷상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코멘트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노유경 박사님의 말씀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특히 사이버 전쟁과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국가사이버 작전사령부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지나친 기밀화를 하는 통에 도대체 뭔가를 볼 수가 없다. 민간 연구자들은 매뉴얼도 볼 수 없는 사실 전쟁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은 룰 오브 인게이지먼트까지 다 개방을 해서 보여주고 민간학자들이 검토를 할 수 있게 해주는데 한국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너무 구시대적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국가사이버 안보 거버넌스 문제에 있어서 좋은 예시들을 많이 드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그 내용적인 측면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거버넌스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여러 다른 나라들의 좋은 제도에 대해서 검토하지만 각국은 고유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칫 잘못해서 한 제도가 우리에게 유용한 것 같다고 해서 잘못 따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빅테크 기업이 자국의 입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컨트롤한 행위 주체이지만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다국적 기업으로서 외국의 본사와 서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뭔가 다각적이면서도 우리나라에 적합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김규동 박사님이 말씀하신 부분과도 조금 겹치는데요. 락실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국제사이버 군사협력이 중요하다고 김규동 박사님도 지적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저희는 나토의 락실드에 국정원이 갑니다. 왜 다른 나라는 다 군이 오는데 한국은 국정원이 가는가 이것도 역시 국제협력도 국내 거버넌스의 정립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사이버 안보 관련해서 기관 간의 거버넌스 정립할 때 외국에 있는 국제사회에 있는 다른 카운터 파트너와의 어떤 연계가 가능하고 어떻게 협력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위협정보 표준화라든지 회복력에 대한 정량화는 다른 나라들도 물론 미국을 선도로 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 요소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김규동 박사님의 발표 잘 들었는데요. 이게 안보에 대해서 좀 더 융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우리가 기존에 군사는 군사, 경제는 경제, 정보는 정보, 외교는 외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특히 사이버 위협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다. 그래서 결합형, 융합형 안보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특히 조윤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그래서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국내 사이버 거버넌스를 논함에 있어서 상시적인 정책 협력 조율 체계를 설립함과 동시에 플러스 강력한 컨트롤타워 시스템을 해서 종으로, 횡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망을 연결해서 안보망을 짜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네요. 정명영 박사님의 발표 잘 들었는데 거기서 한국이 적대적 사이버 행위에 잦은 타겟이다. 물론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사이버 공격을 많이 당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제가 얼마 전에 국정원 사이버 안보센터 견학을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사이버 기반 시설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타겟도 타겟이지만 굉장한 경유국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외교부가 국제사회의 이런 사이버 안보 관련 회의에 나갔을 때 상당주의 의무, 듀딜리전스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국제법 학자로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정명영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피해국이 임과 동시에 경유국이기도 한데 그 나라들에게 어떤 상당주의 의무에 기반한 대응 조치나 어떤 행위를 해달라고 상대 국가에게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나 이렇게 요구를 할 때 왜냐하면 국가들은 다 경제력이나 외교력이나 기술력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이버 분야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렇게 격차가 다양한 국가들 간에서 한국이 단순히 피해국만도 아니고 경유국이기도 한데 어떤 상당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이런 것을 국제사회에 나가서 일관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못지않은 시나리오적인 대비라든지 우리가 피해국일 때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경유국일 때 우리가 또 해줘야 하는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 일관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 실현에 대해서 고민한 바가 있으신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필훈 박사님의 발제에서 저도 사이버 보안과 사이버 안보를 잘 구분해야 되고 각 고유의 영역이 있다는 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작년 2022년과 2021년에 두 건의 사이버 안보법 법안이 제시되었는데 거기에서 사이버 보안의 영역, 특히 민간에 사는 영역을 그렇게 크게 건드리는 부분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으로 횡으로 촘촘한 사이버 안보망을 짜야 된다고 했을 때 사이버 안보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경제 문제도 안보로 다 연결되는 이 시점에서 단순히 사이버 보안의 영역도 있지만 사이버 보안의 영역이 국가 안보의 영역으로 스위치되는 것도 한 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그래서 어떤 이게 사이버 보안과 사이버 안보가 어떤 확연히 구별된다라는 입장보다는 어떤 다양한 층위를 나누어서 촘촘하게 망을 짠다라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이버 보안관련법과 사이버 안보관련법의 관계정립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버 안보법은 민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보안에 관련한 디테일은 들어갈 필요가 없고 기본법 개념으로 굉장히 상위의 포괄법령으로서만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사이버기본법이 십수년 넘게 그냥 질질 끌고만 있어서 다음 신정부에서도 굉장한 과제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연구자로서는 군은 군의 역할을 하고 사이버 안보에서 국정원은 국정원의 역할을 하고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뭔가 이런 관련 당사자들이 다 모여서 법안을 좀 만들어서 정말 이번 다음 정부에서는 꼭 그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더 이상 사이버 보안과 사이버 안보를 이런 식으로 대립적으로 보기보다는 우리 국가 위기관리 지침에 나와 있듯이 옛날에는 이것을 세이프티의 문제로 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이프티의 문제다 아니면 위기관리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이버 보안과 사이버 안보의 문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 이것을 잘 나누어서 국내 거버넌스를 짜고 그 다음에 국내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두 분 다 구체적인 질문이나 코멘트가 이게 다섯 분 모두 발제자 분들께 해당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요. 제가 특별히 이걸 또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미진한 발표 내용이나 아니면 여기 구체적 질문과 코멘트에서 의견을 각각 저희가 이제 한 15분 정도 남은 것 같아서요. 한 3분 정도씩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한균 박수님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위협으로서 가짜뉴스 문제는 저는 사이버 공간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의 차원에서 생각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스인포메이션의 문제는 사이버 리터러시를 포함해서 시민 교육과 어떤 문화의 문제로 풀고 범죄적 악의적 가짜뉴스 유포 확산 부분은 소위 디지털 성범죄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형사법적으로 충분히 개입을 해서 효과적으로 방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상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 중에 유럽형의 사이버 협약 가입 문제라든가 국가사이버 안보 기본 법제 재정의 문제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현 정부까지 이에 이르기까지 유보되었던 문제가 크게는 부처 간의 이해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문제 두 번째는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제기된다는 문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새로운 정당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부처 간의 이해 조정과 또 시민단체의 우려를 충분히 경청하고 또 대화하고 설득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 아닙니까? 정부가 책임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되고요. 또 우리 한국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안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버 안보에서도 한미 사이버 공조가 핵심이 돼야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즉 유럽형의 사이버 협약 가입 문제라든가 발표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클라우드법 문제에 포함해서 한미 사이버 공조를 단단히 한 기반 위에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중국 러시아 한편 쪽의 논의와 또 개발도상 국가의 입장과 또 미국 유럽연합의 논의들 사이에서 조정자로서 또 선도적인 역할을 우리 정부가 담당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의 토론자분께서 해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더욱더 연구 주제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아주신 것 같아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신소연 박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여러 논점들에 대해서 이 연구 주제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제시해 주신 세부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우리 정부나 국방부에 있어서의 너무 지나친 기밀화가 연구 주제의 발굴이나 발전을 조금 건설적이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저도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또한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 여러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그런 샘플들을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나라의 거버넌스 체제들이 역사나 문화나 정치적인 그런 차이점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우리의 고유의 그런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한 거버넌스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10분 공감하는 바이고 그러한 내용을 연구해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의 경제적인 상황과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다국적 기업에 있어서의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제가 반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토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가 피해국임 동시에 또 경유국 맞습니다. 저희가 상당한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유국으로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국제법적인 원칙 그리고 저희가 규범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입장이 물론 정책적으로는 어느 정도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국가적인 입장이 그것을 어떤 원칙 또는 규범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표면적으로 그 부분이 입장에 맞추어서 규범을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상당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다들 아시다시피 해당 악의적인 활동이 해당 영토에서 수행되는 것 또는 그런 인프라가 이용되는 것을 국가가 알면서도 그것을 방치하거나 또는 사용되도록 했을 때 때문에 그런 어떤 인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고 사용되고 있었는 거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느냐의 문제에 또 기결이 되겠죠, 결국은. 그랬을 때 저희가 상당주의 의무를 만약에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주의 의무에 대한 저희가 입장을 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의무 이행의 부담 때문에 그런 원칙을 형성, 규범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반대의 입장을 취한다거나 이행을 하지 않을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런 입장을 주장하게 된 이유는 물론 인적국가로서부터의 어떤 피해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국가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묻기 위해서 입장을 갖게 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국가들이 사실은 여러 분이 다 상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이 반대 스탠스를 취해왔던 것도 그 부분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이고 작년부터 그런 스탠스를 좀 바꾸고 좀 더 상당주의 의무를 이행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 부분이 사실은 미국이 받은 피해가 어떻게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원칙, 또 국제 규범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가들이 서로 신뢰를 형성하고 함께 이행을 하고자 하는 약속에 있어서는 그런 원칙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좀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담 중에 참 재미있는 이슈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국가가 굉장히 구차작업들을 하고 있고 포지셔닝을 한다라는 정도로 좀 두 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필원 교수님 내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윤영 교수님, 그다음에 신수영 박사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정리를 해서 앞으로 제가 공부하는 데 반영해가지고 더 좋은 의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보니까 국가사이버안보법은 한번 좀 별도로 우리가 학회에서 다루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회장님께서 새로운 기회 좀 만들어 주시면 한번 진지하게 더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논의하는 과정 중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긴 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새 정부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거버먼트가 아니라 어드민스트러티브 브랜치잖아요. 어드민스트러티브 브랜치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고 거버먼트의 일원인 국회나 사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안보법을 논의하고 그다음에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행정부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부처 간의 갈등만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공익을 어떻게 좋아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형식적으로 법률이라는 형식을 취해서 입법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논의의 주도는 국회가 돼야 되고 따라서 권한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책임도 국회가 상당 부분을 갖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위하는 게 기획이 원래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 회장님 말씀대로 외교안보를 처음에 하기로 한 건데 또 토론을 제가 한 분을 건너뛰어서 외교안보 하실 김기동 박사님 마지막으로 랩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토론 감사드리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논의에서 거버넌스 얘기가 많이 나왔고 신선영 박사님도 결국 제가 발표한 것 중에서 거버넌스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뭔가 한 군데로 통합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저도 안보적 고려들이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필요하고 그런데 모든 분야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상시적으로 종합 취합할 수 있는 어떤 조직체나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정도로 저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ONCD를 예를 들어주셨지만 백악관 내에서도 사이버 안보 문제를 다루는 게 ONCD도 있지만 또 위협 대응 부분에 있어서는 또 NSC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분야에서의 역할은 다 그대로 있되 뭔가 조율하는 체계 자체는 많이 추가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드리고자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원칙과 가치에 대한 것인데요.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지금 전략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력을 더 활성화하자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위한 것을 협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좀 더 가치를 중심으로 진영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라든지 개방된 인터넷, 자유로운 인터넷, 그리고 민관, 민가, 다중이해당 사자주의와 같은 가치 중심적인 전략을 세우고 그거에 맞는 활동들을 추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로어에서 질문이 하나... 아, 코멘트가 있으셔가지고요. 한번 김상빈 회장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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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김상매입니다. 아니, 김규동 박사님께 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아까 그 잠재적 위협국 또는 경유국과의 대화를 통한 신뢰구축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비우방국이라고 얘기하는 국가들하고의 협력체의 같은 것들이 지금 부족하다 말씀하셨잖아요. 뭘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정책서클에서 논의되는 바가 있는지 예를 들어 뭐 다자 프로세스 프레임워크하고 양자하고 두 가지 때인데 다자라고 치면은 상하이 협력기구나 또는 중국이 지도했었던 세계 인터넷 대회나 뭐 이런 것들인데 우리 참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자 같은 경우에는 신뢰구축을 위해서 만약에 한다면 일종의 우리 여러 나라고 하고 있는 사이버 안보 정책협의체 같은 거를 한중 사이버 안보 협의체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지 또는 더 나아가서는 남북한의 사이버 협의체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19년에 한 남북 군사협의 하는 과정이었을 때 사이버는 빠진 부분이어서 테이블 위에도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협국 내지는 경유국과 협력을 하는 거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건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가 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두 가지에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양자 협력이라기보다는 양자 협의 정책협의회가 사실 한러 관에도 있었고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한러 정책협의회도 있었고 한중일 3자 정책협의회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거기에서 논의된 바들을 지금까지 보면은 아니면 참여를 해서 보면은 현재 우리가 법 제도가 이렇다. 그런 현황 정도의 정보 공유 정도에 그치고 있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설득시킨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걸 공유하는 부분은 좀 없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신뢰 구축이라는 거는 사실은 친구끼리 하는 것보다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이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고조되게 되는 경우에 우리의 행동이 그보다 더 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확신시켜주기 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아니면 공격을 그 해당 국가를 통해서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대응 활동을 하는 것이 이것이 너희를 공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방어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라는 것을 사전에 어느 정도 진장 고조를 에스컬레이션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설득 작업들 사전에 이해를 적어도 이해를 공유하는 작업들을 좀 더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듀딜리전스도 문제가 그 당시에 대두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을 우리나라가 주지라든지 그런 데서 계속 강하게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게 13년, 14년, 15년 이때부터인데요. 북한과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런 대화를 한다거나 북한과의 핫라인을 구축한다거나 하는 것이 어렵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들이 북한에서 현지에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이런 곳을 통해서 아니면 아예 현지에 나가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과의 신뢰구축, 양자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협조관계 아니면 적어도 이해관계를 구축할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 놓는 것이 대응을 할 때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포괄적인 주제에 대해서 의견과 정책 지첨 그리고 어떤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잘 짚었던 1세션인 것 같습니다.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미진한 부분은 또 이후 2세션, 3세션 라운드 테이블에서 좀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패널 1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후 패널은 1시에 패널 2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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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2022년 한국국제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시리즈 네 번째 미래 국가인터넷 전략의 방향 모색 오후 회의들을 시작하게도록 하겠습니다. 패널2 기술제도 분야 미래 국가인터넷 전략 사회자이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강하연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를 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강하연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한국국제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미래 국가인터넷 전략의 방향 모색을 위한 주제로 제2 패널의 발표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패널의 주제는 기술제도 분야의 미래 국가인터넷 전략이라고 합니다. 사실 디지털 전환이 갖고 올 엄청난 변화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죠. 특히 이 세션에서 저희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기술적, 제도적 토대의 어떤 개선 없이는 디지털 전환의 그런 어떤 사회, 경제, 문화적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가 없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이 세션이 마련됐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산업의 혁신을 견인을 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이게 경제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경험이라든가 또는 공공 또는 사회적 현안들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한다거나 이런 경제 외적 기능까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된 기술 그리고 또 그걸 뒷받침하는 어떤 제도에 대한 준비 또는 저희 기존의 어떤 기술이나 제도에 대한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세 분의 발표자를 모셨는데요. 인프라, 기술 인프라 부분 쪽에서의 미래 국가 인터넷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실 이영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선임연구위원님 지금은 다른 곳에 계시지만 이 부분을 보고서를 작성해 주실 당시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한 어떤 기술 인력과 관련된 양성과 관련된 주제로 상명대학교의 유지연 교수님 그리고 제도 분야 쪽에서의 국가 인터넷 전략을 말씀해 주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박보라 박사님 이렇게 세 분의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의 정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1시간 20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각각 한 10분, 10분, 15분 저희가 이 세션에서는 발표자가 3명이다 보니까 한 15분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그 정도 시간을 생각하시고 발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두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제가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또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프라 부분에 대한 발표를 해 주실 이용로 선임연구원님의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 이영로입니다. 저는 작년에 진흥정보사회진흥원을 그만두고 지금 현재 전주에 있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으로 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 초청받은 이유는 과거 한 20년 이상 한국전산원 시절부터 초고속망구축, BCN,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이런 쪽 대부분 인터넷 기반 구축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초청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도 인프라 구축 분야 인프라가 왜 중요하고 과거의 어떤 실적을 반영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긴 한데 이걸 압축해서 좀 이렇게 잘 전달해야 될 텐데 좀 부족하더라도 많은 양의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의 우선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사실은 전 세계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됐었죠.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프라 구축 정책에 대해서 세계 여덟 나라에서 참고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우리나라 사례를 가져가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주는데요. 지속가능한 추진 체계와 법 제도입니다. 이게 정부가 바뀌더라도 보수정부든 진보정부든 정부와 상관없이 지속가능한 법 체계와 추진 체계가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이 되었었다. 그게 계속 유지되었다는 그게 첫 번째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 GDP가 만불 이 정도이다 보니까 민간 기업의 투자 여력이 사실은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선도적인 투자와 민간의 참여로 인해서 시너지가 좀 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인프라 기반 경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서비스 경쟁을 하면 인프라 투자를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는 인프라 투자를 통한 시장 경쟁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렴하게 경쟁을 통해서 저렴하게 이용자의 편의가 베네핏이 제공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게 민간 수요도 중요하지만 정부 자체의 바잉 파워를 이용한 정부 예산이 전체 우리나라의 어떤 총 생산의 한 20% 내지 30%를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한 전자정부를 도입해서 초고속 인프라가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그 다음 다섯 번 전에 이제 모바일 시대로 2010년을 전후해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선행적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성과의 요구는 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IMF를 극복한 주요 집중 투자를 통한 IMF를 통한 어떤 IMF를 극복하는 계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전자상거래 관련 지금 뭐 네이버나 사실은 그런 중요한 플랫폼 기업들이 그때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에 대한 잠재력이 확보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전자정부는 세계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나 스마트폰 활용 플랫폼 기업의 기업이 대거 탄생해서 세계 시장을 진출하는 그런 중요한 인프라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관점에서 보면은 인프라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유선 인프라와 근간이 되는 유선 인프라와 그 다음에 모바일 인터넷 인프라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유선 인프라는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모바일 서비스들이 라스트 마일 수백 메다 수십 메다 밖에 안 되죠. 마지막 그 라스트 마일만 무선이고 나머지는 다 유선 백본망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유선 백본망이 튼튼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쓰는 서비스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간과하기 쉬운데 유선 인프라를 충실하게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최근에 떠오르는 내용들이 대부분의 90% 이상의 데이터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게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센터에서의 병목 형상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거기서 뭐 병목 형상이 생기면은 유선 인프라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결국은 엔드 유저, 엔드 투 엔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데이터 센터에서의 컴퓨팅 파워가 늘어나다 보니 데이터 센터까지의 이니 부분에 대한 유선 인프라가 또 엄청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은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들어도 되겠죠. 그래서 5G 또는 비욘드 5G에 대해서 우리가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5G 같은 경우에는 일정 고도 이상 보통 아파트 높이 산 같으면 산등성에서 사람이 이동하면서 수출할 수 있는 정도 수준 그래서 한 100m 정도 200m 정도 그 이상 커브리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드론이라든지 UAV라든지 이런 이동체를 도입할 경우에는 이들을 위한 인프라가 5G를 상향으로 안테나 방향을 상향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체를 위한 인프라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ITS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앞에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실시간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바로 리스폰서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망의 어떤 구조가 필요한데 그래서 지연 시간 최소화 그 다음에 고속 이동성 그 다음에 동시 대량 접속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가 앞으로 모바일에서는 핵심 요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광대 이동성이 강화되면서 외부 공격에 안전하며 실시간에 근접하는 지연 주로 10mS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고도 지역 커브리저 가능한 모바일 인터넷 구축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경쟁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상대적인 비교 우위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쟁력이 나누어질, 판걸음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5G 뿐만 아니고 비욘드 5G에 대한 기술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중국에 비해서 4G, 5G는 열쇠입니다. 기술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기업들이 보면 위성 기술 중심으로 미국의 강점에 있는 위성 기술 중심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거기에 국가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핵심 부품이라든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견제 자유주의 국가 간의 어떤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중국의 굴기를 억제하는 그런 추세가 보이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좀 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회가 위협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온 좋은 기회를 상실할 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지금까지는 네트워크 장비는 어떤 특정 벤더가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세트로 준비해서 일괄 납품하는 체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폐쇄적인 공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제어 기반의 개방형 규격으로 현재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일본과 미국, 유럽 쪽에서 일본과 미국 쪽에서 집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장 경쟁은 잘 아시다시피 주요 국제기구에서 특히 표준화 단체라든지 인적 교류 이런 세미나 컨퍼런스 같은 데서 중국의 어떤 활동을 좀 이렇게 억제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견제를 하고 있고요. 또한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 수요가 워낙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국 수요 플러스 주요 권위주의 국가들 대상으로 해서 지원과 협력을 통해서 관련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중국 제재로 인해서 선진국에 대한 한국 제품 판매가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G뿐만 아니라 비욘트 5G에 대해서도 국제 경쟁이 지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인터넷 분야의 어떤 정부 정책 과제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래 인터넷 촉진을 위한 체계 정비 부분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계속 유효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디지털 전환에 대비해서 어떤 그 선행적인 인프라 구축을 민간에 다 맡겨야 되느냐 벌써부터 약간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통신 3사 같은 경우에는 5G가 금방 확산될 걸로 생각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4G에 비해서 체감성 차이가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수익성도 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를 계획보다는 조금 지연시키는 이런 기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어서 정부가 계속 독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는 일정보다는 일정에 맞지 않게 좀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역할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때가 됐다. 그래서 또한 이제 단말기를 대상으로 한 B2C 핸드셋, 모바일폰이죠 대부분 모바일폰을 대상으로 한 시장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2G라든지 B2B, 비즈니스 쪽으로 이 수요를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통신사업자는 엔드 투 엔드 서비스, 응용 서비스 영역에 있어서는 시장 지배력을 사실 좀 상실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의 배분을 할 때 통신사업자가 가져가는 포션이 점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 사업자 중심으로 이렇게 시장의 중심이 넘어가는데 이런 경우에 통신사업자한테 계속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맡길 거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마중목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되는 어떤 선도적인 수요 발굴이라든지 공공 분야 적용, 투자하는 데 있어서 관련되는 규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제도적인 해결 또 일관성 있는 정책 구사를 위한 거분해서 체계하는 것들이 체계 정비 분야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처럼 이제 뭐 정부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투자하고 이거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요는 공공 수요는 공공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민간 투자가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핵심 기술 개발 및 산업 활성화 쪽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포지셔닝,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성은 미국 중심으로 훨씬 더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지상망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분야에 집중할 거냐에 대해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방향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위성통신 분야는 미국과의 협력과 분업을 통한 보안적 생태계 조성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또한 이제 한국의 비교의 분야가 지금 나타나 있듯이 단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 마일 액세스 네트워크 쪽에 좀 이렇게 기술적인 어떤 난이도가 좀 적은 중객이라든지 지상망 교환기라든지 그 다음에 망 전반적인 운용관리 기술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서 선진국과 그 다음에 주요 강점을 가지고 있는 미중과의 어떤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세계 시장을 분점하는 전략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게 기술 개발이라든지 산업 관점에서의 어떤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촘촘한 5G 인프라 우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민간기업이 못하는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산간 오지라든지 그런 이익이 나지 않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주요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한 투자 그러니까 공공장소의 건설 계획을 수립할 때 5G라든지 이런 미래 인터넷 기반을 그 안에 포함시켜서 투자를 하게 하면 라스트 마일에 대한 해결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하스팟 지역이라든지 이런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28기가 헤르철 대역을 도입해서 5G의 어떤 넥스트 차세대 환경을 선도적으로 구축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2B와 B2G 분야 5G의 산업적 활용 확대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결국 B2B와 B2G를 위해서는 특화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법령 5G 네트워크로서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요구하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서비스 요구자,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거기에 맞는 특화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프라이빗 5G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공장이라든지 공항 등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활용을 해서 하면은 좀 B2B 분야의 어떤 산업적인 효과가 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공공부문의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사무실 내의 네트워크를 보면 대부분 다 유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드넷 기반으로. 이 부분에 대한 유선을 다 걷어내고 5G 기반의 업무 환경으로 전환을 하면은 B2G 분야의 시장이 획기적으로 커집니다. 또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국내 기술 개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회선비 내는 거, 운용비 내는 거를 차세대 인터넷인 5G 기반으로 전환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라든지 스마트 시티라든지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공공용합 등의 MEC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결합된 인프라를 투자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서비스를 만족시켜주는 이런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5G 방송이라든지 위성, 해양융합, UAM 등 새로운 롯데 버티칼 영역으로 확대를 해서 이쪽 분야의 파일을 키워주는 쪽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연결해서 유선망 커버리지 확산 및 고도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미 1기가 정도는 확보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10기가 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통신망 마비에 대비해서 주요 기지국에 대한 시설 관리 강화 그 다음에 통신망과 전력 공급망 간의 이원화를 통해서 상호에 백업될 수 있는 나중에 위기가 발생됐을 때도 우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해서 좀 더 로버스트한 인프라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2030년을 대비한 신기술 학부모 1년 영상 부분입니다. 사실 대학의 교수님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대부분 앱 개발 쪽으로 많이 가고 AI라든지 대부분의 트렌디한 기술 쪽으로 많이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초 기술 쪽으로는 관심이 적다고 합니다. 특히 네트워크 분야는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련되는 기초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과 인력을 동시에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이제 산업 생태계 구축과 고부가치 신산업 창출을 위한 투자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소부장 경쟁력 제거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서비스 강국이지만 기초 소자라든지 부품에 대한 어떤 경쟁은 그렇게 경쟁력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 기업과 연계하는 네트워크가 된 어떤 상호 생태계를 통해서 주의 부품에 대한 어떤 국산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는 이제 시험 검증할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한데 그런 테스트 배들을 네트워크 기반으로 구축해서 실제 벤처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 나온 기술 개발된 기술들이 적기에 테스트를 거쳐서 상용화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체계를 좀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반의 개방형 5G 환경으로의 개선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일 솔루션만으로 구성되는 5G 기지국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개방형 5G 기지국으로 가야만 멀티 벤다, 여러 벤다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기술 개발도 하고 서비스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런이라든지 개방형 기지국 형태로 5G의 어떤 아키텍셔도 바뀌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특화망 도입을 위한 어떤 수요 발굴, 그 다음에 관련된 어떤 시험 인정, 그 다음 테스트 배도 환경, 그 다음에 KOT 그래가지고 실정센터 구축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클라우드 소프트 기반 개방형으로 가기 위한 어떤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 기반, 인프라 기반의 산업 혁신 총진 분야입니다. 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내 관점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G 모바일, 탱기가 상용화, 인프라 구축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를 지속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전략은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인프라 고다 추진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6초 특성을 충족하는 유무선 인프라의 선행적 구축 및 이를 통한 산업 인큐베이팅의 인프라가 촉진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외 관점에서는 지금 이제 6G, 그 다음에 저개도 위성, 그 다음에 양자 등 겉미래에 개발될 핵심 기술은 대부분 보면 미국과 중국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겨운 경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점 분야에 특화를 해서 테스트 베드와 일관되게 유지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우리나라에서 최종 제품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복됩니다마는 공동 번영을 위한 어떤 미국과의 어떤 협력 이런 부분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 같은데요. 제가 시간을 많이 잡은 것 같은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격차 해소 및 활용 활성화 정책 방향입니다. 접근성 및 정보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가 잘 돼 있다 그러지만 5G 같은 경우도 지역 간, 도농 간, 개천 간 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 통신 품질 측정 결과를 보시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그래서 모바일의 경우에는 전국망 서비스 불가시 미래 서비스 확산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 사람이 이동하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 간 아니면 고소득 지역과 저소득 지역 간에 격차가 없어야지 이동하는 사람한테 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 공동 활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별 투자 분담 공공 부분에 의한 어떤 정부의 일정 부분 선투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바일 정보 음악이라든지 모바일 전자정보 이런 걸 통해서 대부분 이제 동사무소까지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까지 공공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길 위한 어떤 인프라 투자를 유도하려면 정부가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 기반을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통신사업자의 투자의 의지 활성화를 유도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프라 활용 활성화 정책 방향 쪽입니다. 메타버스라든지 디지털 터빈 등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킬라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XR 기반의 서비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실제 돈으로 연결되는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것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비즈니스로 연결할 거냐에 대한 서비스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고착화에 대비하고 ESG에 기반한 정부 업무 전반의 가상화 환경 도입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에 보면 주요 중앙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2025년까지 클라우드로 100% 전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와 병행해서 모바일 오피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선 인프라 또는 유무선 인프라를 모바일로 바꿔주면 훨씬 더 이쪽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대규모 선도 국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산업단지에 5G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항만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트윈 환경 그 다음에 XR과 디지털 트윈이 통합된 스마트 도시라든지 주요 시설물에 대한 3D 데이터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5G나 비욘드 5G의 킬라 서비스입니다.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도입해서 선도적으로 국책 사업을 추진해서 이쪽 인프라 기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상 뭐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게 요약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서 저희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원 박사원장님. 긴 내용이지만 결국 저는 이런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과거 저희가 어떻게 보면 통신 3G 때부터인가요? 통신 서비스 세계 최초 상용화 한다거나 이런 정책들이 성공했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가 강력하게 어떤 설비 기반 투자를 유도를 하고 또 그런 거를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왔다라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전국의 광케이블화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결국 그런 부분에서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정책이 여전히 유효한지 향후에 어떻게 보면 디지털 전환의 어떤 양상이 워낙에 복잡하고 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될 때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참 고민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또 심도 있는 토론을 좀 이따가 기대하겠고요. 다음 발표는 관련하여 결국은 이 디지털 전환을 이끌려면 결국 사람이 해야 될 텐데 관련한 어떤 적지적소에 투입이 돼야 될 인재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이 고민을 상명대학교 유지연 교수님께서 다뤄주시겠습니다. 그럼 발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전에 죄송하지만 저 리모컨을 조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유지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술 인력 분야의 미래 국가 인터넷 전략입니다. 근데 시작 전에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사실 기술 인력 분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인터넷 전략보다도 다양한 사람들 간에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서 이루어져야지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이러한 전략이 구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한 다양한 논의를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는 우선 옆에 관련해서 저희 주변에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문헌이나 다른 국가의 전략으로 봤을 때 실제로 지금 좀 핵심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전략은 무엇인가 라는 차원에서 아젠다를 좀 뽑게 되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원래는 이제 다양한 그쵸 다양한 이슈들 아젠다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그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부분에 패널 1도 있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실제로 이렇게 지능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반드시 좀 고려해야 돼 라는 차원의 그러한 전략 아젠다를 좀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제가 앞서 자료집에 넣었던 내용보다는 오히려 좀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던가 이런 보안에 대한 대응 쪽으로 조금 더 그 방향을 좀 더 좁게 잡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 인력 분야의 미래 국가 인터넷 전략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라는 것을 보기 전에 실제 이제 변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아마 오늘의 그 발표들이 대체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질 텐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환경 변화 거기 안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과제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전략적 방향을 가져가야 하냐 라는 차원으로 구성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그 동일합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우선은 보려고 합니다. 변화라고 하는 부분은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었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라고 하는 것 그쵸. 실제로 이제 디지털 사회의 디지털 기술들이 전면화되고 일상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제가 전략 구성이나 아니면 정책을 얘기할 때 인터넷이 전면화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는 사실 IoT라던가 아니면 인공지능이라던가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모든 것들이 사실 디지털 라이즈 되고 그리고 자동화되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가운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고 하는 건 보다 더 우리가 편리하고 보다 더 쉽게 보다 편한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인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걸 통해서 자동화된 위협이 같이 공전돼서 이야기 되고 있죠. 항상 이제 기술과 사회 이야기할 때 항상 같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게 이제 보안적 부분에서 전체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위협들이 예전에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실은 외부에서 공격하는 형태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보면 이렇게 자동화된 형태의 기술들이 이용되다 보니까 위험이라는 게 내재화된다라고 하는 증거. 왜냐하면 실제로 의도적으로 그것에 위협을 공격자들이 넣기도 하지만 실제 기술이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오류나 장애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재적 위험이라고 하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이 사이버 보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 패러다임이 좀 더 디지털 위험 이런 쪽으로 그 개념이 변화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실제로 사이버 회복력이라든가 이러한 논의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좋은 장점들도 많지만 자동화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것에 대한 대응으로는 우리는 또 기술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술로는 완벽하게 대응을 하기가 어렵죠. 보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를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위협, 여태까지의 보안 위협 대응은 기존에 알려진 위협인데 너무나 많은 다양한 접점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 다양한 접점들을 모두 다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고 새로운 형태로 이루어진 거에 대응을 하려면 인적 자원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 인적 자원이 중요한 것은 꼭 보안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전면적인 차원에서 보면 조직에서도 그렇습니다. 조직에서 발전을 하려면 예전에는 물리적 자원을 가지고 많이 있을수록 실제로 그 기업이 발전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보다 더 상상력이 많고 그래서 요즘은 그런 창의적 인재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게 인적 자원의 그런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그런 인적 자원은 실제로 전문 인력이 많을수록 보다 더 좋은 조직의 발전 아니면 안전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이러한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야기되는 중요한 이미 알고 있는 변화이기는 하지만 더더욱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자동화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바로 자동화된 위협이니까 자동적으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동 사이버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위협을 파악하고 그걸 공유하는 체계는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미 이야기해서 NCTI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CITAS라든가 이런 다양한 정부 측에 아니면 민간 차원의 그런 정보 공유 체계를 통해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자라고 하는 체계를 갖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이러한 정보 공유 체계는 한계가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보안이라고 하는 게 외부 위협 중심에서 패러다임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정보 공유 체계는 사이버 위협 정보에 대한 공유에 중심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특히나 이러한 위협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아까 제조 자체부터 시스템 자체부터 오류나 장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의 대응을 위해서는 제조사들도 함께 들어와서 논의가 필요한데 아직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제조사들도 많은데 적극적으로 그러한 제조사들이 함께 들어와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또 세 번째로는 이런 위협 행위자들의 행태 파악이라든가 보다 더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물론 그런 거에 대한 위협에 대한 분석이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자의 행태라든가 아니면 공급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 기술적인 것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환경 변화 정치적인 환경이라든가 그러한 것들도 다 같이 맞물려서 사실은 이러한 정보 공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또 이 사이버 위협 자동 분석이 또 필요한 게 사실 이 부분은 좀 안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는 그런 키워드인데 사이버 공기지 뭐 진짜 우리가 공격을 받았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사이버 공격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 어려운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아 우리를 공격했어라고 하는 근거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사실은 명밀한 분석 체계에 그리고 협력 체계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부 단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위단으로 갈수록 민간 조직이나 저희가 사용하는 개인들의 그러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엄청난 공격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파악이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야기되는 부분이 이런 외부 공격 관리라고 하는 그래서 EASM이라고 하는 게 같은어에서 재작년에 이야기가 시작돼서 작년에 엄청나게 이야기 지금 세계보안 쪽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민간단이나 하나의 작은 조직단에서 외부의 공격들이 어떠한 위협이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것. 특히나 섀도우 I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직접적으로 어떤 시스템들이 다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파악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제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우선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인력 파트를 가보면 스킬 체계가 부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즉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기술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나라의 인력 양성이나 전략 정책들을 보면 우리 보안, 특히나 보안 같은 경우는 보안 인력 필요해라고 하는 듯 대규모 단위의 대학원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인력 양성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인력이 조직에 필요하느냐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디지털 인력에 대해서 보안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다는 걸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NCS라고 하는 걸 들여놓고 그것들을 반영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 인력이 실제로 어떠한 그 조직에는 어떠한 스킬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스킬에 어떠한 수준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수준이 필요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교육 교과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다가 명확하게 다 블라블라 써놓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보면 작년만 하더라도 호주나 일본, 영국 같은 데에서는 사이버복 아니면 ITSS 이래서 다양한 형태로 스킬 체계를 명확화하고 거기에 맞춰서 인력의 수준이 얼마나 되고 그 수준에 맞춰서 실제로 우리 조직에 필요한 인력인지를 뽑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훈련하는 그러한 교육 체계를 지금 체계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러한 스킬 체계를 만들고 보다 더 인재 매칭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뒷페이지도 같은 맥락의 얘기에서 넘어가고요. 또 한 가지만 더 과제로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 이제 3C라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가 그래서 저학년부터 교육을 시킨 거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정보보호와 관련된 게 정규 교육 교과목에는 없지만 사실은 일부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최근에 보면 올해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걸 제시하고 그러한 과제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정말 저학년 아예 새로운 세대 정말 지금 태어나는 세대들은 저희랑 달리 어렸을 때부터 기술이 기술 환경이라고 하는 게 이미 공기와 같은 환경으로 받아들여지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보면 대학생 저희 공대에 들어온 학생인데 이게 유선망을 통해서 무선망이 구성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데요. 한편으로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당연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이 기술사회를 살아가면서 기술사회의 이런 환경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특히나 공대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뭐 알고리즘 뭐 그러한 그 인재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개념들이 지금 막 대학 교육에서 막 당연히 가르치면 되죠. 그쵸. 무선망 유선망 이런 것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기본적인 환경이란 차원에서 교육이 되어야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3C라고 해서 사이버에틱스, 세이프티, 시큐리티라고 하는 걸 하나의 체계로 넣어서 이게 정규 교육화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대학 교육 중심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만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데에 이러한 보안이나 아니면 윤리라든가 안전과 관련된 전체적인 이런 기술 환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이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요즘 친구들은 본인이 원하는 정보만 봅니다. 그래서 더더욱 본인의 관심사 이거는 당연한 공기와 같은 환경이야라고 하면 더더욱 이것들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 대해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향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그냥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이라는 것이 외부 위협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장애라든가 오류 이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위협이 오기 때문에 빨리 어떤 위협이 있는지 취약점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복구를 빨리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있어서 현재까지로는 너무나 정부 중심적이고 그다음에 보안 중심적이었는데 이것들을 보다 더 하윗단 정말 우리 개인이나 아니면 민간 기업에서 전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공동 회복력 전략이라고 한번 새로 말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력 양성 플랫폼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력 양성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보다 더 전문적인 매칭을 그렇죠. 전문 인력과 그다음에 우리의 교육 이런 체계들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 체계도 바꿔야 하고 그다음에 기술과 관련된 스킬 맵도 구축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을 매칭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상 기술 인력 분야의 미래 인터넷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잠깐 이걸 좀 건네겠습니다. 네. 되게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어떤 회복력을 즉시적인 회복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큰 플랜 보다는 실무 차원에서의 역량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 하나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공교육을 정말 이제는 디지털 교육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고민이 진짜 필요할 것 같고 여기서야말로 정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결국은 분야별 어떻게 요구되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그런 스킬셋과 인력의 매칭과 관련된 전략 이 전략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앞으로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기술이나 특정 산업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관련한 어떤 대응이야말로 어찌 보면 우리가 미리 사회 구성원 간에 합의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척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과거에는 뭐 정부라든가 기업 같은 이런 특정 행위자들만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외에 또 여태 다른 행위자들의 역할까지도 되게 중요한 그런 사회가 도래했는데 이걸 서포트하기 위한 거버넌스 고민이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이 마지막 발표를 하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박버라 박사님께서는 관련한 어떤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실 겁니다.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박보라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과는 좀 다르게 범죄학으로 하기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저는 이제 국제범죄나 테러 부분을 이제 좀 더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테러 목적의 어떤 인터넷 이용이랄지 아니면 테러 정보 공유 체계나 국제범죄 공유 체계에 대한 부분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내용을 좀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맡은 파트는 이제 그 제도 분야이기 때문에 앞에 두 발표자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그러면 과연 어떻게 제도적으로 우리가 좀 이끌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발표자분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변화된 사회상의 내용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서 촉발된 과제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이제 제도적인 분야가 발전해야 될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만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특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을 하면서 디지털 대전환을 말 그대로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디지털 채널들이 확대가 되면서 동시에 사이버 위협도 급증을 하게 되면서 사이버 보안 문제가 먼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서 제가 간략하게 어떤 통계치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사이버 위협들은 점점 더 치밀화되고 그다음에 진흥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단순하게 어떤 사회 기반 시설 해킹이나 사회 안전망을 누리던 그런 기존의 공격에서 벗어나 이제 기존 공격 방식과 새로운 방식이 같이 결합이 된 그런 방식이 등장하면서 공격 대상 역시 연예인이나 일반인까지 무차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 지금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출현한 랜덤 디도스랄지 아니면 랜섬웨어와 기밀 유출 디도스가 결합이 된 3중 협박이랄지 다른 데서 이미 탈취된 개인 정보를 이용을 하는 크리덴셜 스토핑 같은 신중 사이버 공격은 거의 테러 수준의 활성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격 대상이 확대된 것에 끝난 게 아니라 저희 범죄학에서는 이제 재범 위험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정 범죄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왜 반복해서 피해를 입는가에 대한 연구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이버 보안이랄지 사이버 해킹 공격 등을 당한 그 개인이나 기관들이 단순하게 이례성 피해에서 지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이 지난 2년 동안 많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디지털 사회가 확장이 되고 디지털 어떤 채널들이 다양해지면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이제 협력 체계가 더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막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앞선 발표자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게 되면 일정 부분 사회의 기능이 마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 기능의 지속을 위한 사이버 회복력이 구축이 주요 대응 과제로 대두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지금까지 어떤 사이버 위협의 대응은 사실상 어떤 침해 탐지 그리고 침해 사고 대응 위주의 내용이었고 좀 더 정부 주도적인 방식이었다면 보다 효과적인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서 관계 기관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 적극적인 참여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버 위협이 개인의 안전에서 더 나아가 국가 안보까지 연계되는 양상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어떻게 사이버 위협을 공동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네트워크형의 모델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게 이 발표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지난 8년 정도 우리가 이제 발생했던 주요 해킹 사고 발생 현황들인데요. 표를 보시면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홈페이지 변조 내용과 침해 사고 그 다음에 악성 코드 은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모두 기존의 어떤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어떤 침해 사고 발생, 실제 해킹 사고 발생 현황은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홈페이지 변조가 이제 2012년은 굉장히 많은 발생 건수가 있었다가 2016년, 17년을 제외하면 비교적 줄어들어서 이 그래픈만 놓고 보면 오히려 해킹 사고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범죄학에서 또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범죄 전의 효과와 범죄 대체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범죄자들도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해킹 사고를 그 해킹 사고를 벌이는 행위자들 역시 당연히 보안이 점점 더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다른 방식으로 이런 해킹 사고들을 벌일 수 있는 그런 공격 방식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계되는 건수가 작아지는 것이지 실제로는 오히려 점점 더 위협의 다변화 그리고 위협의 증가 건수가 있다는 점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 부분인데요. 크게 세 가지를 과제로 저는 제시를 했습니다. 포괄적 관점에서의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정보 공유가 결국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행위자를 포함한 범국가적 정보 공유 체계의 활성화 그리고 결국은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 어떤 사이버 안보하고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단순하게 어떤 보안을 중심으로 강화가 되면 오히려 다른 활동들을 제한을 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사회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함께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가 연계되면서 보안은 계속 유지를 하되 그만큼 더 오히려 편리한 디지털 사회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보는 걸 그 과제로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 포괄적 관점의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안보가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안보 이슈에 비교해서 국가 행위자뿐만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한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기존에는 이 사이버 안보에 대한 논의가 주로 사이버 공격을 방지하거나 보안을 중심으로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 그 대응 방식 역시 어떤 기술적, 법적 조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사이버 안보가 비국가 행위자의 광범위한 참여가 특징이라는 점을 공유한다면 다양한 행위자들, 기업과 시민사회, 그 다음에 결국은 개개인까지 이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는 점이 특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제하고 플랫폼 관련해서 기존에 나왔던 어떤 사이버 안보나 이런 주요 회의들의 의제를 한번 살펴보았더니 이제 상당 부분이 점점 좀 그때 현황이 되는 이슈를 좀 더 부각을 시키거나 하는 점들은 많이 목격이 됐지만 이 모두를 포함하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시각은 약간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안보는 이제 대표적인 융합 이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관적이고 좀 더 통합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수평적인 네트워크의 형태로 참여해서 상호, 유기적인 이런 협력을 가져올 수 있는 모델이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 관, 군을 포함을 하는 범국가적인 정보 공유 체계가 활성화가 될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세션 대해서도 아마 계속 지적이 됐겠지만 사이버 위협 정보에 대한 공유 체계는 사실 존재는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정보 공유 체계가 지금 현재는 이제 공공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정보원 중심으로 어떤 국가정보보호 수행 체계가 구축이 되면서 이제 주요 정보 통신 시스템에 대한 공격 징후를 조기 탐지하거나 대응하는 역할. 그다음에 다른 행정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산하단체들을 통합해서 기관 자체의 보안 관제를 수행을 하는 등의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민간 부분에서 역시 이제 한국인터넷진동원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정보 공유나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정부 주도적 그다음에 보안 관제 중심적이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한 형태랄지 그다음에 앞으로 변화하는 위협을 예측을 하고 대응하는 점은 조금 느리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조기경보 체계 같은 경우도 기존의 어떤 이제 민간 부분이 참여하는 정보 공유 체계도 주로 민간 분야의 침해 사고를 예방을 하고 대응을 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지 민간 부분이 좀 더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을 하거나 그다음에 현재 위협상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신속하게 제공이 되는 점들은 좀 약간 미비하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버 위협을 좀 더 신속하게 그다음에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법적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단순한 어떤 침해 사고나 아니면 어떤 공격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서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총괄하는 어떤 조정기구가 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두 번째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나 안심하고 이 디지털 경제와 함께 사회적 기능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과 그다음에 민간 부분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로 사이버 안보가 이제 작용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과제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될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와 거버넌스 구축을 그 방향으로 제시하고요. 두 번째는 전문적인 사이버 안보 정책을 추진과 그다음에 이것을 전담한 그 기구에 설립될 필요성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이버 안보 확보를 위한 디지털 경제 활력 확보와 보안 산업 관련의 어떤 중점적인 육성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협력 체계, 정보 공유 협력 체계와 거버넌스 구축 부분인데요. 디지털 대전환은 앞에서도 계속 얘기가 됐었지만 그 전통 산업 부분에 대한 디지털 영향력의 확대뿐만 아니라 사이버 위협이 갖고 있는 어떤 국가적 차원까지의 위기 초래가 사실 가능하고요. 그 저희가 테러랄지 이런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리고 안 될 것 같았던 부분에서도 항상 테러와 범죄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복잡하고 다양한 사이버 위협의 가능은 등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위협의 대응 패러다임 역시 기존의 어떤 사후 대응이나 그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서 좀 더 사전적이고 능동적이고 상시적인 대응 체계로 변화가 될 필요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 사이버 위협 정보 수집 채널이 다각화돼야 되고 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공조 체계가 구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행위자들을 모두 감안을 할 때는 이제 민관군 그 행위자 사이버 대응의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통합된 형태의 정보 공유 센터 운영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정보 공유 센터를 운영을 할 때 정보 공유 체계의 명확한 운영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항상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각각의 조직과 시스템이 요구하는 정보나 위협의 수준은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의 질도 굉장히 차등적인 모양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동화된 통합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일종의 표준화된 적어도 일정 수준의 정보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술을 개발과 적용에 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인 정보의를 한번 살펴보자면 기존에는 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정이 된 정보 공유의 근거를 민간 분열화의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민간 분열의 확대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자율성이랄지 신고 부분에 좀 치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보 공유가 강제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사전에 필요한 정보들이 누락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위협 정보의 어떤 질적 수준 향상과 공유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 대상과 내용, 보완 기준에 대한 내용들이 설정이 돼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필수 국가 기능 담당 기관과 함께 정보 공유를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일종의 강제성을 띠더라도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안보 기본법의 제정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정보 공유 시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오히려 이 정보 공유를 위해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지만 이 정보가 오히려 다른 데 누설이 될 경우 또 다른 위협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위협 정보 취급 지침 또한 함께 수립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 민간 부분에서의 그 정보 공유 체계 그리고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정보 공유 체계에 참여가 상당히 저조한 이유를 분석을 한 연구 논문들을 몇 판 찾아보았는데요. 정보 공유 체계에 참여하기 좀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보 공유하고 관련이 되었을 때 어떤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할지 정보가 갖고 있는 어떤 민감성 처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민 형사상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가 항상 같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정보 공유 참여를 통해서 발생하는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일부 면제를 하거나 아니면 완화시킬 수 있는 보호장치 마련 또한 같이 시급하고요. 법적 보호장치 마련은 특히 민간의 어떤 위협정보 제공 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향인데요. 전문적 사이버 안보 정책 추진 전담기구가 정확하게 수립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어떤 이제 사이버 안보에 대한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사이버 안보 정책 추진과 그리고 사이버 안보 전략 개발을 위한 전담기구가 설립이 될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에도 사실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지만 이제 어떤 공격 대응이랄지 지나치게 어떤 기술 부분만을 좀 더 중점적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면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이나 정책을 개발하는 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이런 단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어떤 이제 그 실무적인 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도 사이버 안보 대응 정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가 설립을 하되 기존에 사실 사이버 안보 관련된 어떤 전담기구가 생길 경우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버 안보 전담기구가 수립이 될 경우 단순한 어떤 기술적인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국가적인 의제 발굴을 주도로 하고 동시에 이제 사이버 안보에서 그 나올 사이버 안보 대응을 위해서 나올 수 있는 권한 집중에 대한 이 권한 오용 여부와 함께 독립적인 별도의 모니터링 활동을 점검할 수 있는 기구 설치도 함께 고려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사이버 안보 강화를 통한 이제 디지털 경제는 결국은 어느 정도 정보보안 보안 산업이 같이 인력이 확충이 되어야지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사업의 고도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좀 요구가 되는데요. 새로운 보안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일단 선도 제품에 대한 개발뿐만 아니라 차세대 보안 기술의 확보나 이런 보안 시장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 정책이 같이 마련이 돼야 되고 특히 이 시장도 이제 더 이상 대내적인 이런 차원만 아니라 대외적인 차원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을 대비해서 중점적인 육성이 필요한 기술 분야의 어떤 중점 지원 그리고 해외 진출의 어떤 공략 지원과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는 필요한 전문 인력을 맞춤형으로 같이 육성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를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라 박사님. 박보라 박사님의 발표는 결국은 디지털 전환 세상에서의 사이버 위협들은 지금 과거보다는 보다 능동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결국 필요한 거고 이거를 위해서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 외 기타 다른 다양한 민간 행위자들의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이 참여를 잘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걸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흥미롭게 느꼈던 부분들은 그런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들을 사실 우리는 중요하다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당히 현실적인 조언들까지도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되게 흥미로운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절대 결코 시간이 늦지 않습니다. 저희가 1시 5분에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토론을 위한 20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토론을 해주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전황수 박사님 그리고 국가안보전야연구원의 윤정연 박사님 두 분이신데요. 이 두 분께서는 각자 제가 알기로는 이 세 분의 발표 중에서 자유롭게 코멘트와 토론을 하실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 또 나 또는 청중에서 또 이렇게 질문도 이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분이 있으니까요. 각자 한 3, 4분 정도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정도 시간을 갖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황수 박사님 먼저 시작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자통신연구원의 전황수 박사님입니다. 인프라보전의 미래 국가인터넷 전략에 대해서 중점으로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발표자께서 얘기를 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 아래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이라든지 5G 이동통신망 구축을 통해서 우리가 IT 강국으로 가는 돌발을 하게 됐죠.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정부 주도의 공급자 중심의 추진책이랄까 정부 정책이었는데 드라이브에 의해서 성공률을 그치는데 앞으로는 좀 시대가 바뀌었죠. 발표문에도 나오지만 5G 이동통신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천들이 나왔어요. 보면 통신사업자들이 예전보다 투자를 좀 줄이고 저번을 하는 바람에 서울이나 대도시, 대도시 중심에 지역 간의 품질 벽차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끊김 현상 같은 게 자꾸 일어나고 그런 이런 저기 뭐죠 빠른 배터리 소진 그다음에 가장 불만이 많은 게 비싼 이용 요금이죠. 그래서 중도가 요금제가 없고 주로 비싼 요금제만 이렇게 해가지고 5G 품질 불량에 환한 이용자들이 이동통신 3, 4일 상대로 소송을 걸 정도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계 최초 상환하는 명분 때문에 2019년 4월에 망이 완전히 구축되기 전에 너무 좀 서두르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불만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래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비욘드 5G 가지고 6G 이동통신과 양자 통신 등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소비자 편익 그런 씹레스 끊김없는 현상이라도 끊김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거가 되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라든지 그다음에 중도가 다양한 요금제 같은 소비자의 편익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이동통신사들은 사업자들은 이익이 나지 않으면 절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 사이드보다는 이런 사업자들과 소비자 편익을 고려를 해서 그런 상용화를 시기 같은 걸 조정을 하고 서로 간에 동반성장이랄까 균형 발전을 도려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 사이드보다는 공급자 정책이었지만 앞으로는 공급자 소비자가 동반성장하는 편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균형 있게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정아 박사님 먼저 시작하실까요? 네 저는 정리를 좀 깔깔히 못해가지고 궁금한 거 자유롭게 좀 그럼요. 좋아요. 네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사님 기술제도 인프라 분야에 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먼저 번 일을 했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많이 듣던 친숙한 언어와 또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질문은 한 세 가지 정도와 작은 하나의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산업혁신전략 측면에서 차세대 통신 인프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열한 새로운 시장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의 어떤 실질적인 공략 가능한 지점이 어디 틈새가 있을까가 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두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반적인 전통적인 IT 산업 생태계를 CP&D로 봤을 때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말씀 주신 네트워크 디바이스 전체 플랫폼을 아우르는 게 어떻게 보면 인프라의 한 보편적인 하나의 큰 범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최근에는 메타버스가 부상하면서 IP 브랜드 가치도 같이 포함되면서 템프 세계가 좀 넓어진 측면이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 모바일 시대 이후에 메타버스 시대로 전환하는 이 진화 과정에서는 특히 플랫폼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이미 그것이 거의 다 질서가 잡혔다고 할 만큼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이미 거의 다 정리가 된 상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플랫폼의 고도화, 데이터의 활용성을 통해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나머지 컨텐츠 분야에서의 시장 확보까지도 다 같이 아우름으로써 생태 전반을 다 장악하려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큰 다른 차원에서의 플랫폼의 질서가 언제든지 짜여진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성장 동료적으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도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틈새를 볼 수가 있을까 그게 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이미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5도 중요하지만 시스티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특히나 물론 그 빠른 속도도 있지만 인공지능이 내장하는 기술이라든지 에너지 효율성, 통신관원화, 유리학 그 다음에 설명 주신 것처럼 공중과 해상, 우주에 걸쳐서 분산되어 있는 모든 양의 데이터 복구만 하나로 뭉쳐가지고 더 빠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단순한 민간 상업적 조치뿐만 아니라 안보적으로 있어서도 활용 가능성이 대단히 큰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표준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글로벌 차원에서의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경쟁도 그만큼 심하기 때문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하나의 핵심적인 큰 분야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사실 6G를 우리가 모두 다 내생적 생태계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국제협력의 일부분은 협력이 가야 되는데 이런 안보적인 정치적 이슈 때문에 제약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이 분야의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자율성을 확보하려면 과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가 안보적인 제약 한계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우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미래 기술 분야의 관점을 봤을 때 최근에 이런 현재까지 있었던 제도적인 각각의 인터넷을 우리 현재에서 규칙을 하고 있는 기본적인 제도의 원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망중리성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메타버스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거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망중리성 이슈가 갖고 있는 내재하고 있는 기본적 가치 모두에게 다 평등하게 주요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게 주요 핵심 위급 상황이라든지 일반적인 늘 일상에서 뗄 수 없는 여러 가지 통신에 있어서에는 적용이 당연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칫 너무 지나치게 경직되게 함으로써 민간 기업 측의 주장입니다. 이건 제가 약간 인용을 하자면 특히나 텍스트와 이미지 기반에서의 콘텐츠가 중심이 됐던 과거와 현재의 시장이 향후에 고용량의 데이터와 특히 3D 기반의 메타버스 시대로 가게 되면 대단히 끈기 없는 아까도 강조해 주신 것처럼 끈기 없는 콘텐츠의 원활한 소통이 가장 핵심적인데 이러한 현재의 만기술 이슈가 어느 정도 인프라가 깔려있기 전까지는 이것을 제약하는 호나에 또 그런 정병이 되지 않는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원칙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가 이걸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러한 신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성장의 기반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더한 고민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지연 교수님 정말 방대한 주제와 가장 난해한 과학기술 인력 정책을 같이 말씀해 주셔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사실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가 정말 큰 주제고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서 제일 답이 안 나오는 데가 사실 과학기술 인재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이해관계자가 많고 투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의 효과를 벗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시장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또 기술의 급변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의 해법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저도 하나의 재연을 드리자면 저도 하나의 추가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분야별로 융합 인재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새로운 신기술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이어 에듀케이션 랜스케이프 2030에서도 한 번 그런 말을 했는데 이건 비단 디지털 전환에서의 인재 정책에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여태까지 우리가 정형화되어 있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이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으면서 한 번 또 재고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생각하고 있는 기존의 교육 시스템은 고등교육을 일단 마친 다음에 그런 교육을 마친 인재가 필드에 나가서 쭉 하는 거였죠. 그런데 사실상 그런 전통적인 걸로는 급변하는 기술과 어떤 사회 변화에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 네 가지 모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젠가 모델도 있고 레고 모델 트랜스포퍼인 모델 결국 요는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따라서 적시적소에 새로운 교육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교육을 안 받고 먼저 나온 다음에 현장에서 이 필요의 수요를 체감하고 부분적인 필수 교육을 수용받고 나서 이수하고 다시 적용되는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를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이 교수님의 발표를 보면서 또 이 부분에도 굉장히 적용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보아 박사님께는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요. 테러 쪽이라는 범죄학도 전문으로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일의 인터넷 국가 전략이란 건 큰 차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드린 테러나 여러 가지 범죄라는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사이버 안보에서의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적 지표만으로는 현재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각적인 어떤 범죄 유형이 아주 고도화된 이런 테러 유형들이 사이버 공간에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어떤 언택트 패러다임 하에서 얼마나 어떤 식으로 고도화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질적인 어떤 큰 변화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자면 어떤 하이브리드 형태에서의 범죄 유형이라든지 그래서 위협의 형태라든지 양상이라든지 어떤 한 범위 정도가 간략하게 어떤 정도의 그런 시사점을 현재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심지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법안들이 그거에 대해서 적절히 조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한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한 5분에서 7분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이좋게 한 2분씩 나눠서 오늘 발표자분들께서 코멘트에 대한 코멘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콘텐츠 지장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결국은 플랫폼 사업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대표적인 예가 이제 프라이빗 5G입니다. 네이버가 자사 근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5G 도입을 했었죠. 그러면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콘텐츠도 가지고 있고 네트워크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혁신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게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통신사업자만 너무 의지하지 말자. 그게 제 주장이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오랜 오픈랜을 도입해가지고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두 번째 안보성 5G의 안보적인 의미는 큽니다. 당장 우크로나의 전쟁 보시면 지상망이 닿해져도 위성 스페이스X가 제공해주는 위성 서비스로 전쟁을 치를 정도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안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동의하고요. 세 번째 망중립성 관련해서는 5G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품질을 좋게 해서 통신사업자가 좋은 서비스를 ITS라든지 스마트시티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시간성이 요구되는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데 정부는 콘텐츠 사업자와 중간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망중립성 중심으로 정책을 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사실은 일부에 대해서는 혁신 서비스가 제공 가능하도록 고속 회선을 뚫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고민했습니다. 윤종현 박사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진짜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을 적극 동감하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킬 체계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새로운 인력 차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교육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교육 훈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영국이나 이런 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 국가들을 보면은 저희 같으면은 현재 기술 인력과 관련돼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어진 게 그곳에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죠. 몇 년을 가고 있었냐에 따라서 사실 그 초급, 중급, 고급이 나뉘어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런 전문가 자격증 아니면 전문가 기술 능력이라고 해서 수준들을 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본인이 보다 네트워크 보안이라든가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새로운 기술 쪽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면 그것과 관련된 교육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것을 들으면 그리고 그것의 일정 수준을 갖다가 넘어가면 그 정도의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 동감을 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도 훈련이나 이런 재교육하는 체계들이 그렇게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의 전환은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전체적인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의 전환이 저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수님. 이제 아까 그 사이버 위협의 어떤 변화 양상 이 부분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제 위협의 형태가 예전에는 어떤 특정한 공격수단 한 가지만을 사용을 했었다면 그 공격수단이 이제 2중, 3중으로 결합이 되는 그런 양상을 같이 보이고 있고요. 그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3중 협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랜섬웨어를 통해서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같이 먼저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랜섬웨어를 통해서 획득이 된 기밀 유출을, 기밀을 유출함으로써 이제 2차적인 경제 획득과 함께 디도스 공격을 통해서 해당되는 사이트를 마비시키는 그런 이제 일종의,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이런 형태의 어떤 이제 공격이랄지 아니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모 카드에서 어떤 개인 정보가 털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그 카드사만의 보완을 해결했었다면 끝날 수 있는 문제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카드사에서 획득한 개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흔하게 가입되어 있는 그런 주요 사이트랄지 아니면 다른 어떤 금융기관 그쪽에 그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계속 대입을 시켜봐서 저희도 사실 보안교육 같은 거 할 때 비밀번호는 다 다르게 하라고 교육을 받지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의 약의 부작용인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비밀번호가 가장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바꿀 때 쭉 같은 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기억이 안 나면 또 바꾸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이제 어떤 의료 정보나 그 사람의 어떤 사이버상의 개인 정보를 취합을 해서 이 사람에 대한 약 처방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까지의 어떤 개인화된 공격이 가능해지는 게 지금의 이제 이런 공격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지금 계류적인 법안들의 주요 내용만을 살펴보았을 때 사실 지금 나오는 어떤 사이버 안보 기본법의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이버 안보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 수립을 중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의 사이버 안보 정책의 어떤 전문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문제가 사이버 테러를 어떤 규정하는 내용들이 기존의 어떤 사이버 통신망이랄지 이런 주요 시설에 대한 공격만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사전에 어떤 공격을 우리가 공격에 대한 징표를 미리 사전에 좀 더 데이터를 확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예방적 차원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을 하기는 좀 부족하다는 게 첫 번째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사이버 안보 기본법이 사실 통과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권한 오용이나 민주적 감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요. 지금 계류적인 법률들 역시 어떤 이제 사이버 안보 기본법을 통과되고 그 다음에 사이버 안보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가 등장을 했을 때 이 기구가 가지게 되는 권한이랄지 그 다음에 이 활동에 대한 적절한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구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게 또 두 번째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에 하나는 아까 그 사이버 테러 양상하고 관련이 된 부분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사이버 테러만을 얘기할 때는 어떤 시설에 대한 공격만을 얘기를 했었더라면 지금은 이 사이버를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어떤 그 안보와 반대되는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이념이나 아니면 어떤 공격 수단들을 전파하는 내용들까지 같이 다뤄야 사전적인 대응이 훨씬 더 가능해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누락된 것도 좀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해주신 질문에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답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말 놀랍게도 딱 제가 예정했던 2시 25분에 저희 두 번째 패널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이영루 박사님, 유지연 교수님, 박보라 박사님 정말 너무 소중한 발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전황수 박사님, 윤지연 박사님 몹시 흥미로운 토론까지 이어지는 아주 알찬 패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모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패널2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패널3은 당초 예정보다 5분 수년에서 2시 3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널3 경제환경 분야 미래 국가인터넷 전략 패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으신 중앙대 이승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이승주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세션인데요. 경제환경 분야 미래 국가인터넷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발표자 선생님들과 두 분의 토론자 선생님들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발표자 수에 비해서 우리 시간에 좀 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지금 한 90분 정도 시간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발표하시는 선생님들께는 최대 12분, 10분에서 12분 정도 발표를 부탁드리겠고요. 토론하시는 선생님들께는 최대 10분 정도 토론의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참가해 주신 발표자 선생님들과 토론자 선생님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자신데요. 동동여대 서봉교 교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발표자이신데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김준현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표자께서는 아마 화상으로 있다가 인사를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가천대 최경진 교수님이시고요. 잠시 뒤에 발표 순서에 화상으로 연결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발표자신데요. 세종연구소의 심상민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의 토론자 선생님들을 모셨는데요. 첫 번째는 건국대학교의 배영자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한국환경연구원의 김성진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이제 모두 발표자 네 분과 토론자 두 분의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마쳤고요. 제가 사회자로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요새 이제 사회를 좀 보다 보니까 두 가지 유형의 사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회는 이제 굉장히 개입형 사회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자분께서 논의도 주도하시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발표와 토론을 들으러 왔는데 왜 사회자가 말을 많이 하냐 뭐 이런 그런 비난 아닌 비난도 좀 있으시고요. 그런데 또 다른 사회자 유형은 이제 타임키퍼형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나는 시간 관리를 잘하겠다 그래서 시간 관리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많이 계시는데 또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시간 관리할 거면 스톱받치 갖다 놓고 하면 되지 뭘 또 시간만 관리하냐 뭐 이래서 의외로 발표 토론하시는 선생님들 당연히 어렵겠습니다마는 사회자도 또 어려운 역할이구나 하는 걸 최근에 새삼 느끼게 됐는데요. 오늘은 가급적 사회자로서 희망하는 것은 발표 시간을 가급적 압축하고 조금 더 활발한 토론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세션을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발표자 선생님들께 죄송하지만 최대 12분 정도 발표 말씀 부탁드린다라고 하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시간 지체하지 않고 첫 번째 발표 동동여대 서봉교 교수님의 경제 분야의 미래 국가 인터넷 전략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동여대의 서봉교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중국 디지털 금융 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인터넷 전략이라는 부분에서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재미있는 요즘에 이슈들이 많이 있고 또 특히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플랫폼이나 디지털 쪽에서 여러 경제적인 우리한테 시사해 줄 수 있는 이슈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재미있게 여러분하고 같이 정보를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지난 최근에 몇 년 동안 두드러진 현상이 갑자기 등장한 이슈가 플랫폼 규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 같으면 우리가 이제 독가점 플랫폼의 독가점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쪽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가점을 규제해야 된다. 카카오 얘기도 좀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의 독가점 이슈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2020년에 미국에서 나온 여러 경쟁족지법 같은 얘기다든가 중국의 알리바바하고 알리바바의 마윈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들리는 소문에 시진핑을 하고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못 잡은 목숨 난리다. 언론 보도에서도 보셨듯이 중국 역시 이러한 플랫폼 독가점의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디추싱 얘기라든가 알리바바의 금융업이 완전히 사업을 접는 형태로 나타나는 등 그다음에 이런 이슈는 유럽에서도 요즘 디지털 정보보호법이라든가 디지털 시장 규범 이런 얘기들이 되면서 우리가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게 최근에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플랫폼은 혁신의 주체고 우리가 플랫폼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이제 모두 기대하는 그런 입장이었다. 갑자기 이 플랫폼을 독가점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공정위 쪽에서 이렇게 갑질을 하는 그래서 플랫폼은 갑이고 그 밑에 있는 플랫폼 입점 업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 앱 사업자들 저는 이제 뒤에 앱 사업자로 표현할 건데 흡사 이제 백화점에서 이제 무노발 이런 재벌 뭐 이런 이제 규제하듯이 그런 식으로 규제의 대상인가라는 부분이 중요한 저의 연구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2015년 이후에 전 세계적인 모바일 혹은 디지털 전환 디지털 전환 속에서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이 급성장하고 전 세계적인 이제 그 이슈였고 가장 중요한 어떤 화두였습니다. 저는 뭐 단 저는 그 금융 쪽에 이제 포커스되어서 공부를 했었고 이게 디지털 금융은 이제 포용 금융이라는 이런 이름 혁신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더 각광받고 주목받았었는데요. 이런 이제 그 플랫폼 사업에 이 기존의 이제 B2B나 B2C 모델과 좀 다름 뭔가 혁신적인 게 분명히 존재했었고 그것이 바로 기존의 1 플러스 N 형태 기업이 온라인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소비자들과 접촉하던 이런 방식과는 좀 다른 이 플랫폼에 이제 혁신의 모델이 있었고 그게 여러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이라든가 소비자의 관계를 하고 그게 맞춰서 이제 생산자들과의 여러 혁신을 유도하는 이런 부분에서 나타났었던 그런 이제 혁신의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최근에 이 빅 플랫폼의 규제가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규제에 대해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냥 플랫폼이 아니라 빅테크 플랫폼이라고 표현되는 혹은 자이언트 테크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플랫폼의 플랫폼 플랫폼이라고 하는 우리를 따지면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거대 플랫폼이 그 밑에서 여러 앱 사업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으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는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 얘기입니다. 미국의 온라인 규제법도 핵심이 매출액 규모에서 빅테크 플랫폼을 겨냥한 그런 규제이듯이요. 그러면 이 빅테크 플랫폼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와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요즘 나오는 플랫폼 락인이라는 락인 효과 이 플랫폼에 사람들을 머물게 하고 이 플랫폼에 앱 사업자들을 강제적으로 머물게 한다라는 이 락인 효과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락인 효과의 핵심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데이터, 오늘 앞 세션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데이터와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이라든가 데이터의 독과전 문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해서 이것을 인공 알고리즘으로 만드냐 하는 이런 데이터 락인 문제라고 표현되는 이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디지털 보안 이런 얘기들도 나오듯이 스마트폰 단말기, 우리 모든 최근에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여러 비즈니스들이 스마트폰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거의 장점은 본인 인증 절차가 매우 간편해졌고 거기에 따른 여러 보안 이슈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보안의 비용, 내 핸드폰을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애플이나 이런 핸드폰을 장악하고 있는 이 회사들이 요즘 주가도 엄청나게 뛰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락인 문제는 사실은 이건 보안의 문제, 개인정보에 대해 문제, 그게 우위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전공하는 분이 아닌데 디지털 플랫폼의 금융의 우위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 거래 비용이 그 이전에 온라인 금융은 거의 신용카드 이런 쪽이었다가 모바일 금융 이런 쪽으로 들어오면서 간편결제 우리도 카카오페이나 네이브페이 같은 간편하다고 느끼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애플페이나 중국의 알리페이는 훨씬 더 간편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결제 시장에서 우위가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에서는 그 페이만 써야 되는 이게 바로 결제를 강제하는 기능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네이브페이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오픈 결제라면 중국은 알리바바에서는 알리페이를 써야 되는 그런 결제의 강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결제 락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락인 문제가 도대체 정확하게 뭔가를 알아야지 구분해서 기존에 그냥 플랫폼 잡은 거야라는 게 아니라 빅테크 플랫폼이 가지는 이 플랫폼 락인이 정확하게 뭐고 우리는 어떤 상황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결제 규제를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락인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가 결국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하고 있고 플랫폼의 플랫폼인 네이버나 가깝고 같은 빅테크 플랫폼은 이 앱 사업자들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계된 이슈들이 이 빅테크 플랫폼의 데이터의 소유주체가 누구냐 제가 계속 검열을 어떻게 할 건지 국제 이슈 이런 국제 데이터의 이동 이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게 앞으로 이제 국제 규범의 제일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결제 락인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결제 락인의 문제는 우리랑 중국이랑 미국이랑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듯이 빅테크 플랫폼들이 자체적인 페이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완전히 이제 제약되고 있거든요. 이제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BNPL 텐센트나 알리바바가 이제 먼저 구매를 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나중에 결제하는 이 서비스를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데 중국은 2015년부터 이제 이 서비스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단순히 빅테크 플랫폼의 규제라고 하는 이슈를 이제 다른 나라들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라고 해야 될 게 아니라 두 가지 문제 데이터 락인이 미국이나 중국만큼 우리나라의 이제 데이터 락인 효과가 강한가 혹은 결제 락인 효과가 강한다 이걸 비교해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 얘기를 좀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면 우리는 이제 뭐 데이터 상법을 통해서 규제 완화를 이제 시작을 했고 결제 락인은 아예 그냥 우리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불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없이 이제 우리가 규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전 세계는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의 국제화 추세라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시장 개방 압력이 매우 빠르게 이제 진행되고 있고 미국 주도의 이제 디지털 전자상거래 미국은 이런 데이터 락인과 결제 락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플랫폼들이 이러한 그 효과들을 한국의 이제 규제 시장 완화 시장 개방 압력을 통해서 이제 규범화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막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의 이제 국제 간 이동 제한 철폐라든가 이제 데이터 센터 규제 철폐 이것도 미국이나 이제 미국을 시장을 풀어주면 당연히 중국 시장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애플페이를 우리가 이제 하도록 우리 국내에서 이제 자유롭게 결제되도록 한다면 알리페이도 풀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사례만 들다면 저희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게 이제 중국의 빅테크 플랫폼인 텐센트가 있는데 텐센트에 이 그 웹소셜 앱 사업자가 있습니다. 외원이라고 웹사업자가 있는데 얘네 둘의 관계가 과연 답과 의뢰 관계였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 비슷한 사례로 알리바바도 이제 웹소셜이 있는데 알리바바 웹소셜은 잘 안 됐고 텐센트에 이제 웹소셜은 잘 됐는데 왜의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텐센트의 웹소셜은 M&A를 했지만 굉장히 자율성을 주고 그리고 이제 서로 상생협력 관계로 이제 그 비즈니스 A와 답과 의뢰 관계가 잘 되어 있어서 성공했다라는 그런 이제 사례 분석을 제가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제 규범에 참고를 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의 인앱 결제 데이터 결제 락인의 문제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그게 맞춰서 우리의 대응 전략을 제대로 짜고 우리가 자칫 이 규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이제 시장 개방 압력에서 역차별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상생협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우리의 빅테크 플랫폼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주체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봉교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주로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 모형을 중심으로 말씀 좀 해주셨고요. 특히 결제 분야, 금융 분야와 관련돼서도 또 여러 가지 유형의 성장 방식과 또 거기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거기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식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따 토론 시간에 또 지금 제기해 주신 주요한 이슈들을 한번 같이 짚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발표자 모시겠는데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김준현 박사님께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12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김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할 주제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핵심은 오늘 전 세션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받았던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을 둘러싸고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인데 저는 이제 그 플랫폼에 대한 그 재해석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곳에 좀 방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그 글로벌 경제에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차지하던 전통기업들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 애플이라든가 지금은 이름을 메타로 바꾼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테슬라, 이런 기업들한테 다 자리를 내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부침은 있지만 이제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주체로서의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고 또 작년에 소개됐던 어떤 지정학적인 도표인데 전 세계 70개, 세계를 리딩하고 있는 이쪽 플랫폼들에 대한 지형도가 주는 시사점이 있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일단 플랫폼 패러다임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여지가 없이 잘 나가고 있고 특이한 점은 이제 산업과 제조, 특히 제조 쪽에 굉장히 강점을 가졌던 유럽 경제가 이 플랫폼 경제에서는 맥을 못 추는 상황이고 이제 또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플랫폼들이 대거 등장해서 미국하고는 아직 서로가 맞짱을 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다. 특히 이 중에서 중국의 플랫폼들의 약진이 굉장히 돋보이고 몇몇 개지만 그래도 국내 플랫폼이 여기 껴있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플랫폼들이 지금의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늠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이쪽 디지털 분야에서의 기술의 어떤 진보 상황이 매우 빠르고 이를 통해서 열려있는 새로운 기술 기회가 아직 여전히 크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패러다임은 지속되는 것을 넘어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전 세계 70개 디지털 플랫폼의 90%를 미국과 중국이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플랫폼 경제가 지속 확대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보시면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인 거죠. 2020년 47 제타바이트는 1 제타바이트는 10억 테라바이트에 해당하는데 2030년, 35년쯤 되면 지금은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은 데이터 세상으로 바뀌고 그렇게 되면 데이터를 하나의 소스로 활용하는 플랫폼들은 더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이벤트라고 한다면 포스트 인터넷으로 등장한 메타버스 같은 것들이 이런 플랫폼의 세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직방 같은 회사는 300명이 이미 전면적으로 메타버스 환경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있고 나스닥에 상장한 글로벌 부동산 기업인데 EXP 리얼리티라는 회사는 전 세계 13개국에 7만 5천 명이 메타버스 인프라 위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오히려 이게 출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최근에 굉장히 안팎으로 이슈가 돼 있는데 메타버스가 일반적인 제조기업 환경도 많이 바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추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공지능 기술의 진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건데 특히 오픈 AI 연구소가 소개한 GPT-3 GPT-3는 인간의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 초거대 인공지능 엔지니어 트랜스포머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오픈 AI 연구소에서 소개를 한 건데 이거의 진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고 이걸 통해서 인간의 능력을 대체하는 AI의 기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국내 기업도 네이버라든가 SK, KT, LG 이런 데가 다 뛰어들어서 초거대 AI 기술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디지털로 가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다른 것들은 다 자료로 대체하는데 국내 제조기업들 특히 제조기업에서 일반 정상적인 기업의 생산성에 과반도 안 되는 기업을 저희가 한계기업이라고 합니다. 조금 비하하는 단어로는 좀비기업이라고도 하는데 이 좀비기업이 늘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한편으로는 제조기업의 어떤 생산성 제조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14.5%가 한계기업 우리나라 제조기업이 한계기업이다. 그러니까 정상기업보다 생산성이 과반도 안 된다. 이게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못한 겁니다. OECD 평균이 12.4%.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경제가 지지부진하다. 장기 불황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일본이 1.9%니까 우리가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 대기업이 우리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가만히 보시면 대기업이 우리 전체 100대 기업에서 자산 비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굉장히 떨어져서 17.7% 정도 됩니다. 17.7%가 얼마나 낮은 거냐면 영국이 보시면 엄청 높고요. 40몇 퍼센트 되고 독일 20몇 퍼센트가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과연 대기업이 이끄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경제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역량이 지금 현재 비중이 많이 낮아졌다. 중소기업은 디지털 전환할 수 있는 역량과 기술이 좀 떨어지고 투자 여력도 좀 떨어지는데 대기업이 그나마 이거를 좀 메꿀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대기업이 비중이 줄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에서 디지털 기술을 받아들여서 디지털 전환하는 그 수준은 어떠냐 그럼 이건 작년에 산자부가 생산성 본부하고 조사한 거에 의하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서 지금에 있는 프로세스를 그냥 두면서 전산화하는 것 정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산화 정보화 이런 것들을 거쳐서 좀 더 진흥화하고 심지어 더 나가서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까지도 이제 바꿔서 혁신을 해야 되는 단계로 한 5단계 정도로 나눠서 측정을 해봤는데 대부분이 76.4%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만 머물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산업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공장,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공장 단위에서는 전산화 정보화를 좀 빠리할 수는 있겠으나 저희가 디지털 전환하면 플랫폼으로 가고 생태계 전략으로 가고 이렇게 좀 확대가 돼야 되는데 공장 하나의 제조 라인 정도를 전산화하는 것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데 거기에 좀 많이 머물고 있는 부분 또 하나는 디지털 전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자체 자금을 투입하는 방법, 정부의 보조를 받는 방법 그다음에 하청 관계에서 협력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체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은 없고 그리고 OEM 체계의 협력사에서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속도가 느리고 정부에 의지하는 부분이 제일 큰데 정부가 산업계, 기업계에 디지털 전환하는 방식은 일활성 용역인 거죠. 그래서 지원금을 주고 지원금을 용역 발주해 가지고 원타임으로 시스템 구축하는 거죠. 그런데 시스템 아시다시피 디지털 쪽은 6개월만 지나도 옵솔런스가 빨리 와요.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할 여력은 없는 거죠. 그냥 일회성으로 지원받았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디지털 전환이 느리기도 하고 방식도 좀 잘못돼서 수준이 좀 낮게 머물고 있다. 이런 것들을 타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기술을 거꾸로 가려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혁신은 불가역적이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의 어떤 커다란 패러다임 여기에 올라타서 혁신을 부단히 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여러 가지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발목을 잡는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선 우리는 플랫폼을 너무 사일로 형태로 생각한다. 즉 어떤 단일한 시스템? 이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기업 내의 프로세스로 생각하는 면이 크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융합하고 생태계 차원에서 가는 고려가 좀 적다. 대표적인 게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데이터 데이터 많이 강조해가지고 곳곳에 마이 데이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의료계도 마찬가지로 마이차트 해가지고 의료 정보를 교류하는 사업을 하는데 병원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의료 정보를 아무리 많이 활용해서 진료 이용해도 의사계가 받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 숫가로 좀 계산해서 데이터를 좀 이용하면 진료비에 플러스 좀 해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의사 자체가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한다거나 그럴 텐데 이런 데이터는 만들어 놓고 시스템은 만들어 놨지만 거래하는 데 인센티브를 거의 안 주고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큰 미스매칭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빠졌던 함정이 뭐냐면 퍼저티브 규제냐 네거티브 규제냐 어떤 게 더 혁신적. 이거 한 3년 동안 떠들었지만 규제의 총량 숫자는 더 늘었습니다. 오히려 규제로 없앤 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규제가 손톱 밑에 가시나 아니면 신발 속에 돌멩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히려 많아졌죠. 손톱 밑에 가시가. 타다나 플러스 같은 건 얘기 안 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경제에 대한 제도나 관행이 플랫폼으로 전환되는데 맞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당근마켓이 최근에 이슈가 됐었죠. 당근마켓은 한 두세 번만 클릭하면 회원 가입해서 거래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전통적인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제하려고 그래서 너네 거래하려면 너의 주소부터 시작해서 인책상황 다 알려줘봐. 그럼 누가 거래하겠습니까 거기서. 이런 부분이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에 기반한 성장을 저해하는 전통적인 개념과 관행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물리적인 공간도 법인세 이런 거 납부할 때 꼭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방이라든가 이런 당근마켓 사실 물리적인 공간도 필요 없는 데인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사무 공간을 임차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법인세를 내야 되는 지금 메타버스 환경으로 바뀌면 더더욱 인도다. 물리적인 공간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성장의 방식이 플랫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참여자 저희가 플랫폼 연구하는 사람들은 컴플리멘터라고 하는데 다양한 컴플리멘터가 참여하도록 만들수록 이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니까 플랫폼 기업들은 어떻게든지 M&A를 한다든가 재빠른 기술 획득의 전략들을 구사하는데 최근에 불거졌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규제하는 쪽으로 물론 다행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새롭게 플랫폼에 기반한 비유기적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관행들인 거죠. 어쨌든 세상은 플랫폼으로 재편되고 있고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올라타야 되는데 기존의 기업 중심의 혁신과 성장에 우리가 가졌던 관념들을 바꿔야 된다. 첫 번째는 플랫폼은 기업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 간 조합이나 기업군이다. 그래서 이 플랫폼은 생태계 차원에서 접근해서 그 생태계가 잘 이끌어가는 거버넌스 같은 것들을 정부가 지원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플랫폼 오너, 플랫폼 운영하는 기업이 독점하냐, 만약에 이 논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플랫폼 운영하는 업체들이 참여하는 기업과 상생해서 좀 디지털 영향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 플랫폼에 참여해서 참여 기업들이 뭔가 혁신을 이룰 수 있다면 플랫폼 기업이 한 사회적 기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독점의 논쟁과 더불어 플랫폼 기업이 참여자 기업을 혁신시키는 혁신 유발성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평가가 다시 일어나면 플랫폼 기업 주도로 경제가 좀 바뀔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희가 선발자 독점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서는. 플랫폼은 독점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있는데 사실 플랫폼이 독점을 한다고 하지만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도 굉장히 빈번합니다. 아직까지 소프트웨어 분야, 디지털 분야의 새로운 기술의 출현이 빈번하고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열리는 새로운 시장 진입의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독점과 더불어 더 많이 이 사회에서 얘기되어야 될 이슈가 뭐냐면 새로운 플랫폼의 출현과 이를 돕는 바람직한 혁신적인 거버넌스 이런 것들 얘기가 좀 잘 돼야 됩니다. 네이버 같은 거 보시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검색이라는 아주 요소기술 플랫폼으로 출발했지만 통화 플랫폼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장기간 10년이 넘는 매출액 없는 성장을 지속했던 웹소설 같은 거는 지금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는 거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혁신 플랫폼으로도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가 독점을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스타블리치된 플랫폼의 생태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번 추격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가를 찾는 논의도 더불어 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준현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플랫폼 경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특히 플랫폼 경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러니까 현실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또는 전통적 규제에 머물러 있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다양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 굉장히 풍부한 토론거리를 제공해 주신 것 같고요. 가능하면 이런 중요한 이슈들을 토론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 선생님을 모시겠는데요.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님께서 사회문화 분야의 미래 국가 인터넷 전략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최경진 교수님 지금 온라인상으로 들어와 계신데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립니다. 네, 화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더 이상 시간 지체 없이 바로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발표 시간은 최대 12분으로 한정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천대 최경진입니다. 우선 제가 부득이 해외 유엔 출장으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송구하던 말씀드리고요. 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발표할 길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밝힌 분야는 사회문화 분야의 미래 국가 인터넷 전략인데요. 사실 이걸 주제를 바꿔서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나름에 우리가 앞으로 사회문화 분야를 발전시켜가기 위해서 어떻게 인터넷을 발전시켜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나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우리가 미래의 인터넷을 어떤 식으로 키워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전략을 설정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 될 게 미래의 사회문화는 도대체 어떻게 펼쳐질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고민이 많은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앞으로 그리고 있는 바람직하다 생각하는 미래의 사회 에너지는 미래의 문화는 어떤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결국 미래 사회는 어쩔 수 없이 AI 등간에 아니면 AI 빅데이터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또는 그 뒤에 어떤 게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우리의 그런 일상생활을 바꾸고 일상생활의 핵심이 되는 사회나 문화를 전반적으로 바꾸게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 분야의 변화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가정 측면에서는 가정 내에서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예를 들면 새로 나온 로봇이라든가 가정용 로봇이라든가 또는 가정 내에서의 인공지능 세탁기라든가 또는 인공지능 냉장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일상에 필요한 필수품을 구입하는 것 같은 것 전부 다 일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하는 형태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ESG 강조하면서 환경 분야가 점점 강조되고 있는데 결국 환경을 좀 더 보존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ICT 특히 인터넷을 잘 활용하는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인터넷이라는 것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 좀 더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 내지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보건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최근 2, 3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마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 보건 분야에서 ICT 기술의 활용이 없었다면 이렇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의 보건 내지는 건강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ICT나 인터넷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반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것을 활용한 좀 더 사람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으로 그렇게 바꾸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그런 문화 내지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복지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정부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얘기를 하면서 그중에 하나의 예시로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천재적으로 국민이 요구를 하는 또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복지 혜택을 먼저 제공해주고 먼저 알려주겠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미 이건 예전부터 컨셉이 있던 것들이었는데 이걸 더 나아가서 실제로 국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개별 국민들마다 각각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복지를 제공해 주려면 사실 그 네트워크, 인터넷의 그런 기반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미래 사회의 복지를 미래의 복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미래 교육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이 거치면서 온라인 사회에 그런 각종 교육 서비스들이 많이 발전했거든요. 미래에 가게 되면 더더군다나 이제는 점점 더 개인화된 교육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아직은 온라인 강의 같은 것들이나 온라인 수업이나 또는 온라인 그런 교육 활동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개인별 맞춤형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것이 굳이 특정 한 곳에 모여서 할 필요가 없이 어디든 간에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가장 최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쪽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미래의 사회가 발전해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문화 측면에서도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가 뜨면서 메타버스 콘텐츠라든가 메타버스에서 각종 그런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아마 예술 분야에서도 이러한 인터넷을 활용한 그러한 예술의 발전이 훨씬 더 심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 실제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극장에 가면 아주 최첨단의 기술 베이스를 가지고서 해외 현지에서 지금 현재 공연하고 있는 공연 영상을 굉장히 실감나는 형태로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앞으로의 그런 예술도 이제는 더 이상 특정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에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또 다양성이 있는 그런 예술들을 우리가 한자리에서 얼마든지 느낄 수 있게 또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우리 미래사회의 그런 하나의 미래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역시 코로나 때문에 랜선 관광 같은 것들이 좀 뜨긴 했지만 실제로 관광은 미래사회에서 실제 현지에 가서 느끼는 것도 있지만 현지에 가서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현지에 가지 않고도 현지에 간 것처럼 느끼게 만들거나 또는 AR이나 VR이나 또는 XR 같은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실제 현장의 체험과 동시에 더 나은 그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형태의 그런 관광 서비스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미디어는 이미 오래전부터 네트워크 기반으로 발전되어 온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요.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과거와 다르게 3D 환경에서 또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정말 실감 늦추는 그러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스포츠를 현장에서 직접 가지 않고도 집에서나 또는 본인 있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긴 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또는 추구하고 있는 그런 미래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미래의 사회, 에너지, 문화를 정말 현실로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어야 될까라는 것이 결국은 미래의 인터넷 전략에 담겨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나의 미래상을 또 보면 예를 들면 노동 같은 분야가 대표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실제로 위험한 그런 어떤 노동을 제공하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사람이 갈 필요 없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가지고 실제로 사람은 그냥 집에 있고 본인의 순연된 기술을 활용해서 로봇으로 원격으로 얼마든지 접속해서 실제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아니면 그냥 자율주행 로봇 같은 걸 활용해 가지고 실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거고요. 이미 AI는 상당분 많이 접목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자율주행 그런 이동체 같은 경우도 이런 모빌리티 영역도 앞으로 미래 사회는 중요해지는데 이 모빌리티가 고도로 발전하려면 어쩔 수 없이 네트워크의 지원이 얻고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 사회의 삶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려면 이러한 네트워크의 기반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작년 올해 아주 큰 관심을 모았던 메타버스 같은 것도 메타버스가 어떤 식으로 더 발전해 갈지는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지만 메타버스가 점점 발전해 가면서 이제는 사람이 어디에 있거나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좀 더 잘 작동을 하고 또 실제로 오감이 모두 다 느껴지게 만드는 형태로 전 세계를 연결시키려면 결과적으로는 인터넷이 고도화되어야 되고 인터넷 관련된 전략이 그에 맞춰져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될까라고 하면 사실은 이미 그동안에 우리는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미래 인터넷은 결과적으로 미래 사회 문화에 기반이 될 수가 있고 또 지구상의 누구나가 모든 장소에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접속하고 연결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서비스와 또는 모든 그런 여러 상품 같은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형태의 삶의지 향상으로 이끄는 것이 결과적으로 전략의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전략을 우리가 기존에 보면 사실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진라 2045라든가 또는 독일의 하이테크 스트로치 2025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전략인데요. 이런 것들이라든가 또는 영국의 Grand Challenge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공통적으로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인프라 스트럭처로서의 그런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힘을 가집니다. 결과적으로 AI가 발달하고 또는 데이터 이코노미가 발전하고 또는 빅데이터가 커지고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IoT 같은 것들이 점점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결국 연결하는 것은 결국 네트워크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은 미래 인터넷은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미래 사회 내지는 미래 문화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반이 되는 또는 가장 기본 인프라로서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집중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인터넷 전략으로 수립을 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기본 목표 설정은 미래 사회 문화로의 대전환을 위한 기반으로서 미래 인터넷이 안정적으로 발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편익들은 인터넷 기반의 사회 문화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 인터넷 기반의 안심 사회를 구현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이미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인터넷을 통한 글로벌화가 더 가속화되고 그로 인해서 실제 모든 국민들이 누리는 글로벌 혜택을 누리는 게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나아가서 인터넷 분야에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격차나 역기능 해소 이슈도 같이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가지 않으면 미래 인터넷은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 사회에 내지는 미래 문화의 아름다운 미래사항을 추구하는 데에 어쩔 수 없이 저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아우러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미래 사람 중심의 인터넷 세상을 구현하는 그러한 목표가 다성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추진, 목표 내지는 추진 과제로서는 미래 인터넷을 위한 R&D가 선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양자정보통신 같은 경우도 나오면서 좀 더 다음 세대의 정보통신 기술들이 논의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인터넷 세상들이 만들어지려면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국가의 도움과 한편으로는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을 같이 연계하면서 미래 R&D가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이것이 뭔지 기반에 깔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지금 논의하고는 CCG를 넘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의료 분야에서 꿈꾸는 미래 사회상 중에 하나가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그런 사람 중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있더라도 가장 최상의 의료복지를 받을 수 있게 만든 게 필요한데 이걸 위해서는 실제로 원격 진료라든가 원격 수술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분야보다 사실 의료 분야는 0.01초 사이에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초저 지연 정도가 아니라 제로 레이턴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네트워크는 안 되고 그 이상의 네트워크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모빌리티가 정말 잘 사람이 불편하지 않고 안전하게 유통되려면 하늘로도 날아다니고 땅으로도 열심히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부딪히지 않고 사고나 하지 않고 안전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가장 최선의 편익을 제공하겠다는 결과적으로 IoT망이 잘 깔려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결국은 네트워크 이슈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인터넷 전략의 핵심 중에 하나로 또 다른 하나로서 이러한 유무선 네트워크의 고도화 초고도화겠죠. 이런 초고도화가 선제자가 된다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는 최근에 보면 망용대가 같은 논의도 많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금의 그런 네트워크로는 안 되고 다음 세대 네트워크를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드머니도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결과적으로는 실제 미래 사회로부터 패닉을 얻는 모든 플레이어들이 적정히 분담해서 그 비용을 분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논의들이 앞으로 미래 인터넷 전략 속에 담겨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AI 로봇 같은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죄송하지만 정리 부탁드릴게요.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AR, VR 같은 메타버스라든가 모빌리티, 그다음에 초연결 스마트 인프라스트럭처라든가 또는 개인화된 디지털 정부 같은 것들이 함께 아우러지면서 미래 인터넷 전략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미래 인터넷 전략이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실행돼 가려면 결과적으로는 법에 반영돼야 되고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적절한 거버넌스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략에 담겨진다면 우리가 꿈꾸는 미래 사회 또는 미래 사회상이 구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 교수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이따가 또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온라인상에 좀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사회문화 분야의 미래 국가 인터넷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는데 굉장히 다양한 이슈, 예술과 스포츠에서 교육과 복지까지 다 하나하나 잘 짚어주셨고요. 또 우리가 흔히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면 산업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해왔고 사회문화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런 디지털 전환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흔히들 생각해왔는데 최 교수님 발표를 들어보니까 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사회문화적으로도 여러 가지 편익이 발생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또 이것을 지속가능하게 만들려면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또 충족되어야 한다. 디지털 격차의 해서라든지 거버넌스의 개선이라든지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 다양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이슈들을 많이 던져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발표자신데요. 세종연구소의 심상민 박사님께서 미래 국가 인터넷 전략 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12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심상민입니다. 사실 굉장히 방대한 분야를 제가 혼자 다 커버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몇 가지 이슈를 좀 선별을 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는 인터넷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 ICT 기술이 실제로 친환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ICT 기술의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 중에 2차 전지가 많이 활용이 될 텐데 2차 전지의 생산과 관련된 에너지 안보 이슈들을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ICT 기술의 에너지 생산, 그리고 공급에 좀 널리 활용되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는데 이것을 끊임없이, 단절이 없이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환경에너지 분야라고 합니다만 기후변화 정책,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에너지 산업에 대한 그런 내용이 주로 이르게 되겠습니다. 파리협정 채택 이후에 신규 체제가 성립된 것은 다들 아실 때고요. 그리고 거의 지금 현재 137개 국가라고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탄소중립, 2050년 내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는 국가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탈산소화가 진행되고 경제에 에너지 공급원이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 쪽으로 옮겨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ICT 기술을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도 조금 많이 달라질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화석연료, 오일과, 먼유와 가스를 통한 발전, 석탄을 통한 발전보다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을 사용할 것이고 그리고 모바일 기기들이 사용이 많아지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도 많아질 것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필수 광물이나 희귀 금속의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신문기상에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필수 광물이라고 생각되는 리튬, 니켈 이런 것들이 공급 가격이 갑자기 1년 사이에 몇 배로 뛰는 바람에 제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공급을 주로 담당하는 국가들이 지금 지역적으로 편정되어 있고 그리고 또 약간 이런 광물을 무게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닌 그런 국가들이 이런 재련이라든지 정련 과정을 많이 담당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주의가 또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시간 관계상 조금씩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차 전지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품들이 대부분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배터리만 놓고 본다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에 이런 것들은 4대 핵심 소재라고 부르는데 국산 소재의 시장 점유율이 너무 낮고 해외에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히토리와 희귀금속은 해외 의존도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나라들에서 지속적으로 원료를 공급받아야만 2차 전지의 생산이 원활해질 텐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다는 지역적인 편중이 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ICT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에너지 생산과 공급에 이런 ICT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안보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사실 사이버 공격이 특히 기관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 추세이고요. 대표적으로 작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미국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에 랜섬웨어 공격이 들어와서 가스 공급이 중단되고 여기에 대해서 업체가 420만 달러였나요? 업체에 비트코인을 지불해야만 결국 랜섬웨어를 풀어주겠다고 해서 그런 약간 뭐랄까요? 사이버 착취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FBI가 비트코인을 상당 부분을 회수했다고 하지만요. 아무튼 이러한 위험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관 시설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중심으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합니다만 민간 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정적인 여유도 없고 기술적인 여유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정책이 또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디지털 기술에 관련된 어떤 국가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이것을 저는 디지털 그린 전략이라고 붙였습니다. 다른 분은 그린 디지털과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단어 순서를 바꿔가지고 그분의 아이디를 뺏어놓은 것은 아니고 그냥 같은 이야기를 저만의 용어로 풀어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에너지 문제에서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환영해서 시스템적인 전환을 일단 목표로 하면서도 환경과 생태계 보존 그리고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종합적인 전략을 국가가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산업 자체의 친환경성을 강화하는 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에너지 효율 증대가 디지털 산업의 친환경성을 강화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ICT 기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들을 운영하는데 데이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항상 냉방을 가동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냉방 가동을 위해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체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데이터 센터의 적은 냉방 시설만으로도 충분히 데이터 활용이 안정적인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그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성을 향상을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ICT 기술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잠재량을 발견한다든지 에너지 수요 관리를 효율한다든지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타격을 입을 지역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그런 지역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해서 즉각적인 수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이죠. 갑자기 수요가 증가될 때에 대비해서 어느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바로 증가된 수에 대응할 수 있을지 이것을 양방향으로 ICT 기술을 활용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또한 디지털 그린 전략 수리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희귀 금속, 필수 금속, 희귀 광물들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덜 쓰게끔 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기술 개발들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제일 관심을 받고 있는 기술은 일단 핵심 광물들을 덜 쓰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 보는 것이죠. 코발트 저감형 하이니켈 양극 소재 배터리라든지 차세대 배터리로서 이툼이나 코발트나 망간이라든지 적개수가 아예 쓰지 않는 그러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위주의 에너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또 일환으로서 수소에너지에 기반한 그런 산업과 에너지 시스템이 재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수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전기 분해를 할 때 전기가 결국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얻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바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온실가스 배출을 차단하는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로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얻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발생하는 환경적인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키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너지 관보 관련해서는 역시 한국과의 노력만으로는 잘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공통의 수요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끼리 하나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그런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도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미국에서는 에너지 자원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2019년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도 광물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ICT 기술에서의 친환경성 강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배터리 산업을 진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ICT 기술을 통해서 에너지 공급 그리고 에너지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는 그런 현상들이 목도되고 있는데 이 사이버 안보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또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관이 정려적으로 에너지 관련 사이버 활동에 대해서 정보 수집을 하고 교환을 하면서 그리고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개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응책을 시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민관이 정례적으로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면서 그런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이버 공격이 외부로부터 올 경우에는 대비해서 역시 필요할 때는 우방국과의 연대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좀 실험적인 내용입니다만 인프라 사이버 보험이라는 것을 한번 출시해서 민관이 만약에 사이버 공격으로 에너지 관련해서 사이버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안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상품에 가입하면서 보험회사는 역시 또 디지털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정보 보안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인 에너지 사이버 안보 체계에 대한 강화의 효과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인터넷 ICT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성의 강화 그리고 그 자체 내에 ICT 기술을 활용해서 에너지 공급을 할 때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또 좋은 토론자 분들의 토론 내용을 듣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상민 박사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발표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에너지 환경 분야의 특수성 물론 다른 분야와의 공통점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지만 에너지 환경 분야는 좀 다른 분야하고 좀 다르지 않나 차별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른 분야에서는 주로 기술이라든지 산업 차원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건가 또는 어떻게 쫓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주로 제기되는 반면에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는 신기후 체제라고 하는 어떤 국제적인 차원의 어떤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이 또 에너지 환경 분야의 어떤 산업적 기술적 차원의 변화를 또 촉진하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역시 이슈 연계의 특성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에너지 안보라고 얘기해 왔는데 이 에너지 안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이라든지 에너지 믹스의 확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주로 얘기해 왔는데 심상민 교수님 발표에서 보니까 이게 디지털 기반의 운영 체계와 결합되면서 이제 단순히 에너지 안보가 아니라 에너지 사이버 안보로 지금 나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에너지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또 이슈와 이슈가 연계되는 그런 특성을 한번 또 따져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이상으로서 네 분의 발표를 모두 마쳤고요. 두 분의 토론자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두 분의 토론자 선생님들께는 최대 10분, 7, 8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먼저 건국대학교의 배영재 교수님 토론청에 듣겠습니다. 네 분 선생님들의 발표를 잘 들었고요. 저는 뭐 제가 잘 비교적 그래도 친숙한 주제인 앞에 두 분의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토론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서 교수님께서 이게 디지털 금융 변화와 한국의 대응 전략이라고 말씀을 하고 발표를 해주셨는데 사실 내용은 디지털 금융 얘기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포괄적으로 플랫폼의 독과정, 규제, 특히 데이터와 결제, 락긴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쭉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질문 겸 코멘트를 드리면 서 교수님이 이 분야에 전문가시고 그러신데 제가 서 교수님 발표를 듣고도 조금 계속 이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국내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규제할 것이냐 어떨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국내 플랫폼 기업의 독점에 대한 어떤 비판 그리고 이제 일정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지금 그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플랫폼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네이버나 카카오에 대한 독과점이나 이것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글로벌 디지털 환경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도 국제 시장에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플랫폼 기업을 국내 기업을 양성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이 국내 기업을 키우는 그런 전략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아까 교수님께서 약간 뭐 모호하게 우리나라 그 플랫폼 데이터 독점 락인 혹은 결제 락인 같은 건 좀 확실히 약한 것 같고요. 저도 네이버에서 구매를 하고서 반드시 네이버 페이로 하지 않고 신용카드나 뭐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독점도 이제 최근에 좀 뭐 보호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강한 게 아니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락인 효과나 아니면 독점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국내 기업 양성이냐 비판이냐 규제냐 하는 측면에서 그 어떻게 그 방점을 어디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되는지 그런 점이 굉장히 좀 모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비슷한데 이게 국제 전자 상거래 규범에 대해서도 한쪽은 이제 글로벌 데이터 개방을 주장하는 쪽과 중국을 위시한 또 데이터 주권을 주장하는 측인데 이게 보면 뭐 우리나라도 카카오나 네이버는 라인도 있고 그래서 해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추세에서 보면 우리도 글로벌 개방을 추세에 나서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국내 시장 수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데이터 주권을 보호해주는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독점에 대한 규제 여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방 측면에 쓸 거냐 주권 측면에 쓸 거냐가 어디에 방점을 두고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조금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고 이 균형을 어떻게 가져가줘야 되느냐 하는 점이 좀 항상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제 후발 추격 플랫폼에 유리한 국제 규범을 우리가 그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후발 추격 플랫폼으로 보는 게 맞는 거지 그렇게 성격 규정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네이버 카카오 왜냐하면 모델이 구글이고 페이스북이고 아마존인 것인지 과연 네이버나 카카오가 하는 것이 아니면 어떤 좀 다른 모델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게 단지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것에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략이나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국 시장 수성이 목표라고 하는 것 그런 점에 방점을 둘 때와 공세적인 어떤 해외 진출이라는 측면 우리 기업도 뭐 아시아나 뭐 이런 데서는 충분히 해볼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방점을 둘 때 역시 그 내용이 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뭐 사실 저희가 그 애매모호한 입장에 있어서 항상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제 전문가이신 교수님 고견을 좀 제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진현 박사님께서는 워낙 전문가시고 잘 디지털 전환의 추세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플랫폼과 데이터의 중요성, 메타버스나 인공지능 추세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의 수준과 깊이가 매우 약하다는 점 아주 실정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국 얘기는 그건 같아요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을 방해하는 어떤 요인들이 있다 세 가지로 얘기해 주셨는데 읽어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로 국가의 규제와 관련되는 실로나 아니면 전통산업에 대한 규제를 신산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이런 문제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유기적 성장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업에 관련되는, 기업이나 사회문화와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플랫폼이라는 구체적인 내용들 조합, 자원, 유도성, 모듈 이런 거는 굉장히 신선하게 제가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로 가는 게 맞다면 그 추세를 향해서 갈 때 국가가 어떤 부분의 규제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은 또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는지 지금 세 번째 말씀하신 장벽에서는 사실 기업이 신산업에 진출하고 투자를 할 때는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전부 사회적 비용으로 그걸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환경 하에서 기업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지로 이렇게 좀 나눠서 뒤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최경진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는 인터넷의 미래, 인터넷 전략의 큰 목표가 삶의 질 형상인데 지금 소개해 주신 우리나라, 독일, 영국의 전략은 전부 어떻게 보면 산업으로서의 인터넷 육성이랄지 4차 산업이 육성이랄지 이런 거에 방점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 인터넷 전략을 얘기할 때도 저는 교수님이 제시한 삶의 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도록 물론 산업 경쟁력이나 이런 걸 확보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것들을 통해서 혹은 그것과 별개로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인터넷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더 보강돼야 되는 측면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 교수님 토론 감사드리고요 역시 중요한 문제 많이 짚어주신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우리 세션의 큰 주제가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지만 미래 국가 인터넷 전략,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가 전략이라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지금 발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백 교수님께서는 그런 측면의 이슈들을 굉장히 많이 짚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한 발표자 선생님들의 답변을 추후 들어보도록 할 테고요 네, 두 번째 토론자 선생님 오시겠는데요 한국환경연구원의 김선진 박사님이신데요 역시 최대 10분 이내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회의의 주제가 미래 국가 인터넷 전략의 방향 모색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도 심상민 박사님의 주로 전 환경정책 연구자인데 환경에너지 분야의 내용에 토대를 두되 환경 분야 연구자의 입장에서 향후 미래 국가 인터넷 혹은 디지털 전략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합과 시너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환경 분야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세계에서 흐름으로 가고 있는 큰 전환이 두 가지 있다고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디지털 전환 또 하나가 녹색 전환 녹색 쪽에서는 트랜지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린 트랜지션이라는 두 전환이 굉장히 향후에 세계를 바꿔놓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그렇게 결합되어서 아직까지는 가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서스테이너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디지털 쪽에서 환경에너지 분야의 어떤 논의를 받아들인 흐름으로 가고 디지털라이지드 혹은 전기화된 녹색 전환이라고 표현한다면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디지털 논의를 최대한 받아들이는 분야로 가서 전환을 추진하는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표적인 우리 국가 전략이 무엇이 있을까 할 때 저는 한국판 뉴딜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그래도 한국 전략 중에 제일 비슷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한국판 뉴딜이 세 가지 축으로 흔히 이루어집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사회 뉴딜이었는데 한국판 뉴딜 2.0이 나오면서 이것이 분리돼서 휴먼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축은 세 가지인데 뉴딜의 어떤 본업, 그러니까 신성장 동략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큰 두 축을 말할 수 있는 게 디지털과 그린입니다 디지털 쪽에서는 주로 데이터 댐, 스마트 의료 인프라, 디지털 트윈, 지능형 정보, 국민안정, 사회간접자본의 디지털화 이런 것들이 주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린 뉴딜 쪽에서는 스마트 그린 산업도시, 그린 에너지,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이런 종류의 것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판들이 나왔을 때 중요한 작업의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결합이 별로 없습니다 이 결합해서 시너지를 이루어야 되게 마땅한 두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디지털 쪽에서는 디지털화 쪽으로 가고 있고 녹색 쪽에서는 녹색 쪽으로 가고 있어서 일부 시장에서의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것이 결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이것이 결합된 형태로 전략이 마련된 경우가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국가 인터넷 전략을 모색한다든지 혹은 조금 더 큰 범위 내에서 국가 전략을 모색할 때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략이라는 키워드가 기본적으로 좀 깔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종의 결합에 이어서 대비에 대한 것들입니다 정책학에서 흔히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환경 쪽에서도 많이 쓰는데요 푸시랑 풀이라는 개념입니다 푸시는 좀 강요하는 겁니다 채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정책을 펼칠 때 푸시 쪽으로 정책을 펼치면 세금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규제를 해가지고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일종의 채찍 정책을 말합니다 풀 정책은 견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당근 정책입니다 그래서 R&D 비용을 많이 국가가 푼다든지 아니면 보조금 정책을 시행해서 친환경 물건들이 굉장히 값싸지게 만든다든지 하는 좀 이렇게 장려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푸시 앤 풀로 흔히들 다른 분야에서도 이건 해당되는 정책학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디지털 전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풀 전략으로만 대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장려하는 정책, 기술 지원을 한다든지 보조금을 준다든지 R&D를 늘린다든지 하는 기술 지원 정책이 핵심을 이루는 것이 국가 전략의 어떤 특징이 되고 이것이 나타날 수 있는 좀 폐해에 대한 대비 같은 것들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시기상조적인 아니 시기상조가 아니라 조금 너무 기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게 발표자분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신 게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 환경 분야에서의 디지털화가 계속 에너지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면 굉장히 사이버 공격이 취약한 형태로 이제 갈 수밖에 없고요 숙명적인 부분이라서 대비를 잘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 김준현 박사님 발표에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선발자 독점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고 데이터 보호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현상이다 보니까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다른 걸 떠나서 에너지는 국가의 안보와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산업에 완전히 핏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제가 프리시앰플에서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디지털화가 점점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것이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대기라든지 물이라든지 폐기물이나 해양이나 육상의 생태계라든지 산림이나 토양오염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종류의 중립성을 지닌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화석연료의 관리나 지금까지는 기술적으로 할 수 없었던 화석연료의 채굴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채굴 부분에 있어서의 디지털로 진행으로 인해서 천연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킬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리바운드 효과라고 많이 사용되는 부분인데 효율이 디지털화로 인해서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게 되면 예를 들어 냉장고의 효율이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냉장고를 두 개를 사게 됩니다 자동차 효율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그거를 효율이 다지니까 굉장히 잘 쓰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사게 됩니다 똑같은 돈으로 두 대를 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바운드 효과가 일으키는 조금 더 과소비 형태 그러니까 화석연료의 과한 형태 혹은 환경오염의 과한 형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화가 만들어내는 환경적인 솔루션의 부분뿐만 아니라 이것이 풀 정책으로만 가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푸시 정책이 동반되어야만 디지털화가 환경적인 소스테이너블리티와 조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국가 전략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학자가 있는데 마리아나 마추카토라고 스색스 대학의 기술정책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책이 기업가형 국가라는 책인데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학회의니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데 그 책에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디지털도 그렇고 그린도 그렇고 가만 놔두면 자연이 잘 되는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반드시 국가 정책으로 강제로 뭔가 키워놔야만 잘 됩니다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를 그분이 좀 다루는 굉장히 좀 특이한 시각의 책이라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고위험 고수익 쪽의 산업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겨두면은 그것을 발전하기가 좀 힘들다 예를 들어 제약산업을 예를 들 때 굉장히 중요한 인류의 굉장히 심각한 병이 돌 때 제약산업에다가 맡겨두면은 기본적으로 제약업체들은 굉장히 고위험 고비용이 드니까 그거에 대해서 선도 뛰어들지는 못합니다 어떤 판이 깔리지 않는 한 이것이 기본적으로 상용화가 가능해서 수익을 거둘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한 그 판에 뛰어들지 않는 것이 기업의 입장인데 그 책에서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시장 활성화된 것들이 많은 것들이 예를 들면 GPS라든지 음성인식 시스템이라든지 터치스크린이라든지 재생에너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지금의 어떤 종류가 완전히 시장화돼서 시장에 맡겨도 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국가 미국의 다루파라는 고등방위연구소에서 만들어낸 기술들에 기초했다는 부분들과 재생에너지 정책의 국가가 처음에 완전히 큰 돈을 들여서 키웠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국가 인터넷 전략이나 국가 그린 전략에 있어서 최근에 많이 도는 많은 활성화된 얘기들이 시장 상황이 따라주지 않는데 국가가 강제로 이식해가지고 이걸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부분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뭐랄까 반론을 한다고나 할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도는 얘기들이 결국 디지털과 그린이란 것은 시장의 흐름이고 이 흐름에 있어서 국가는 적절하게 시장을 키워놔야 된다 국가가 너무 개입해서 이것을 강제로 좀 키우거나 하면 안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이나 그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시장에다만 놔두면 고위험구 수익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것이 단지 번영을 향하는 부분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하는 어떤 종류의 위기관리의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인터넷 전략을 함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철학적 기반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 그 철학적 기반 속에서 어떤 학계에서의 논의가 좀 활발해져야 될 텐데 아무래도 많은 부분이 최근에 시장 중심적인 논의가 많이 있다 보니 정치학계에서는 조금 더 반대쪽의 얘기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진 박사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4분의 발표와 2분의 토론을 들으면서 아주 그냥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숨가쁘게 달려왔는데도 지금 5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자 선생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최대 2분 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모두 다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부탁드리고 그냥 발표 순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수성이냐 규제냐 이 얘기를 드렸던 게 아니고요 역차별에 대한 얘기를 강조해서 드렸던 겁니다 사실은 지금 현 상황에서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규제 플랫폼 규제의 핵심은 미국이 전 세계 플랫폼의 70% 이상 사실은 유럽, 아프리카, 사실은 동아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국 플랫폼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미국 플랫폼의 진출 혹은 미국 플랫폼의 락인, 플랫폼 락인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서 예전에 우리가 미국 금융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통해서 우리가 시장 개방을 강요받았듯이 그런 형태의 플랫폼 규범, 국제 규범이 미국 중심의 규범이 돼서 락인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들을 막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국제 규범의 재정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던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독과점의 빅테크에 대한 독과점이 만약에 계속 김중현 박사님도 그렇고 이게 자본에 의한 선점에 의한 독과점은 굉장히 나쁜 거고요 그건 분명히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혁신을 유도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에 미국 중심의 빅테크 플랫폼이 그런 형태의 자기들의 기존의 락인, 결제라든가 데이터 락인을 공고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논리 중에 하나가 사실은 혁신을 유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우리에게 유리할 때 우리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후발주자이고 그런 후발주자가 우리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일본도, 중국도 이러한 후발주자의 플랫폼이 기존의 미국 플랫폼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논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협력 모델입니다 국제협력 모델이고 사실은 네이버나 텐센트 혹은 일본의 망가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웹소설이나 웹툰의 국제적인 교류 콘텐츠 공유 이런 형태의 플랫폼 대응 전략이 굉장히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글로벌 OTT를 봅시다 글로벌 OTT의 넷플릭스나 우리의 수많은 드라마 이런 것들을 잘 만들었다 했지만 결국 그것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에 사실은 제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한중일 협력 모델로서 극이 대응할 수 있는 국제 플랫폼 OTT가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스탑워치를 쓰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3번 5초 쓰셨습니다 네, 김박사님 부탁드릴게요 네, 토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총론으로 얘기하면 총론으로 답할 수 있는데 저희는 조금 더 플랫폼을 세분화해서 바라보자는 취지에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랫폼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게 있고 그리고 그냥 기업 내에 어떤 인트라 플랫폼 정도로 바라보는 게 있고 또 산업 기반으로 바라보는 인더스트리 플랫폼이 있는 거고 또 그 산업의 경계를 넘어서 일종의 에코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생태계적 관점이 또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플랫폼이라는 것이 시간의 흐름과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일종의 종의 진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보니까 플랫폼의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거는 한 국가 내에 머무는 위드인 컨트리 플랫폼이 있는 거고 어떤 거는 국경을 넘어가는 크로스 컨트리 플랫폼이 있는 거고 또 산업의 영역을 넘어가는 빅블러형 플랫폼도 있는 것이고 지금 플랫폼의 종류는 그야말로 종의 분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것들은 다양한 플랫폼이 중첩적으로 돼 있는 어떤 복합적 플랫폼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네이버나 카카오도 점점 진화를 해서 출발은 미약했으나 지금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한 플랫폼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전략 수준은 아직도 산업 내에 내지 기업 내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기업의 역량을 높여야지 그리고 기업의 R&D를 직접 지원한다든가 산업의 경계를 치고 규제를 해야지 그리고 산업 간 규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또 기업도 애플 같은 기업이나 구글 같은 기업은 다양한 바운더리 리소스를 제공하면서 저작 도구나 툴들을 공개하고 그러면서 더 많은 참여 기업들을 자신의 생태계로 포획하고 있는데 우리의 정부의 개입은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전략구사를 함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불인, 예를 들어 가치가 있고 희소성이 있고 대체 불가능하고 카피가 불가능한 그런 자원을 확보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형태는 어떠냐면 핵심 기술은 은닉하고 더 많은 참여자들을 자신의 생태계 속으로 포획하려고 하는 경계 자원들을 많이 개방하고 공개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전략을 좀 바꿔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고 거기에서 미스매치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플랫폼으로 가고 있는 커다란 어떤 흐름 속에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중첩적으로 작용되는 것에서 국가는 잘 선별해야 되는 실수를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되고 기업은 빨리 기존의 전략구사나 역량 형성에 관행해서 벗어나서 새롭게 도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박사님 감사드리고요 이제 최경준 교수님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세션이 4시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4시 2분입니다 그러니까 1분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훌륭한 토론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은 말씀이고요 기본적으로 미래사회 내지 미래 문화에 대한 인터넷 전략을 세운다고 하면 단순한 어떤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나 또는 정신적 측면까지도 모두 다 종합적으로 다양한 가치들이 반영된 형태로 전략이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이신데요 네, 심상민 박사님 네, 김성진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면서 질문을 던지셨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림과 디지털의 결합 그리고 또 푸시앤풀이라고 표현하신 지능책뿐만이 아니라 규제도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강조 이런 것 세 가지의 점에 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시장에 관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정부가 언제든 그 초반에 들어와서 어떤 산업지원책을 통해 뭐 재산에너지 산업을 익숙한다든지 이런 건 좋지만 어느 순간에 빠져나와야 될지를 잘 결정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타이밍의 문제인데 그거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가 언제까지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속 발을 들이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비효율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신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분의 발표 네, 아주 그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거리들을 많이 던져주신 발표들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되짚어봐야 되는 여러 가지 또 토론 거리를 제공하신 두 분의 토론자 선생님께 또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에 의해서 토론을 들어보니까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뭐 하나의 키워드로 꼽으라고 한다면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그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지속가능성을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 생각해 볼 것이냐의 문제가 역시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업 수준에서 어떤 플랫폼 생태계라고 하는 수준에서 지속가능성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지 역시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국가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또 다른 생태계는 필요 없는 것인지 또는 필요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미래 인터넷 국가 전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을 거치는 과정에서 국가가 그 이행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도 큰 틀에서는 지속가능성의 문제하고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로써 세 번째 세션 마치도록 하겠고요 발표를 해 주신 네 분 선생님 또 토론을 맡아주신 두 분 선생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수로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패널은 당초 예정보다 5분 주최돼서 4시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 후에 4시 15분에 마지막 패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회의의 마지막 패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국가인터넷 전략의 방향 모색 마지막 패널은 라운드 테이블로 진행됩니다 라운드 테이블의 사회는 이 회의를 가능하게 해주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이원태 원장님께서 사회를 봐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이원태입니다 오늘 마지막 라운드 테이블 종합토론의 사회를 맡게 되었는데요 앞선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외교 안보, 기술 제도, 경제 환경 각 분야별로 미래 국가인터넷 전략 수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정책 과제들을 좀 폭넓게 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앞선 논의에서 조금 미진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그 다음에 학교 차원에서나 관련 연구자들이 좀 공통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반드시 좀 논의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의제들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이슈들을 좀 추가적으로 의견을 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마지막 라운드 테이블 패널 참석자들을 한 번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있는 순서대로 국립외교원의 유준구 교수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안세현 교수님이십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강하연 박사님이십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일기 박사님이십니다 중앙대학교 이승주 교수님이십니다 조선일부의 유현정 선임기자님이십니다 이렇게 여섯 분 패널 분들의 어떤 고견을 좀 듣도록 하겠고요 토론 진행 방식은 여섯 분 패널들에게 각각 5분씩 정도의 의견을 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개진 방식은 앞서서 논의들 중에서 좀 꼭 언급 논의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주제도 좋고요 자유롭게 자신의 어떤 생각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 5분 정도인데요 지금부터 시간 계산하니까 70분 정도 남친 저희들한테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시간을 지키면서 좀 아껴서 그 전에 끝내도록 꼭 하겠습니다 순서를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중간에 자유토론 방식으로 해서 좀 한 번 더 추가적 의견을 좀 받고요 혹시 시간이 조금 남는다면 이제 앞에 계신 여러 다른 플로우에 계신 참석자분들의 어떤 질문을 한두 개 정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제가 여기 프로그램에 따라서 국립외교원의 유준구 교수님부터 한 5분 정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립외교원의 유준구입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뜻깊은 자리 만들어 주신 인터넷진흥원과 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의 주요 내용이 그래도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진단하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담당하는 외교안보분과의 최근에 그 어떤 정책적 트렌드와 시사점 그런 게 뭐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라는 제언하는 것을 간략하게 토론을 가능하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이버 부분 또는 이제 전체적인 이머징 테크놀로지가 경제안보 과학기술이 이제 범위 파장 그 다음에 일체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그래 따라서 또 기술 패권이 그 경쟁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인 이 분야의 트렌드가 디그로발라이제이션하고 리 레귤레이션의 현상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범 포준화 경쟁이 굉장히 큰 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의 영향력과 정책 규범의 영향력을 같이 논의해서 국가적 차원에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좀 특성이 있습니다 주요 선도국이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에 비해서 이게 좀 분산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국가 AI 전략은 없는데 AI R&D 전략은 있게 되고 그 각각의 기술의 파급이 크다라는 걸 보는데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의 정책과 규범이 연결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라는 그 분석의 툴이 조금 여전히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 방식의 변화가 두 가지가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융합적 성격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를 다뤘던 것처럼 세부 안보 군사 경제 그 다음에 과학구술의 전문가들이 서브 워킹 그룹을 그룹을 해서 그 논의 프로세스를 최종적으로 합해서 외교적인 협상 과정으로 해서 규범이나 정책 아젠다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큰 의미가 국가의 영향차가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일종의 경우는 그러한 논의 프로세스를 팔로업하기도 어려운 수준의 국가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현재의 프로세스가 영역별로 담당하는 게 다른 예를 들어 과학기술 쪽에서 ITU를 하고 UN 시스템에서 외교부가 하고 한미 사이버 워킹 그룹은 주무부처가 법무부가 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분절적인 형태가 있다라는 부분에 또 대응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아시겠지만 다중국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기술이 보편적으로 확산되니까 이제는 모든 스테이크 홀더들이 참여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고요 그게 한 최근 1, 2년 사이에 기술 영역이 큰 사이버나 우주나 AI나 다른 데도 다 이 오픈엔드 방식으로 논의 형식이 지금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제 UN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들을 보면 이 다중위의자 관계자를 참여하라는 것이 상당히 서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하고 그 4개국이 영미 중심의 다중위의자의 관계를 참여를 배제하는 이제 모델러티의 비터권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심하게 이제 반발을 한 상태에서 협의 내용이 진행이 안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미국 4개국을 익명으로 비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제한적인 비터권이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저희도 이제 다중위의 관계자가 국제적인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과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의 그 사이버 협력들의 또 특성들을 보면 이게 이제 기술 안보와 경제 안보와 연결이 돼서 트렌드의 변화는 굉장히 주요국 핵심 주요국 미국 이후 일본들이 방식이 소위 이제 2 플러스 2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외교 국방이 아닌 외교와 과학기술 아니면 외교와 경제 미일 같은 경우 3 플러스 3 이런 형태의 정부 간 트랙원의 협의 방식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토이 트럭 1.5가 과거에는 좀 의례적이고 트랙원 회유와 민관 협력이 분리됐다면 최근에 이제 미국 이후 일본의 양자 협력의 트렌드는 민관 협력을 같이 하고 그래서 바로바로의 국가적 아진다 정책 전략들이 실제 이행을 빠르게 하는 그런 효과들을 노리고 있고 또 정부 레벨에서 마찰이 있을 땐 민간이 좀 유난류가 돼서 그런 걸 완화할 수 있는 형태의 양자 협력 방법이 다릅니다 그때 아까 한미워킹그룹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기술 사이버 강국들의 양자 협력 기조는 포괄적이고 그 다음에 차등적입니다 그러니까 윈인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능력 수준 외에 맡은 아젠다가 세팅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미사이버 워킹그룹도 단전의 현안인 범죄에 초점이 맞춰서 선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포괄적으로 하려면 자체 역량 강화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자체 역량 강화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에서는 여전히 아까 모두의 제가 말씀드린 그런 트렌드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소위 전문가 네트워크하고 한 사람의 전문가가 지금은 이런 융합적인 건 커버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크가 정보 공유가 수시로 이어져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이제 민간 공동위가 됐건 민간 협력 플랫폼 자체가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고 또 그 같은 맥락에서 연구기관 간의 연구 컨소시움들을 통해서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반영하고 대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단적으로 얘기한다라는 부분은 최근에 문제가 됐던 미국 소프트웨어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됐을 때 FTPR 문제가 제기됐을 때 현재 우리의 기술과 법, 그 다음에 정책의 수준은 그 부분을 지금 막 팔로우업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연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소프트웨어나 ICT 기술이 어느 정도 퍼센트를 돼서 그게 전체의 하드 인프라가 돼서 이게 수출입이 기술 안부나 공급망 안정성에 저해가 되는지에 대한 저의 수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민간협력과 전문가 네트워크나 연구 컨소시움 간의 협업체제가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 안세현 교수님께서 의견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중한 자리 마련해 주시고 초대해 주시는 우리 김상배 회장님 그 다음에 이원태 원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는 IT, 인터넷 분야 전공자가 아닙니다 사실 거의 문외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토론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주최 측에다가 여쭤봤는데 에너지 정책 관련해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달라 해가지고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앞 세션에서 굉장히 심상민 교수님 그 다음에 김성진 박사님 그 다음에 이승주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추가로 뭘 얘기를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에너지 안보 전문가로서 그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인터넷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제이션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또 동시에 또 에너지 트랜지션 에너지 전환하고 디지털 라이제이션하고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요즘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핵심 광물 자원 관리 공급망 이슈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해 드리고 좀 더 유념해야 될 어떤 부분들 그 위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이승주 교수님께서 그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이제 그 언급을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사실 그 1960년대 70년대 제1차 2차 오일리 쇼크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그 에너지 안보의 컨셉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억세스 그 다음에 다변화 다이버시피케이션에서 사실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션 이런 이슈가 굉장히 강조가 됐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인포메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정보를 어떻게 잘 빠르게 공유를 하느냐 국가들끼리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뭐냐면 이 에너지 시스템 자체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에너지 안보 시스템이 디지털라이제가 된 거죠 컴퓨터 시스템이 그래서 사실 한 2, 30년 동안 그것이 굉장히 잘 구축이 돼가지고 2000년대 미국의 카트리나 태풍 때 에너지 큰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자체를 했어요 그 어떤 공로 그 원인을 바로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 이제 많이들 찾는 거죠 전문가들이 그 다음에 에너지 트랜지션 관련해서 이제 앞서서 탄소중립 저탄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그 에너지 트랜지션도 엄밀히 얘기를 하면 사실 그 에너지 안보의 일부입니다 그 에너지 안보의 컨셉 그 정의가 사실은 환경문제를 고려하면서 이제 모든 국가가 이제 그 국가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이익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를 값싸게 충분하게 공급받는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가르쳐가지고 에너지 안보라거든요 환경문제를 고려하면서 그래서 엄밀히 얘기를 하면 에너지 트랜지션도 사실상 에너지 안보의 일부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에너지 트랜지션에서 핵심은 바로 뭐냐면 신재생에너지가 되겠죠 근데 신재생에너지에서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대목은 앞서 심상민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개통입니다 개통 그리드 연결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바로 뭐냐면 이 데이터, 인터넷,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어떤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다음 차기 정권의 어떤 에너지 정책 기조도 워낙 이 재생에너지라는 것이 이제 이제 간헐성 그 다음에 개통 불안정성 그 다음에 수요 공급 관리의 어떤 불균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에너지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이거를 좀 커버할 수가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제 비용의 문제가 되겠죠 비용 왜냐하면 ESS하고 이제 그리드 연결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미니멈 2,500조의 이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저희가 좀 지켜볼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한 가지 좀 유념할 점은 사실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존에 있던 그 화석연료 일자리를 사실 이 그린유딜 이런 재생에너지 일자리로 이제 창출이 가능하냐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선호하시는 그런 그 전문가나 이제 그룹에서는 아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에너지 트랜지션의 그 전제가 바로 뭐냐면 이런 시스템을 컴퓨터 시스템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 뭐냐면 인력을 굉장히 아끼게 됩니다 인력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일자리 전환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그거를 조금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그 심상민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문제는 사이버 공격입니다 사이버 공격 이제 이런 에너지 시스템이 디지털화 되고 컴퓨터화 되면은 테러리스트 그룹들의 어떤 그 메인 타겟은 바로 이 에너지 컴퓨터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에 그 우리 미국의 콜로니얼 파이플라인의 그 러시아 랜섬웨어가 이제 공격하듯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장치 시큐리티 장치가 국가 차원에서 꼭 이제 얘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핵심 강물 자원 관련해서도 이게 결국에 뭐냐 핵심은 이런 핵심 강물 자원의 현황과 있던 그 공급망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도 관련된 디지털 정보를 국가들끼리 어떻게 공유를 하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내 히토리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 원소별 수급 현황 하고 이제 가공 단계별 소비 형태를 파악하는 그것이 이제 선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데이터 작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 국가 통합 자원 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히토리오 하고 이제 전략 강물 자원에 대해서도 현재는 5년 이상인 분석 주기를 갖고 있는데 이 분석 주기를 굉장히 땡겨야 된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실시간 분석하는 이런 시스템 이런 디지털 라이제이션 이것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에너지 안보가 됐건 에너지 트랜지션이 됐건 간에 사실상 우리가 너무 이제 그 탄소중립 에너지 트랜지션을 기정사실화하고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급망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지금 그 에너지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은 이게 데일리 베이스 또는 아월리 베이스 계속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트렌드를 캐치 못하고 한쪽만 강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딜레마에 빠질 수 있고 큰 오리도 범모하기 쉽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제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보통신정치회의 경우에 강하연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강하연입니다 저는 아까 두 번째 패널이었던 기술제도 파트 부분에 사회를 맡았는데 그 부분에 있는 얘기들을 약간 이어서 좀 한번 해볼까요 사실 오늘 저희 학술회의의 주제가 국가인터넷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논의됐던 기술이나 인프라 기술인력 또는 제도와 관련된 논의에서 결국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 이걸 약간 좀 짚어봤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기술 인프라 파트에서 결국 좀 저희가 워낙 여러 가지를 다루셨기 때문에 아마 드러나진 않았을 수 있는데 주목해야 될 부분이 결국은 미래 디지털 전환의 성공 즉 실현을 위해서는 인프라 고도화는 이거는 필수입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가 논의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5G, 5G 이후에 6G까지의 이 기술 로드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빨리 잘 달려서 그걸 잘 구축을 하느냐의 문제일 텐데 이 인프라 고도화라는 작업에서 과거와는 다른 플레이어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비통신 사업자, IT 사업자, 테크 기업 이름은 뭐라고 붙여 상관없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SK, KT 이런 아이들이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또는 이런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의 등장이죠 이들 기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플랫폼도 갖고 있고 콘텐츠나 서비스도 갖고 있으면서 이제는 네트워크 사업자로서의 변신까지도 가능한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들의 투자,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고민이 이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점은 우리나라는 사실은 아주 전통적으로 정부가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되게 인센티브로 줘가면서 이렇게 유도하는 이런 정책들을 오랫동안 펴왔습니다 사실 한 20년 거의 1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정책이 약간 이상하다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였었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서방권에서는 서비스 베이스 정책, 규제 정책 해가지고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정책 위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통신 정책의 방향성이 논의됐다면 그 당시 우리가 특이하게도 설비 투자 기반의 다시 말하자면 인프라스트럭처나 네트워크 기반의 어떤 그런 정책을 사실을 추구했었거든요 그게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지금 우리의 어떻게 보면 IT 성공의 신화에도 이 백그라운드가 되기도 했거든요 자 앞으로는 기존의 이런 통신사업자들이 했던 네트워크 투자와는 달리 이제 비통신사업자들의 역할이 더 요구되는 이런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최근 뉴스에서도 삼성이 아마 네이버에 그 뭐라 그러죠 그 로컬 5G 관련된 장비를 공급을 하고 한다는 이런 뉴스를 제가 접했는데요 그럼 네이버가 이제는 단순히 플랫폼 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하겠지만 네트워크 부분에서의 투자 또는 어떤 그 역할 이런 것들이 아마도 더 크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기존의 어떤 인프라 고도와 정책하고 맞물려서 갈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법이나 우리의 정책들은 사실은 기간통신사업자 위주의 어떤 정책들과 제도들이거든요 기간통신사업자들이란 이런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을 주로 지칭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아이들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에요 필수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부가통신사업자라고 불려지거든요 근데 부가통신사업자들은 기존의 법체계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 아이들입니다 우리의 법은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사실 포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요 물론 이게 장점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좀 더 정부의 규제로부터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부가통신사업자들이 뭐 혁신을 하거나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사업자들이 사회 경제적인 역할이 커지면서 이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다양한 책임이라던가 또는 역할과 관련돼서 다룰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적 근거나 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뭐 최근에 플랫폼법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에 사실 배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다른 나라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먼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더 제가 볼 때는 신중하고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인 분석을 토대로 한 어떤 그런 제도 개선과 정책적 고민들이 앞으로는 있어야 될 것이고 이거와 관련돼서는 뭐 저보다 더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뭐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약간 우려되는 거가 작년에 그 양상들을 보면 부처 간의 경쟁이 되게 심해요 이게 새로운 시장이고 새로운 뭐라 그래야 되나요? 브루오션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그쪽에 좀 뛰어들어서 그 자기네들 영역을 좀 갖추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와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더 큰 윗단에서 잘 조율할 수 있을까 이게 약간 저는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이렇게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우리의 레거시 과거 패러다임을 벗어나고 새로운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새로운 그 룰들이 필요한 거죠 게임의 법칙들이 결국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 간에 합이 되는 어떤 규범이나 규제 원칙에 바탕을 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정보와 관련된 국가 간의 규제 정책 조화 과정을 보면은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단순히 이제 개인정보 규제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까지도 확산이 될 가능성이 엄청 높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5G, 6G 분야 쪽에서의 표준과 관련된 국제적인 국가 간의 어떤 합의 표준적인 어떤 그 합의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인데요 이런 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보다 적극적인 한국 정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아마 요구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표준들이라는 거는 뭐 국제기구나 또는 국제협의체 차원에서 마련된 것들을 수세적으로 따른다거나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표준을 그냥 순응하는 이러한 전략들이 뭐 아마 대세였던 것 같은데 이건 앞으로의 시장들을 개척을 하는 그런 역할이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다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오전에 그 발표했던 것 중에서 미국이나 또는 선진국들은 이 소프트웨어 베이스드 기반의 6G 표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이와 관련된 어떤 논의들을 되게 지금 막 치고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우리 기업도 더 보이지 않고요 이거는 약간 이상한 거죠 이거는 미래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사실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그렇게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적어도 뭔가 전략적인 접근 또는 뭐 어떤 그 이들 국가와의 어떤 그 표준 부분에 있어서의 공주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아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면 좀 더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G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는 기업 간 협의체라고 하는 이 넥스지알라이언스라는 데엔 한국 기업이 참여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미국 국무성이 엄청나게 열심히 참여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단순히 기업들 간의 협의체가 아니라 정보 관계자들도 참여하고 있는 이 논의에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들의 프레센스가 전혀 없다 이거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세 번째는요 이러한 국제적으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과거에는 영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디지털이라고 하는 현상의 특이한 점은 이게 서로 간에 교차적으로 막 영향을 미치고 여기저기 다 막 하다 보니까 디지털이 없이는 고려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의 대응에 있어서 우리 내부의 거버넌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보면 사이버 안보는 외교부 글쎄요 민간의 어떤 통신 관련 기술이나 표준은 과기부 이런 식으로 부처별로 영역의 사일로가 심하게 구축이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처 간의 협력도 상당히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런 이슈들에 대한 어떤 글로벌한 국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요 정책이든 자료든 전략이든 고민이든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서로 간에 공유가 되고 같이 만들어지는 이런 거버넌스의 재정립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작은 얘기 하나만 더 하자면 결국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는 일부 사람들 또는 일부 부처만이 갖고 있었던 역량에 의존해서 가던 어떤 그런 전략이 아니라 모두가 다 전문가이고 어떤 충분한 역량을 갖춰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얘기는 일부 공무원들의 참여뿐만이 아니라 민간인들의 참여도 되게 요구가 되는데 가끔 보면은 민간의 참여를 약간 이렇게 좀 하찮게 여기는 그런 기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민간이 어떻게 보면 이런 국제적인 이슈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대응력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일단 그걸 잘 따라갈 수 있는 폴로업할 능력도 잘 안 되고 뭐 정보도 사실은 잘 얻을 수 없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게 무슨 정부만이 또는 공무원들만이 대응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닌 것 같거든요 민간 같이 정말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 될 거고 모두의 역량이 다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결국은 정부에서도 민간의 전문성을 좀 더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인센티브나 뭐 지원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정부 스스로도 이런 국제적인 이슈들이나 글로벌 어젠다가 정책의 핵심으로 녹아내는 이러한 고민들을 또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박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따가 좀 얘기 듣고 저도 종합적으로 얘기할 텐데 뭐 기술, 제도, 거버넌스 세 가지 지점에서의 어떤 인터넷 국가 전략을 수립한 새 국가 역할 재조정 여러 가지 이슈를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네 저도 이따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기 박사님께서 의견 주시겠습니다 네 국가보좰력연구원의 김일기입니다 제가 이 사이버 저는 전공이 북한 정치입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소에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예전에 저희가 초안을 작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참여했고 그리고 뭐 그 뒤로 이제 이 사이버 안보 전략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쭉 보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잘 저희 연구소에서 제 담당이 아닙니다 최근에 저희 연구원에 이제 저기 고포현에 계시던 김소정 박사님도 오시고 여기 오늘 토론도 하셨던 윤종현 박사님이나 그러면 오늘 박버라 박사님도 계시고 오일수 박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저희는 또 실질적으로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 실문을 맡으셨던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저희 연구원이 아마 사이버 안보 쪽에서 상당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같이 있는 덕분에 오늘 토론에 초청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국가사이버 안보 전략을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봤을 때 가장 느꼈던 게 뭐냐면 지금의 사이버 안보 전략은 초창기와 조금 달라졌지만 기본 골격은 거의 유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컨트롤타워를 어디로 할 것인가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는 업무에 관련돼서 각 소관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 소관부처에 따라서 이 사이버 안보에 대한 용어들이나 개념들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이제 청와대 국가안보실 내에 신기술 사이버 안보 비서관을 신설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제가 오늘 토론을 준비해서 봤는데 누군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사이버 정보 비서관 업무에 이제 안보전략 비서관이 맡던 신흥 핵심 기술을 추가해서 만든 건데 제가 여기서 느꼈던 건 뭐냐면 신기술 사이버 안보 비서관이면 담당이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을 하고 사이버 안보 부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드는 의문은 신기술과 사이버 안보를 묶는 것이 타당한가 물론 최근에 신흥 안보가 부각되면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각각이 가지는 국가 안보 전략으로서 무게감을 고려할 때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고요 특히 국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신기술 사이버 안보 이 두 분야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신기술 사이버 안보 비서관을 맡아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는 가능한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언론도요 이 비서관이나 직직이나 인물에 대해서는 아마 정권 말에 바뀌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학계에서도 과연 신기술과 사이버 안보를 융합해서 이 분에 대한 전문가가 몇 분이나 계실까 우리 회장님이나 우리 옆에 계신 이승주 교수님이나 유중구 박사님 제가 얼핏 알기로는 뭐 이 세 분 정도인데 과연 이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이런 임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제가 느꼈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가 5월이면 출범하는데 이 외교안보 공약에 보면 총리실은 총리실 직속으로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이버 안보는 반면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공약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인수위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사이버 안보는 NSC에서 하고 신흥 안보는 총리실에서 하는데 제가 얼핏 드는 생각으로는 이게 분리가 가능한가 이게 따로 그리고 총리실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 권력부조상 신흥 안보에 대한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의문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청와대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신흥 안보나 사이버 안보를 이렇게 하나는 NSC 하나는 총리실에 두면 여러 부처하고 상당히 업무가 겹칠 것인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게 두 번째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인터넷 전략의 방향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또 토론을 하겠지만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사이버 안보의 현재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국가인터넷 전략의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사이버 안보 전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거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국가 사이버 전략이 어떤 약간 축소판 형태도 되거든요 거기 안에 보면 인력 기술 다 들어가 있거든요 과연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국가인터넷 전략의 방향을 어디에 초점을 줄 것인가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 움직인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자 질문사항을 던졌습니다 예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거버넌스 이슈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 이승지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한 여섯 분 가운데 제가 다섯 번째인데요 앞에 네 분들이 워낙 좋은 이슈들을 많이 제기해 주셔서 사실 별로 할 말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뒤에는 또 유현정 선임기자님이 계시니까 상대적 위안을 느끼면서 몇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 세션에서 경제환경 세션이었는데요 명시적으로 아주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몇 가지 짚어진 게 있는데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많이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구조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보태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첫 번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지난 경제환경 세션에서 주로 플랫폼 경쟁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플랫폼 경쟁에서도 역시 미중 경쟁의 구도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룰 시간은 없었던 거고요 미중 경쟁은 흔히 우리가 전략 경쟁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플랫폼 경쟁으로 지나가는 데서도 그런 전략 경쟁의 한 단면을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이냐면 2018년에 무역 전쟁에서 시작한 미중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기술 경쟁의 단계로 나왔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플랫폼 경쟁으로 이동해 갈 것 같다라고 하는 지금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미중 전략 경쟁을 우리가 굉장히 동태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가운데 플랫폼 경쟁이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 단순히 플랫폼 경쟁이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플랫폼 경쟁을 해가는 데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지향하는 패러다임이 너무도 다르다 너무도 상의하고 차별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면에서 경쟁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아직까지 이런 플랫폼 경쟁이 가시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중국이 상대적인 후발 주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발의 이점을 잘 활용해서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특히 자국 시장의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발판으로 지금 플랫폼 경쟁의 기반을 갖춰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앞으로 플랫폼 경쟁은 더 본격화되어 나갈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플랫폼 경쟁이라고 하는 것에 궁극적인 지향점은 무엇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 회장님께서도 많이 연구하고 계시는 표준 경쟁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앞선 세션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얘기도 조금 나왔었는데요 결국 표준 경쟁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미중 간의 경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대다수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도 예의 주시해야 될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나가면 조금 우리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상이한 패러다임을 지향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중견국 외교를 지향할 가능성은 얼마나 열려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회의의 주제가 미래 인터넷 국가 전략인데요 지금 미중 경쟁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우리는 미래 인터넷 중견국 외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키사와 국제정치학회 사이의 협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이런 회의를 계기로 앞으로도 좀 지속되어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견국 외교의 관점에서 미래 국가 전략 또는 외교 전략이라고 하는 거 지속적인 관심과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말씀은 트윈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지금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거를 또 국제정치학계에서는 요새 신흥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영어로는 이머징이죠 그러니까 이머징 이슈도 있고요 그렇죠 요즘은 또 이머징 이머징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용어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이머징 시큐리티 이머징 시큐리티 스렛 이런 거 이런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물론 정의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 이슈 연계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의 이슈 싱글 이슈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머징 이슈라든지 트윈 트랜스포메이션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여러 이슈가 서로 연계되어서 동시다발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뭔가 라고 하는 건데 앞선 세션에서 대체적인 합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과거의 전통적인 자국 기업의 지능에 초점을 맞춘 산업 정책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 대체적으로 다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서 김선진 박사께서 마스카토 등등의 저작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은 다양한 이슈 연계를 기반으로 한 그것을 상정한 전제로 한 산업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시 국가 인터넷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구성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에 예외라고 할 수 있는 산업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산업이죠 특정 산업의 육성에 목표를 맞추고 있죠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EU, 일본 등등에서 그래서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칩세트 를 보면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 520억 달러 규모의 대대적인 예산 지원이 될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걸 보면 물론 막대한 액수이죠 막대한 액수인데 근데 사실은 미국의 민간 반도체 업체들이 향후 반도체 산업의 생산시설의 증대를 위해서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의 규모가 적으면 8500억 달러 많으면 1조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500억 달러라고 대충 치면 1조 달러 20분의 1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역시 민간의 투자 규모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정부의 산업 정책이라고 하는 거 선택과 집중을 필요로 하고 어떻게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 민간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해볼 수 있을 때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플랫폼 경쟁 얘기하면서 꼭 생태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플랫폼 기업들이 구성하고 있는 생태계의 특성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과거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도 생태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다만 이런 지금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구성하고 있는 생태계의 성격이 다를 뿐인 것이죠 그거는 뭐냐면 다양한 개발자와 다양한 이용자들이 서로 공존하는 그런 생태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만들어진 생태계와 다른 것은 지금은 개발자와 이용자들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들이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때로는 갈등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효율성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배적인 어떤 정향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그 안에서의 생태계 안에서의 사회권력적 관계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면에서 사회경제적인 결과에 대한 고려까지 필요로 하는 그것을 포괄하는 생태계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의 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이 생태계 자체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5시 돼서 약 30분 남았는데 마지막 유현정 기자님 의견 듣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류현정 기자입니다 공부가 많이 됐던 거고 앞서 정치학회에서 이거 말고도 세 번 정도의 컨퍼런스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챙겨보면서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특히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미중 패권 전쟁이 지금 한창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년 정도 지금 기술 분야를 취재를 했는데 아까 폐토론자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술은 불가약적입니다 반드시 빠르고 싸면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빠르고 싼 건데 그거가 누가 혜택을 차지하느냐의 문제 특히 국가적 혜택의 문제는 굉장히 정세랑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 됐던 것도 미국이 일본을 전략적으로 그 반도체 그 그 그거를 좀 눌렀기 때문에 또 대만과 저희가 이제 반사적 이익을 얻었던 거가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신사 본부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2018년만 해도 그게 기자들의 주된 질문이었는데 하웨이가 급부상하고 미국이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삼성이 새로운 파트너십 관계가 되면서 지금 통신사업부가 6G를 얘기하면서 이제 기사 해상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술을 얘기하고 미래의 국가인터넷을 얘기를 할 때 이 정세를 잘 이해한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이건 국가의 운명과 국력을 자유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기술이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제대로 활용을 할까 라는 게 두 번째 국가 생산성 뭐 이런 문제고 세 번째가 이승주 교수님의 중견국을 얘기하셨는데 또 어느 때보다도 한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지금 단계 있지 않냐 오늘 세션에서 조금 아쉬웠던 게 있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나 저희가 선진국이 될 수도 있는 마당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런 얘기를 조금 적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일단 미중 정세변화 지금 현재 패권 전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무엇보다의 중국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생각 한국 사회에서 중국을 싫어하는 문화가 생기고 아예 그 중국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분위기가 지금 있는데 어떤 책을 읽어보면 사실 굉장히 노련하게 공산당이 지금 베이징 컨센서스죠 그게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고 차원이 다른 감시국가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중 패권 기술 경제 이제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디지털 분야에서의 용토 확장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결국 물리적으로 확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메타버스 세계는 다 연결되고 사이버에서 어떻게 하는 거가 더 중요한 세상이니까 전략적으로 디지털 용토에서의 우리의 영향력 우리의 어떤 결정력 이런 거를 높이는 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관련돼서는 한국이 참 잘했습니다 강하연 박사님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또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인프라에 베팅을 하고 그걸 정부가 굉장히 조정을 잘해서 인프라가 새로운 서비스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거죠 하부구조가 상부구조에 이끄는 게 저희 통신사와 서비스회사 네이버의 어떤 관계였는데 이제 속도만큼 더 중요한 게 어떤 거버넌스 시너지를 내는 방향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잘 연결하지 처음부터 속도도 생각하지만 여기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연결되게 하지 부처 간 유기적으로 어떻게 더 협력하도록 거버넌스를 만들지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같은 걸 만들어서 누구나 이제 국민들도 시민들도 다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해본다든지 그래서 좀 연구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인프라가 일으키는 이런 이런 과실 위주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근데 중국이 못 따라오고 호발주자가 못 따라오게 하는 거에 어떤 시너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현 정부가 지금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플랫폼 정부 얘기하는 것도 여기와 맥이 이제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세 번째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이제 토론을 많이 이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국방역이나 이런 거는 아직도 뭐 아닐 수도 있지만 bts라든지 여러 이제 엔터테인먼트 분야 웹툰도 얘기하는데 웹툰도 글로벌 1위기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우리 회장님이 쓰신 책에도 나와 있고 매력 자본 이런 것들이 인지적으로 한국이 괜찮은 나라 좀 퍼스트 무버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국방역의 1위가 아니지만 뭔가 선진국 같은 이미지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거를 잘 활용을 이제 해야 되고 어쩌면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이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생각해 보면 규범을 잘 만들어내야 되고 그게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부합하도록 규범을 잘 만들어내면서 조정자 역할도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고 뭐 또 뭐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너무 사회가 발달돼서 로봇이 거의 다 일하고 이랬을 때 뭐 로봇과 관련된 재판소 같은 새로운 국제기구가 생긴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설계라든지 그런 거를 또 한국이 또 먼저 할 수도 있고 저희 쪽에서 먼저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런 새로운 생각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섯 분 패널의 어떤 의견을 앞선 세션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의견도 계셨고 또 이제 좀 종합적으로 오늘 논의의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종합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와 정책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 귀중한 말씀이고 미래 국가 인터넷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디지털 전환 가속과 코로나19 장기화 이후에 국가 전략의 하나로서 인터넷 전략 국가 인터넷 전략을 좀 새롭게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어떤 당이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 국제정치학회가 오늘 토론을 이런 주제를 마련했는데요 국제정치학회다 보니까 국제정치의 기본 단위에서 국가의 역할 국가가 이제 앞으로 인터넷 세계에서 인터넷 경쟁 이런 국면에서 국가가 어떻게 이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 초점을 맞췄는데 굉장히 오늘 앞선 세션에서 많이 얘기 나왔습니다만 종합토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주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국가 인터넷 전략을 사이버 안보 전략과 거의 대등한 동일시 될 수준에서 이제 좀 외교 안보의 관점에서 좀 지정학적인 이슈로 이렇게 좀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지금 이른바 신흥 안보 이슈들로 제기된 기후나 환경, 경제 불평등 이렇게 다른 또 이슈들이 이제 인터넷 국가 전략, 국가 인터넷 전략의 화두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측면도 환경도 좀 있었고 에너지 안보도 있었고요 이런 측면도 꼭 강조하는 또 논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심지어는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요 결국 궁극적으로 인터넷 사용하는 어떤 행위자, 기업이나 국민, 일반 이용자죠 이런 인터넷이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이용자의 어떤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떤 사회 중심적 가치죠 사회적 가치를 좀 관련시켜서 인터넷 전략을 전략의 어떤 향방을 좀 새롭게 모색하려는 논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뭐 UN에서는 디지털 해피니스, 디지털 행복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다른 접근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울러 있는 거죠 돈이나 어떤 산업적인 성과 지표로가 아니라 삶의 진리라는 지표로 인터넷의 역량이나 인터넷 정책을 좀 얘기하자라는 논의가 있는 것과 같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기술 고도화, 뭐 다음에 어떤 IT 산업, 디지털 산업, IT 산업의 어떤 자원의 합리적 배분 그런 규칙과 관련한 논의도 있지만 또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 국내 산업 보호 이런 이슈도 다루고 있지만 최근에는 아까 이제 강화윤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게 이제 아마 6개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선진국으로 인해서의 어떤 이행 방안, 진입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분야에서 그런 것과 이제 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좀 적극적인 어떤 참여, 국제 협력에서의 어떤 주도적인 어떤 역할 특히 이제 특히 기업이나 이제 같은 민관 협력이 바탕하에서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 인터넷의 어떤 국제적 위상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좀 얘기가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다 잘 되려면 지속가능하고 안정된 어떤 거버넌스 재정립이 당연히 요구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제 의견이 있지만 한 가지 좀 이제 얘기되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중심적이고 산업 중심적인 어떤 그런 접근에서 점차 사회적 가치로 좀 약간 이행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사회문화 분야에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여러 가지 정보 불평등, 전세계적인 빈곤 같은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젠다를 좀 적극적으로 인터넷 전략 안에 좀 포함을 시키자는 논의가 좀 있었고요 사실 이게 현 정부에서는 디지털 포용,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이런 어떤 이슈로 좀 언급이 좀 돼 있었고요 최근에 저희가 관련하고 있는 게 GCI라고 해서 글로벌 사이버 보안지수, 사이버 안보 지수, GCI가 시 몇 위에서 4위까지 올라갔는데요 이 지표가 또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아동 보호를 인터넷상에서 잘 하고 있는가 젠더 등 여성들이 참여왔던 다이버시티 이슈를 적극적으로 포함하고 있는가 전세계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낼 정도의 인터넷 전략 안에서 이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반성하게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노딩을 잘 포함시켜서 앞으로 미래국가 인터넷 전략 수립하는 데 좀 많이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굉장히 좋은 의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민간의 정보보호, 즉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활동도 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의 전담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와 활용과 관련, 즉 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주권과 관련한 업무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보안산업이나 생태계와 관련된 얘기도 하고 있고 인재양성과 관련하고 있고 심지어는 블록체인 같은 어떤 디지털 신기술, 신산업 인프라와 관련된 그런 플랫폼 지능과 관련된 업무도 하고 있어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전부 다 우리 업무와 굉장히 직결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참조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꼭 참조해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학회에 나와서 멀티 스테이크 홀더리즘과 인터거버멘탈리즘 사이에 국제협력 사이에 여러 가지 철학의 차이나 전략상의 차이를 두고 국가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양상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그런 과제는 여전히 똑같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약 한 15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섯 분 패널 중에 꼭 이렇게 추가적 의견을 하시고 싶은 분을 한두 번 정도 의견을 듣고요 오늘 지금 여기 플로우에 많이 계시지 않지만 한두 번 정도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을까요? 혹시 회장님, 이왕희 박사님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 오늘 회의는 벌써 한 20여 년 동안 같이 인터넷과 관련된 국제정치를 고민했던 우리 원장님하고 의기투합해서 만든 종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 분야의 국가전략이 좀 필요한다 여태까지도 있었지만 판단이 업그레이드된 뭔가가 필요한 때가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거기에 관련된 고민들을 한번 좀 모아보는 자리를 갖자고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학술회의에 제목을 붙이는데 고민을 좀 되게 많이 했어요 다른 앞에 있는 세 개도 그건 크게 어렵지 않게 붙였는데 이거는 붙이는 게 좀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회장님하고한테도 의논도 드렸는데 두 가지 포인트였어요 국가인터넷 미래 전략은 뭐 별 문제 아닌데 국가인터넷인 거여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맞나라고 하는 아까 뭐 사이버일 수도 있고 디지털일 수도 있고 좀 더 이렇게 좀 커져가고 있는데 인프라를 뜻하는 의미하는 인터넷보다는 또는 뭐 사이버 시큐리티를 떠올리게 하는 사이버보다는 뭐 더 큰 이런 거가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듣고 앞서 개회사에서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019년에 국가사이버 안보 전략서가 나왔는데 그냥 3년 됐는데 제출 수컨대는 아마 새 정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3년마다 전략서를 새로 만드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전략서가 워낙 늦게 나왔기 때문에 한 4, 5년 밀려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전략서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할 경우에 아무도 이 사이버 인터넷 디지털 모로 붙이든 간에 새로운 전략서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신흥안보 얘기도 하셨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국가 신흥안보 전략이 나와야 될 수도 있는 디지털만 갖고는 안 되는 바이오도 들어오고 다른 것도 막 들어오는 기후 환경 뭐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속에 그래도 회장님이 아니 원장님이 인터넷 진흥원 하고 하는 거니까 인터넷으로 가자 그러셔가지고 국가 인터넷 전략이라고 붙이게 됐던 상황이었고 근데 저는 더 개인적으로 고민스러웠던 거는 국가였어요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이거를 지적하시는 분들은 없어가지고 인터넷의 국가 전략이라고 안 그러고 왜 국가 인터넷 전략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내셔널 인터넷의 전략인 건데 인터넷은 글로벌이잖아요 근데 왜 내셔널 인터넷에 대한 걸 고민하자는 화두를 넣었냐 근데 요새 보면은 인터넷이 글로벌하지 않고 쪼개질지 모른다 반쪽 인터넷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진영별 어떤 권역별 인터넷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터넷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되냐 이런 고민 같은 것들을 좀 넣고 싶은 게 아까 이순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중경국 외교 전략하고도 관련되는 파트 부분이어서 또 그런 고민들을 좀 담았고 우리가 더 이상 인터넷과 관련된 분야에 양쪽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더 잘하고 기술 개발하고 인력 양성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인터넷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고자 하는 규범이 무엇인지에 대한 걸 얘기해야 되는 내셔널 스트레티지라고 하는 맥락에서 그것도 미들 파워의 내셔널 스트레티지라는 맥락에서 글로벌 내지는 어떤 리저널한 인터넷에 그 전맥하는 포인트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데가 됐다는 거고 사실 앞서 개회사에서 말씀드렸지만서도 저희 순서가 앞에 안보나 외교를 일부에 들어온 게 국제정치학회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지만 그래야 만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정세 말씀하시고 지정학적인 이슈하고 만나는 포인트가 됐다라는 그래서 제목과 관련된 고민 말씀 조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이고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왕희 박사님 네 원장님이 특별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사실 인터넷 전략 이 부분은 제가 전공하지 않아서 저도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래서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 인터넷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대한 어떤 인식 그런 것들이 좀 명확히 선행되어야지만 좀 더 명확하게 이제 미중 전략 구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건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다 하루 종일 발표를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미중과 비교해서 굉장히 특수성이 무엇인지 실제로 이 뭐 그 저희들이 봤을 때 뭐 포탈이라든지 검색 엔진이라든지 뭐 이렇게 워드 프로세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분명히 이제 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과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김일기 박사님께서 이제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왔는데 사실 이제 경제 통상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들이 많은 그러니까 외교 통상과 관련해서 이제 부처 간에 굉장히 많은 지금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 전략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서에서 중환을 할 것인지 특히 이제 관점에 따라서 산업적인 측면을 볼 것인지 보완을 볼 것인지 아니면 대외 전략을 볼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부처 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걸 조화롭게 융합하느냐 그러니까 부처별로 이제 업무 분장을 잘 해주고 통합된 시스템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아까 김일기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는 청와대에 두는 게 맞냐 총리실에 두는 게 맞냐 이렇게 큰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제 인터넷 전략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왕 이사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김일기 박사님이나 다른 이승주 교수님께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정답이 있는 건 같지는 않아요 인터넷 전략이라는 것이 아까 여러 가지 의제가 워낙 복잡하게 걸쳐 있어가지고요 어떤 특정 부처의 또는 특정한 거버넌스 방향으로 환원시켜서 설명하기에 상당히 복잡한 의제 아닙니까 그래서 쉬운 답은 없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대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간단하게 첫 번째 이슈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제가 원래 아까 처음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국가 인터넷 전략에 그동안의 논의가 주로 국내적 차원에서 인터넷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많았던 반면에 저는 지금 21세기 이렇게 미중 경쟁이 가속화되는 이 시점에서는 국가 인터넷 전략에는 대외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중견국 외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첫 번째 판세를 잘 읽어야 된다 구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왕희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한국의 특수성을 거기에 어떻게 접합시킬 것인가 이 두 양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그러니까 미중 경쟁이라고 하는 건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G2로서 그러니까 그 슈퍼파워의 위치를 지위를 다투는 그런 국가들 사이의 경쟁이라고 하는 측면이 한쪽에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경쟁이라고 하는 그런 또 두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개별 국가들이 다 포지셔닝을 하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나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그런 포지셔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국의 특수성은 대체로 그냥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하고는 굉장히 차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뭐냐면 토착 인터넷 기업을 토착 플랫폼 기업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유럽과 굉장히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한국과 유럽이 이런 인터넷이나 플랫폼 경쟁 분야에서 서로 다른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과 유사한 점이 있고 또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국 시장을 발판으로 플랫폼의 생태계를 형성해 왔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중국하고 유사한 점이 있는 반면에 한국은 중국과 달리 개방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가운데 최근에는 국내 플랫폼 시장 또는 인터넷 검색 시장 등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빅테크로부터의 도전에 굉장히 직면하고 있다 이건 중국이 누리지 못하는 중국의 기업들이 갖지 않는 한국이 갖고 있는 고유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도의 경쟁력을 갖춘 토착 플랫폼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이들이 글로벌한 차원의 빅테크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가운데 한국이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미중 경쟁의 구도 또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경쟁 구도라고 하는 데서 한국이 어떻게 포지션을 하고 더 나가면 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중경국 외교의 가능성을 찾아나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약 5분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패널분 중에서 꼭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분 없습니까? 다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유 교수님 제가 그냥 두 가지 정도 혹시 말 안 끼게 죄송합니다 유 교수님 먼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 교수님께서 양보해 주셨어요 아까 뭐 이제 하나의 기조를 가지면 그 기조에 따라서 해야 될지 어떨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무조건 개방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힘들 것 같은 게 항상 레버리지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토착 인터넷 기업이 있다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애플하고 애플의 앱스토어 그 다음에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말고 지금 저희 스토어 하나 더 있잖아요 유명무실하지만 통신사들이 만든 순서 그렇게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미중 경쟁이든 어떤 국가 간의 진짜 그런 관계에서 뭔가 협상의 도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게 지금 우리가 이 국가 인터넷이라는 게 내부 문제가 아니고 대외 관계까지 다 논의하는 지금 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레버리지를 가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이제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제가 관심 있는 주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여줬던 수많은 사건 사고들 다윗과 골리아의 싸움으로 바꾸었던 여러 가지 순간순간들에 보면 NFT는 블록체인이었고 우크라이나가 NFT를 발행을 했었죠 그 다음에 스타링크라고 스페이스X 맞나요 거기서 또 인터넷을 연결해가지고 국제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낸 거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한번 이 국제정치학회나 어느 여러 가지 학계 차원이든 해서 이거를 한번 좀 심도 있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미중 경쟁 기술 패권과에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술이 이 저괴도 위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중국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모든 인터넷을 마음대로 지금 다 관리하는 차원이고 연결이 세계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중국 인민들은 그 속에서 굉장한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데 만약에 그거를 조금이라도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저괴도 위성 같은 그런 또 기술의 발전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연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 교수님 유진주 교수님 기자님이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신 것 같아서요 저는 그냥 추진 체계에 봤을 때 저희가 뭘 선진국이나 중견국께서 봐야 할 시사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같은 거는 같고 다른 거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상정하는 모델이 컨트롤타워 BH 모델이나 아니면 위원회를 통한 조정 기능의 역할이나 또 주무부처의 기능 강화 그게 대부처로 가거나 아니면 신설부처로 가던 이렇게 큰 틀의 세 가지를 보고 또 각국의 사례도 보면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유럽형이 소위 위원회나 부처 코디네이팅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에서 또 그런 걸 강조하고 또 아시아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주무부처가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의식은 다 똑같이 분절적이고 포괄적이지 못하고 이례적이고 다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위했을 때 우리가 선진국이나 중견국을 하려면 규범 아젠다를 주도를 하고 또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를 하고 이런 맥락에서는 결국은 국내 역량화가 핵심인데 그게 추진 체계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다 지적을 하지만 역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하나만 고른다면 민간혁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혁명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의 역량화에 플랜을 가야 되고 그것이 한국의 현실에서는 연구기관이 됐건 전문가들이 그게 기초가 되어지만 가능하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섯 분 패널들의 귀한 말씀을 들었고 또 이 분 앞에 플로어에서도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이제 시간이 다 종합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마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이후를 대비하자 어떤 분은 새로운 산업 정책을 수립을 통해서 그걸 돌파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고 또는 딴 건 몰라도 디지털 영토만이라도 좀 확장적 전략을 통해서 좀 우리가 좀 우리 위상을 좀 높여나가자 이런 말씀도 좀 있으셔서 근데 다 좋은 국가 미래 인터넷 전략을 수립하는 데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고 참고가 될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미중 패권 갈등 이후에 우리의 자세가 대내외적 국가 자율성이 상당히 제한된 그런 수준에서 좀 위축되기보다는 좀 적극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전략이나 수립을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이것을 좀 극복해내가자 하는 공통의 목소리를 내주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대외적으로 막 여러 가지 어떤 국제적 규범이나 이런 걸 주도할 수 있고 적극적 목소리를 내자는 측면 대외적인 측면에서 있고 대내적으로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거버넌스가 좀 탄탄해야 된다 이런 어떤 안정적인 거버넌스를 통해서 또 대외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또 내부적인 어떤 힘을 또 길러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 좋은 말씀이고 앞으로 미래 국가 인터넷 전략을 수립하는 데 조금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종합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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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